681번 소형 회전교차로에서 중앙교통섬을 이용할 수 있는 차의 종류 두가지를 고르세요. 여기요. 흰색 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1번 승용차는 여기 밟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트럭처럼 이렇게 긴 트레일러들 있죠. 얘들은 여기 이렇게 돌면서 뒷바퀴가 여기 이렇게 밟아요. 이렇게 밟고 지나갑니다. 이거를 할 수 있는 차가 누구냐 하는 거죠. 큰 차들만 이걸 할 수 있어요. 대형차나 대형 트럭들이 가능하죠. 대형차가 들어있는 애들이 이렇게 가능한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답이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승용차 안되고요. 오토바이 안되고요. 자전거 안됩니다. 큰 차들만 가능하다. 답 2번 3번이 되겠습니다. 682번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우회전 하기 위해서 차로를 변경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한 차로 여기 한 차로 여기 한 차로 이렇게 있는 거에요. 지금 우회전을 하려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요. 1번 차로 변경 중 2차로로 끼어드는 화물차는 주의할 필요가 없다. 2차 지금 3차로가 이쪽인데 반쯤 걸쳐져서 들어오고 있어요. 이때 주의를 안해서는 안되죠. 제가 지금 2차로에서 3차로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찰라죠. 왜냐하면 여기 점선이 이렇게 있죠. 차선이. 내가 2차로로 지금 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차로 변경은 신속하게 하는 것이 다른 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신속하게 차로 변경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뒷차도 충분히 내가 지금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 하는 거 신호도 주고 뒷차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 되는 거죠. 근데 딱 봐서 없어. 확 들어갔다. 이거는 신속하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기억하시고. 차로 변경 중 닿는 차에 끼어들기로 인해서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음을 예상을 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즉 이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가지고 이 빨간색 차가 갑자기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거를 미리 예상을 해서 나랑 이 차의 간격은 충분히 띄워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위험 예측 방어 운전이 되는 거죠. 맞고요. 방향 지시등을 켠 후 3차로를 주행하는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한다. 그죠. 이 차하고 이 내 뒤차죠. 뒤차의 간격 충분히 확보해서 내가 그걸로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앞차와의 안전거리만 확보하면 된다. 만, 뭐, 뭐, 만 하면 틀린 거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뿐만 아니라 옆차와의 간격, 내 왼쪽과의 간격, 내 뒤차와의 간격까지 다 봐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차로 변경 중 다른 차에 끼어들기 인해 앞차가 급정지할 수 있으면 예상하고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해야 되고요. 방향 지시등을 켠 후 3차로를 주행하는 차들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한다.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어떤 상황인가요? 이거 지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들이 건너고 있는 상태고요. 정지선 여기 위치하고 있고 맞은편도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태네요. 쭉 볼까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 그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라고 했죠? 이거 맞는 얘기죠. 경흥기를 울려 보행자가 빨리 횡단하도록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경흥기 울리면 안 되죠. 매너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경흥기 울리는 것은 거의 오답이에요. 그 정답인 경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앞지르기 할 때 있죠? 앞지르기 할 때는 경흥기하고 상향등 이렇게 깜빡깜빡이면서 앞차에게 나의 앞지르기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거 외에는 웬만한 경우에선 경흥기는 오답입니다. 또 서행하면서 보행자와 충돌하지 않도록 보행자를 피해나간다. 서행 안 돼요. 그죠? 뭐 해야 된다고요?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했죠. 서행이니까 틀렸어요. 신호기가 없으면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다. 안 되죠? 왜냐하면 횡단보도니까 그대로 진행 안 됩니다.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대비해야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행자라서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충격했을 때 12대 중과실에 책임을 지는 건 아니지만 보행자는 무단횡단이 됐던 횡단보도가 됐던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차가 이제 강자니까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전방 차량 신호와 보행자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한다와 횡단보도 부근에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 대비한다. 되겠습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684번 교차로를 통과하던 중 차량 신호가 녹색에서 황색으로 변경된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교차로에 이미 내가 진입을 했어요. 지금 정지선이 안 보이죠. 정지선이 없어요. 지금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황색 신호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한 건가 하는 거예요. 차량 신호 등에 황색 등호가 들어왔을 때는 이미 교차로에 차만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 보통 신속히 라는 말이 들어가면 오답인데 신속히가 정답인 경우가 바로 이거죠. 교차로에 이미 진입을 했는데 황색 신호가 바뀐 경우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보기를 보면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된다. 즉시 정지해야 한다. 아니죠. 교차로 내부에서는 정지하면 안 돼요. 빨리 빠져나가든가 정지선 들어오기 전이면 정지하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 거죠. 서행하면서 진행해도 안 돼요. 빨빨리 빠져나가야 돼요. 거기서 천천히 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시정지 후 진행한다. 이건 횡단보도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교차로 내에서는 일시정지하거나 서행하면 안 돼요. 주위를 살피며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교차로 밖으로 신속하게 빠져나가야 한다. 1번과 주위를 살피면서 신속히 진행해야 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5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쭉 보니까 횡단보도 마크도 있고요. 다이아몬드 표시가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또 버스정류소에서 버스정류소 장은 아니죠. 장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베이가 있어야 버스정류장이고 표지판만 있으니까 정류소예요. 거기 사람이로 기웃기웃하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안전한가 하는 거죠. 전방 도로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맞죠? 다이아몬드 표시예요. 전방 횡단보도라는 뜻입니다. 역시 전방에 횡단보도가 지금 보이죠.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맞고요. 전방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신호등이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신호등이 아니라 횡단보도라고 했죠. 속도 규제가 없으므로 매시 9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을 한다. 아니죠. 전방에 지금 횡단보도가 나올 거니까 속도 규제가 없지만 시속 90km로 달릴 그건 아니죠. 당연히 속도를 감속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전방 우측 버스정류소에 사람이 있음으로 주의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내려오면 안 되잖아요.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거는 주의해야 되겠고요. 맞고요. 좌측으로 급차로 변경하여 진행한다. 급차로 변경 단어 자체가 틀렸죠? 이거 쓰면 안 되고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전방 도로에 설치된 노면 표시는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맞고요. 전방 우측 버스정류소에 사람이 있음으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맞고요.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6번. 다음에 교차로를 통과하려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떤 교차로입니까? 지금? 황색신호로 변경되고 있는 상황이고 횡단보도가 보이고 있네요. 보행자도 대기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표지판이 하나 붙었는데 어떤 표지판이냐면 이 표지판이에요. 이 표지판은 엄마가 애기 데리고 가는 이 모습. 바로 어린이 보호하라 이런 뜻이죠. 이 표지가 있으면 특혜주의를 해야겠죠? 어린이 보호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특혜주의한다. 맞고요. 경험기를 울리면서 횡단보도 내에 정지하면 안 되죠. 횡단보도 전에 정지선에 정지해야 되죠. 틀렸고.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통과한다? 정지선 앞에서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됩니다. 신속히 틀렸고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해야 되죠? 어디서? 정지선 직전에서요. 맞는 얘기고. 서행하면 빠져나간다. 서행하면 안 되죠. 황색신호등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황에 서야 되죠. 정지선이 지금 보이죠? 정지사에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황색신호 들어오면 즉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운전법무 두 가지는 어린이 보호 안전표지가 있으므로 특혜주의한다. 1번과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7번. 화물차를 뒤따라 하는 중이다.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운전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화물차 앞에 이렇게 있는 경우 있죠? 뒤를 내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것이 위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두고 해야 된다. 시야의 확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트럭의 차체가 높기 때문에 바짝 붙게 되면 앞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좌우사원도 보이지 않고 충분한 거리를 확보해야 앞에 뭐가 있는지 지금 보이잖아요? 바로 뒤에 서 있으면 당연히 보일 리가 없겠죠. 여기를 가려서 시야 확보 차원에서 해야 되고요. 화물차에 실린 적재물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떨어지는 모래라든지 돌멩이라든지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충분히 피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거리를 확보해 주는 게 좋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뒷차량이 앞지르기 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제가 이제 뒷차량이 앞지르기 하는 걸 방해한다고요? 그러려고 안전거리를 충분히 뒤에 떨어뜨린다? 말이 안 되죠. 신호가 바뀔 경우 교통 흐름에 따라 신속히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빠져나가려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건 아니에요. 신속히 벌써 말이 틀렸죠? 제가 말했죠? 신속히가 언제 답이라고요? 황색 신호. 정기선이 이미 통과한 상태인데 교차로 내부에서 황색 신호를 만났을 때 그때 신속히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속히 라는 말이 거의 대부분 오답이에요. 5번 화물차의 뒤를 따라 주행하면 안전합니까? 아니죠. 이 차 언제 설지 모르고요. 갑자기 급정지하고 그러면 제가 이 차 밑으로 빨려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위험합니다.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이유는요? 시야를 확보하고 적재물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88번 비보호 좌회전하는 방법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 언제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도 초록불 나오고 나도 초록불 났을 때 여기 좌회전하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 차량에 영향이 없을 때 다 지나간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 이게 비보호 좌회전이고 사고 났을 때도 제가 오롯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죠. 맞는 거 두 가지 골라보래요?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본이죠. 이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진행을 하고 나면 해야 되죠. 원래 이제 우리나라는 비보호라고 해서 사고 나면 보호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지만 원래 비보호의 영어 뜻이 뭐냐면 일드 투 언커밍 트래픽이에요. 일드 투 언커밍 트래픽이 무슨 뜻이냐면 마주 보는 방향에서 오는 차량들한테 양보를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기 때문에 비보호랑 약간 뜻이 다르죠. 사고 나면 책임을 안진다는 약간 그 사후 문제고 지금 마주 보는 차량들 직진 차량이 오고 있을 때 양보를 해주고 지나가면 지나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원래 뜻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표지판에 짧게 써야 되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지금 애매한 말이어서 그때 사고 나면 너 책임이야 이렇게 해서 비보호가 됐죠. 원래 뜻은 마주 보는 차량에게 양보하라는 뜻입니다. 비보호는 따라서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직진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고 맞는 얘기죠. 또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정지를 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좌회전을 한다. 그죠? 여기 차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야 되니까 여기 서 있어야 됩니다. 맞고요. 비보호 좌회전은 우선권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좌회전한다? 우선권이 없죠. 직진한테 우선권이 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이므로 좌회전을 해서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보호를 안 해줄 뿐이지.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한다? 적색등화 좌회전 뭐예요? 이거 신호위반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차피 비보호인데 사고 나면 내가 책임질 건데 초록불에 좌회전하나 빨간불에 좌회전하나 어차피 내가 책임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지만 초록불 상태에서 좌회전하면 사고 책임을 지는 거지만 빨간불 상태에서 좌회전하면 신호위반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빨간불 좌회전은 신호위반입니다. 따라서 맞는 설명 두 가지는 반대편 직진 차량의 진행에 방해를 붙이지 않을 때 좌회전한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므로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좌회전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89번 다음 상황에 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 골라보라 했습니다. 상황을 보면 오토바이가 전방에 보이고요. 버스가 우회전해서 들어오는 모습 그리고 전방에 직진하는 차량이 있고 직진 신호가 난 상태인데 표지판을 보니까 유턴 표지가 붙어 있어요. 이 상황 설명에 맞는 것 찾아보죠.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교차로도 아니죠? 비보호 좌회전은 여기 이렇게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야? 표지판이? 이건 유턴 표지판이니까 아니고요. 유턴을 할 수 있는 교차로도 맞죠? 표지판이 붙어 있으니까. 전방 차량 신호기에는 좌회전 신호가 없다. 좌회전 신호 있죠? 왜냐면 좌색등화니까. 좌색등화는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잖아요. 당연히 여기 좌회전 신호가 들어올 거예요. 없지 않아요. 있습니다. 녹색 신호에 따라서 직진을 할 수가 있다. 녹색 신호 났으니까 직진할 수 있죠? 당연한 얘기죠. 녹색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유턴을 언제 해요? 보행 신호 시. 그래서 보행 신호 시에 대해서 전방에는 오는 차가 없을 때 유턴하고 또 좌회전 시. 좌회전 같은 거 해서 상충이 일어나지 않게끔 좌회전 할 때 유턴할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이 보통 보조 표지판, 하얀색 보조 표지판이 붙어서 그때 할 수 있게 돼요. 허용할 수 있는 때를 보조 표지판이 알려주는데 그때만 유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거 두 가지는요? 유턴을 할 수 있는 교차로이다? 2번과 녹색 신호에 따라 직진할 수 있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690번. 고장난 신호기가 있는 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신호등이 꺼졌어요. 고장났어요.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근데 앞에 전방에 좌회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판단해보죠. 좌회전 차량에게 경흥기를 사용하여 정지시킨 후 교차로를 통과한다? 좌회전 차량이 훨씬 먼저 선진입이죠. 선진입 차량한테 경흥기 써서 정지하지도 않겠지만 정지시킨 후 교차로를 통과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직진 차량의 통행 우선을 가짐으로 교차로에 진입해서 좌회전 차량을 피해서 통과한다? 아니죠. 선진입 우선이죠. 좌회전이지만 먼저 들어온 차 양보해줘야 됩니다. 교차로에 진입해서 정지한 후 좌회전 차량이 지나가면 통과한다. 진입하기 전에 정지해야죠. 전에 정지를 해서 좌회전 차량이 지나가면 통과를 해야 되고요. 반대편 좌회전 차량이 먼저 교차로에 진입을 했으므로 좌회전 차량에게 차로를 양보한 후에 통과를 한다. 그렇죠. 좌회전 차량이 먼저 선진입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통과합니다. 5번 교차로 직전에서 일시정지한 후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한다. 그렇죠.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합니다. 따라서 맞는 답은 4번과 5번이 되겠네요. 69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를 했습니다. 보니까 비보호 표지판이 붙어 있고요. 녹색 신호가 나고 있고 앞쪽이 언덕길이에요. 오르막이죠. 그리고 횡단보도가 보이네요. 이 정도 파악을 하고 상황을 보겠습니다. 최고 속도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시속 70km 이내로 주행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아니죠. 이거는 일반 도로에서는 시속 60km로 주행을 하게 되겠죠. 이제 5030 안전속도 5030 도입이 되면서 이것도 50km로 변경이 될 거에요. 70km 이내로 주행해야 된다 했으니까 상한이 너무 올라갔죠. 틀렸고. 전방에 비보호 자전 표지가 있으므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을 할 수가 있죠. 언제? 전방 직진 차량에 맞은편 직진 차량에 방해를 주지 않을 때 좌회전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르막길을 올라갈 때는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으로 감속을 해야 된다. 100분의 20 감속이 아니고 감속만 하면 되죠. 이거는 뭐 정해진 건 없고요. 다음에 횡단보도 근처에는 횡단하는 보행자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그렇죠. 맞죠. 횡단보도는 늘 횡단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서 주의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5번. 앞서가는 차량이 서행으로 갈 경우 앞지르기를 한다. 앞서가는 차가 천천히 간다고 앞지르기에요?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양방향 2차로인데 직진할 수 있는 차로가 한 개밖에 없는데 아니면 황색 실선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황색 실선인데 이거 넘어가면 안 되죠. 따라서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두 가지는 2번과 4번이 되겠네요. 69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찾아볼게요. 어떤 상황입니까? 양방향 2차로 도로에요. 차로 한 개밖에 없는데 옆에 이렇게 불법주차들이 쭉 돼 있어요. 오토바이도 있고 그리고 중앙선을 반대편에서 넘어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버스가 정차돼 있으니까 차들이 이제 중앙선을 넘어오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갈 수 있는 공간이 지금 없어요. 그렇죠? 이런 답답한 상황. 운전하시다 보면 굉장히 많이 보시게 될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찾아봐라 하는 거죠. 이 도로는 주차와 정차가 금지된 도로이므로 속도를 높인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오른쪽에 보면 노면 표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 보고 아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게 흰색 실선이면 주정차 가능한데고요. 황색 점선이면 주차는 금지되고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곳이에요. 그리고 황색 실선이 하나 있는 거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고 보조표지판과 함께 사용이 됩니다. 보조표지판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주말 주차 허용한다. 시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 구간은 여기서부터 180m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럼 표지판이 여기 딱 붙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니까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노란색 점선이니까 주차는 안 되고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한 곳이에요. 근데 주차와 정차가 다 금지됐다고 그랬죠? 정차는 가능한 곳인데 여기가 틀렸어요. 이건 아니죠. 그게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속도를 여기서 높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마주편에서 오는 택시랑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위험하죠. 1번은 그래서 틀렸고 2번 우측 전방에 승용차 옆을 지날 때 차 문을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 이 차가 차 문을 확 열고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부딪힐 수 있으니까 서행을 해준다. 이건 맞는 얘기죠. 서행을 해줘야 저 차도 어? 차 오네? 하고 안 열 수 있죠. 3번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택시들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므로 경음기를 사용해서 경고를 한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아니라 뭘 넘어온 거예요? 지금 중앙선을 넘어왔죠? 중앙선. 중앙선 침범이에요. 이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도 경음기를 사용해서 경고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또 좌우측 보도 위에서 보행자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여기 지금 보도잖아요. 이게 언제든지 사람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 조심해야 되죠. 맞는 얘기고. 그래서 속도를 줄여줘야 된다. 맞는 얘기죠. 전방에 차량이 없으므로 가급적 속도를 높인다. 전방 차량 있잖아요. 지금. 속도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속도를 높인다. 이러면 다 오답이에요. 거의. 1번도 그렇죠. 따라서 차문 열고 나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행하라 하는 거랑. 보행자 나올 수 있으니까 서행하라 하는 거.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버스가 이렇게 서 있는 상태고. 택시가 따라오다가 중앙선 실선을 너물랑 말랑 하고 있는. 밟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반대편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죠. 속도 줄여야 되죠. 맞고요. 2번. 반대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택시가 중앙선을 넘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한다. 이게 버스가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먹으면서 나오죠. 차로를 먹으면서 들어올 때 이 차가 양보를 하지 않고 서행을 하지 않고 확 제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비해서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맞죠. 전방에 횡단보도가 없는 걸로 보아 무단횡단자는 없을 것임으로 속도를 높인다. 무단횡단자는 언제 어디선 나타날지 모릅니다. 늘 주의를 해서 속도를 낮춰 줘야 되죠. 내 앞에 주행하는 차가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주행한다. 차가 없다고 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이므로 시속 80km 속도로 주행한다. 편도 1차로 도로는 시속 60km로 주행합니다. 안전속도 5030으로 인해서 낮춰질 예정인데 현재는 60km 주행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반대편 버스에서 내린 승객이 버스 앞으로 튀어나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1번과 반대편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경우 택시가 중앙선을 넘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의를 한다. 2번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694번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앞차를 따라 좌회전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신호 없고요. 앞차 따라서 좌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안전한 운전방법인가 하는 거죠. 반대방향에서 직진차량이 올 수 있으므로 신속히 앞차를 따라 진행한다. 이쪽에서 직진차가 쌩 올 수 있기 때문에 신속히 이걸 따라간다? 신속히 틀렸죠. 앞차 따라가되 반대편에 만약에 차가 올게 예상이 되면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되죠. 앞차가 급정지 할 수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그렇죠. 이 차 앞에 뭐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튀어나오거나 해서 갑자기 서게 되면 내가 이 차 부위치지 않도록 천천히 가줘야 된다는 거죠. 서행 맞고요. 교차로에 진입을 했으므로 속도를 높여서 앞만 보고 진행한다? 속도 높이는 것도 틀렸지만 앞만 보고 진행한다가 틀렸죠. 속도를 물론 높이는 건 가능해요. 왜냐하면 교차로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황색신호 바뀌거나 그러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되죠. 속도 높일 수도 있지만 앞만 보고 진행하는 건 늘 틀리죠.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맞는 얘기죠? 교차로 부근. 요즘에 교차로 부근 보행자들이 보이고 있어요. 이미 안전 확인하며 진행을 해야 되고 이미 좌회전 중이므로 전방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진행한다. 이게 틀렸죠. 좌회전 중이라도 전방 상황 확인은 필수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앞차 급정지 할 수 있으므로 서행한다와 교차로 부근에 보행자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하며 진행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5번 혼잡한 교차로에서 직진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직좌신호가 나 있는 상태라 내가 지금 갈 타이밍인데 앞에 전방 교차로에 차가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들어갈 수가 없죠. 더 이상. 또 좌회전을 하려고 해도 전방에 꼬리물기 차량들 때문에 좌회전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예요. 지금 내 아픈 정지선이 있는 거고요. 요 때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네모칸 박스가 쳐져 가지고 빗금이 쳐져 있는 여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모 박스에 빗금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다 쳐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쳐 있는데 이게 뭐냐 정차 금지 지대예요. 이거 정차 차 들어가서 여기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빠져나가든가 들어오지 말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죠. 보통 교차로에 이런 표시가 많이 되어 있죠. 요 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지 맞을까요 하는 거예요.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교차로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정차 금지 구역이에요. 들어가면 안 돼요. 맞는 얘기고요. 앞차의 주행 방향으로 따라만 가면 되는데 따라만 가면 된다. 안 되죠. 앞지르기에서 신속히 통과한다. 앞지르기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 금지되어 있습니다. 4번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그대로 진행한다.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죠. 정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 좌회전 직진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지 그냥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무단횡단 할 수 있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특히나 꼬리물기들이 발생을 해서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 이쪽이나 이쪽에 횡단보도들이 건너게 되죠. 동서방향으로 건너게 되는데 그때 횡단보도 위에 차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삐져나오죠. 막 튀어나와요 이제. 그런 무단횡단자들 조심을 하셔야겠죠.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교차로 안에서 정지할 우려가 있을 때는 녹색 신호일지라도 진입하지 않아야 되고요. 정체된 차들 사이에서 무단횡단 할 수 있는 보행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696번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진입 전에 바뀌는 거에요. 요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선에 일시 정지를 해야 되죠. 뭐죠? 속도를 높여서 신속하게 지나간다? 안됩니다. 황색 신호에 정리선 통과 신호 위반이에요. 정리선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또 정리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를 한다. 그쵸? 돌교통법상 맞는 얘기고요. 앞에 있는 자전거나 횡단하려는 보행자에 유의를 한다. 자전거 여기 보이고요. 노란불이고 횡단보도 보행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요. 이제 건널 때가 됐다는 거죠. 유의를 해야 되겠고요. 주행하는데 방해가 되는 전방에 자전거가 비켜나도록 경음기를 울린다. 경음기 울리면 웬만하면 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으므로 왼쪽 차로로 차로 변경 후 진행한다. 앞에 정차한 차량이 있으니까 차로를 변경한 다음에 진행을 한다 하는 거죠.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왜 틀렸냐면 교차로라서 그래요. 교차로 내부에서는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해서는 안되고. 또 지금 진행을 계속 할 것도 아니죠. 빨간신호 지난 다음에 녹색신호 났을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벌써 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요새 보니까 운전자가 차량 옆에 서 있는 상태를 볼 수 있어요. 아마 탑승해서 곧 차를 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변경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녹색신호 날 때 쯤 되면 이 차 빠지고 없을 테니까요.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정지선 또는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를 해야 되고요. 앞에 있는 자전거나 횡단보행자에 유의를 해야 한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7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누가 우선이죠. 회전교차로이기 때문에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어떻게 운전하는가 보죠. 좌측에서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회전 차량이 통과한 후에 진입을 한다.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죠. 맞는 얘기고. 진입 차량이 우선이므로 신속히 진입한다. 아니죠.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일치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을 한다. 맞아요. 여기 보면 정지할 수 있게 선이 딱 그어져 있고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는데 역삼각형이 뭐냐면 여기 표지판 있죠. 양보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써 있죠. 보통 양보표지입니다. 일시정지를 한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맞는 얘기 되겠어요. 우측 도로에 있는 차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아니죠.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왼쪽에 오고 있는 이 차가 우선이에요. 회전차량이 멈출 수 있도록 경운기를 울리면 진입한다. 아니죠. 회전차가 우선이니까 내가 멈춰야 됩니다. 더군다나 경운기를 울리면 안 돼요. 따라서 맞는 운전법 두 가지는 좌측 회전차가 우선이므로 회전차량 통과한 후 진입한다. 그리고 일시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입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8번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횡단보도가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예요. 우회전 차량을 위한 신호등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므로 우회전을 하지 못한다. 여기 적색이죠 지금. 우회전을 하지 못한다. 이거 맞는 얘기긴 한데 안전한 운전방법이라고 할 순 없어요. RTOR 이라고 해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빨간불에도 보행자의 보행에 영향이 없는 경우 이때만 우회전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적색이래서 우회전 할 수 있어요. 틀렸고. 보도에 있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보도에 있는 보행자들 주의를 하면서 우회전을 이렇게 한다. 맞는 얘기죠. 최대한 빠른 속도로 우회전한다. 여기 빠른 속도 틀렸죠. 서행하면서 우회전 해야 되고 천천히. 보도에 있는 보행자가 차도로 나오지 못하게 경흥기를 계속 울린다. 경흥기 나왔으니까 이거 틀린 거죠.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한다.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들. 여기 지금 좌회전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이렇게 좌회전에 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차량에 주의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좌회전에서 오는 차하고 나하고 이렇게 가면 합류를 하게 되죠. 합류를 하게 되면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고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건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보도에 있는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서행 우회전을 하는 것과 반대편에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에 주의하면서 우회전을 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99번. 전방에 공사 중인 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주행을 한참 하고 있는데 앞에 보니까 저 공사 차량도 보이고 사람도 보이고 장비도 보이고 막 그래요.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야겠죠. 계속 진행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차례들 볼까요. 좌측 차로로 신속하게 껴들게 한다. 신속하게 껴들면 안 되죠. 왜냐면 뒷차한테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줘야 된다고 했습니다. 좌측 방향지 시기를 작동을 하면서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한다. 맞죠. 안전하게 차로 변경해야 되는 거고. 공사구간이 보도이므로 진행 중인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아니죠. 보도 아니에요.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죠. 공사 관계자들이 비킬 수 있도록 경흥기를 울린다. 경흥기 또 나왔어요. 경흥기 울리면 틀린 거예요. 앞지르기 할 때 빼고는 경흥기 쓰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좌측 차로가 정체 중일 경우 진행하는 차로에서 일시정지 한다. 그죠. 이쪽에 차들이 막 많으면 굳이 막 그거를 머리 밀어넣으면서 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보내주고 여유공간 생기면 그때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일시정지 한다가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좌측 방향 지식이 작동하면서 좌측 차로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고요. 2번 좌측 차로가 정체 중이라면 진행하는 차로 일시정지 해서 차례를 기다려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5번. 맞는 얘기죠.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00번. 내 차 앞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지금 무단횡단으로 막 걸어 들어오고 있죠.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일시정지해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한다. 맞아요. 무단횡단 보행자도 지켜줘야 됩니까? 네 지켜줘야 됩니다. 보행자는 언제나 지켜줘야 돼요. 물론 무단횡단 안 하는 게 좋겠지만요. 무단횡단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속히 진행한다? 없지 않아요. 잊고 신속히 진행해서도 안돼요. 막 뛸 수도 있어요. 이분이 조심하셔야 되고. 급정지 후 차에서 내려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에게 화를 낸다? 안되죠.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차에게 위험상황을 알려준다. 그죠? 지금 앞에 뭐가 있다 하는 걸 알려줄 때 비상점멸등을 켜죠. 그리고 나도 천천히 정지를 하고요. 맞는 얘기죠. 경흥기를 울려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한다. 경흥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틀렸죠. 따라서 맞는 거 두 가지는 일시정지해서 횡단보행자 보호해주고요. 비상점멸등을 켜서 뒤차한테 위험상황을 알려줍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1번이요. 다음 상황에서 우회전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직진차로들의 합류를 이렇게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앞차가 한 대 있는 것 같고 오른쪽에 대어있는 차가 있어요. 불법주차죠. 여기에 있을 때 어떻게 운전하는가 하는 거죠. 전방 우측에 주차된 차량의 출발에 대비하여야 한다.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죠. 이 차가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전방 우측에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올 것에 대비한다.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횡단보도잖아요. 이 차가 지금 가리고 있어서 이 차 뒤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보이질 않아요. 뒤에 사람이 확 뛰어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조심해야 되죠. 맞고요. 신호에 따르는 경우 전방 좌측 진행차량에 대비할 필요는 없다? 전방 차량의 직진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간격이 있을 때 그때 조심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서행하면 교통 흐름에 방해를 줄 수 있으므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틀렸죠. 서행해줘야 되고. 우측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서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지요. 속도를 낮춰서 주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 두 개는 전방 우측에 주차된 차량의 출발에 대비하고 전방 우측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나올 것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죠. 702번. 전방에 고장난 버스가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차로 하나를 점유하고 있는 이런 상태고요. 속도 방지턱도 있고 이런 상태에요. 경험기 울리면서 급제동하여 정지한다. 경험기 나오면 틀린 거라 그랬죠. 버스와 거리를 두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서행을 한다. 맞아요. 안전을 확인하고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좌측 후방에 주의하면서 좌측 차로로 서서히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할 때는 서서히 하고 좌측 후방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비상점멸등을 켜고 속도를 높여 좌측 차로로 차로 변경한다. 낮춰야 되죠. 좌측 차로로 차로 변경한 후 그대로 빠르게 주행하는 것과 되게 틀렸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버스와 거리를 두고 안전을 확인한 후 좌측 차로를 이용해 서행을 하되 좌측 후방에 주의하면서 좌측 차로로 서서히 차로 변경을 합니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다음과 같은 도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니까 앞에 주차돼 있는 차가 한 대 있고요. 그다음에 자전거가 제 앞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운전하겠는가 하는 거죠. 앞서 가는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중앙 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움직임을 주의한다. 왜요? 이 앞에 불법주차가 된 차가 있기 때문에 얘를 피하려고 하겠죠.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에요. 따라서 주의를 하는 게 맞고요. 자전거 앞 우측에 차량 주차되어 있어서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없다? 아니죠. 이 차 언제 또 출발할지 몰라요.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한적한 도로이므로 도로의 좌우측 상황을 무시하고 진행한다? 무시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떻게 차가 튀어나올지 모르면 일류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저쪽에서 차가 튀어나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어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서행을 한다. 그렇죠? 자전거는 무조건 양보를 해주는 게 좋고요. 거리를 충분하게 확보하시는 게 키입니다. 안 그러면 언제 넘어질지도 모르고 뭐 되게 다양해요. 자전거 운전자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안정감이 있지 않으니까 주의를 하셔서 서행을 하셔야겠고요. 경험기를 울려서 자전거에 주의를 두고 앞지른다. 경험기 틀렸죠? 경험기 너무 틀린다고 했습니다. 주의를 두고 앞지르고 안되고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앞서가는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 중앙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그리고 자전거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고 서행한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04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어요. 이런 경우 진짜 많죠. 양방향 2차로 도로 밖에 안되는데 양옆에 불법 주차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한 대 겨우 지나갈 만한 이런 공간이 있는데 맞은편에 차 오고 그럼 진짜 난감하죠? 요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주차된 차량들 중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좌우를 잘 살피면서 서행한다. 그래서 여기 서 있는 차들이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 있어요. 되게 위험하죠.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 나오는 경우는 있고 좌우 잘 살피면서 천천히 가야 됩니다. 맞고요. 주차금지 구역이긴 하나 전방 우측에 흰색 차량 뒤에 공간이 있으므로 주차하면 된다. 여기 공간이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다 이제 주차하면 되겠다 하는 거죠? 아니죠. 불법주차 안됩니다. 하시면 안되고요. 반대방향에서 언제든지 차량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측으로 피할 수 있는 준비를 한다. 딱 봐서 저쪽에 차가 지금 없으면 빠져나가는데 차가 지금 들어올 것 같다. 혹은 코가 보인다. 조금이라도. 그러면 내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나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교행할 수 있게 내가 비켜주면 이 차 지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공간을 늘 확보를 하면서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뒤따라오는 차량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빠르게 통과하거나 주차를 한다. 최대한 빠르게 틀렸죠? 네. 주차를 해서도 안되고 중앙선을 넘어서 주행해 오는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신이 먼저 중앙선을 넘어서 신속히 통과한다. 상대방이 넘지 못하게 내가 먼저 넘는다고요? 틀렸죠. 또 신속히 통과한대요. 그것도 맞지 않아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주차된 차량들 중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차에 대비해서 좌우 살피고요. 반대방향이 언제든지 차량이 진행할 수 있으므로 우측으로 피할 수 있는 공간 확인하면서 주행합니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5번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과속방지턱이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저전방에 횡단보도도 보이네요. 그리고 내리막이에요. 지금 내리막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할까요? 보죠. 속도를 줄여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한다. 그래야 되죠. 과속방지턱 속도 높은 상태로 통과하게 되면 차량 하부에 손상이 갈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팍 소리 나죠. 또 과속방지턱을 신속하게 통과하면 차 부서집니다. 큰일 나죠. 속도 줄여 통과하는 건 맞았고요. 서행하면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한 후 가속하며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서행에서 과속방지턱을 통과하고 나면 뭐가 나와요? 횡단보도 나오기 때문에 서행을 해야 돼요. 어차피 서행을 해야 돼요. 가속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과속방지턱이 왜 있겠어요? 내리막인데 전방에 횡단보도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기가 쉽지 않으니까 미리 속도를 낮춰 놓으려고 설치를 해 놓은 거죠. 목적을 잊으면 안 됩니다. 잘 보시고 계속 같은 속도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주행한다. 빠르게 라는 단어가 틀렸죠. 속도를 줄여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통과한다. 속도를 줄인다.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속도를 줄여서 가속방지턱 통과하고 속도를 줄여서 횡단보도 통과합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6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비 오는 날이네요. 비가 지금 현재 오고 있네요. 우산을 쓰고 계시고 또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전방에 우산 접고 걸어가고 계시고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어서 횡단보도가 나타난다는 얘기고 또 과속방지턱까지 위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겠는가 하는 거죠. 빗길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는 것보다는 급제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급제동이 안전할 리 없죠.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에게 물이 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합니다. 맞죠? 여기 물이 튀어 있으면 튀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서 혹은 속도를 천천히 낮춰서 진행을 합니다. 맞고요. 과속방지턱 직전에 급정지한 후 주행한다? 정지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속도를 줄이라는 얘기지. 급정지를 틀렸고요. 전방 우측에 우산을 들고 가는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이 사람이 언제 이렇게 튀어나올지 모르죠? 맞는 얘기고요. 조심해야겠고 우산을 쓰고 있는 보행자는 보도 위에 있으므로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갑자기 택시 잡겠다고 갑자기 뛰어내려고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보도 위에 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신경 써줘야 되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는 보행자나 다른 차에게 물이 튈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2번과 전방 우측에 우산을 들고 가는 보행자가 차도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4번 2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7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고생들인 것 같아요. 학교 앞에인 것 같은데 횡단보도 건너는 모습이고요. 잘 보시면 여기 여고생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 건널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에요. 횡단보도 표지판까지 다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볼까요?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정지선을 일시정지한다. 법이죠. 일시정지하는 게 법입니다. 잘 지키셔야 되고 맞는 얘기고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아니죠.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죠. 횡단보도 우측에서 갑자기 뛰어드는 보행자에 주의한다. 이 학생이 갑자기 친구들이 가니까 팍 일어나가지고 확 뛰어들어 올 수 있거든요. 되게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횡단보도 접근 시 보행자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서 경운기를 여러 번 사용한다. 경운기 나왔어요? 틀렸죠. 좌측 도로에서 차량이 접근할 수 있으므로 경운기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경운기 틀렸죠. 이쪽에서 차 나올 수 있으니까 경운기 쓰라는 얘기인데 그게 아니죠. 내가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야 되죠. 지금 내가 아주 좁은 도로잖아요. 따라서 맞는 운전방법은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정지선을 일시정지하고 횡단보도 우측에서 뛰어드는 보행자에 주의를 합니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708번 전방에 마주오는 차량이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골목길이고요. 뭐 중앙선도 없고 따로 뭐 신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불법 주차들도 이렇게 막 되어 있는데 전방에 차가 딱 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죠. 상대방이 피해가도록 그대로 진행한다? 이거 그대로 진행하다는 사고나죠. 왜냐면 이 차는 피할 데가 없어요. 지금 차가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빠져나오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 줘야 되죠. 틀렸고 전조등을 번쩍거리면서 경고를 한다? 경고한다고 해서 이 차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이미 벌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는 공간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틀렸고요.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 그죠? 확보해서 이 차가 빠져나가야 나도 갈 수 있습니다. 경음기를 계속 사용하여 주의를 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경음기 틀렸고 신속 틀렸죠. 골목길에서도 보행자가 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이쪽이나 이쪽에서 보행자들이 막 튀어나올 수 있어요. 조심을 해야 되죠. 속도는 최대한 낮춘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골목길이니까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주고요. 골목길 보행자에 대비를 해서 속도를 줄여준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0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전방에 차량이 있고 야간이네요. 전방 차량이 4명도를 키우고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눈이 굉장히 부신 걸로 보아. 횡단보도가 두 개나 있는 상태고 횡단보도 보행자가 두 명이나 보이고 있어요. 나는 아직 정리선 전에 있는 상태고요. 이때 어떻게 할까요? 보죠. 보행자의 횡단이 끝나가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위험하죠. 보행자 횡단이 끝나가긴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가다가 갑자기 딱 서서 다시 뒤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게 진짜 위험하죠.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대로 통과해서는 안되겠고 반대차의 전조등이 현혹이 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의 주의를 한다. 현혹현상이라고 상향등 켜고 이렇게 들어오면 눈에 상향등이 들어가면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하고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이 현혹현상이죠. 그거에 대비를 해서 라이트를 직접 바라보지 말고 우측 측면을 바라봐서 보긴 보되 눈동자에 직접적으로 광성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죠. 또 보행자들도 주의를 해줘야 되겠고요. 맞는 얘기고요. 전조등을 상하로 움직여서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면서 통과한다? 보행자를 통과시키고 나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틀렸고 서행하면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된다. 이게 법이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사향등을 켜고 운전한다? 매너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반대차의 전조등이 현혹되지 않도록 하고 보행자에게 주의하면서 서행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0번 비오는 날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다.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횡단보도가 여기 있는 거고요. 비가 오는 날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방울이나 습기로 전방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히 통과를 한다. 신속히란 말 틀렸죠. 전방 보기 어려움은 오히려 더 서행을 해야 되고요. 비를 피하기 위해 서두르는 보행자를 주의한다. 주의해야겠죠. 비 피하기 위해서 막 뛰는 보행자들 많거든요. 조심하셔야 되겠고 차의 접근을 알리기 위해 경음기를 계속해서 사용하면 진행한다. 경음기 나왔어요? 틀렸죠. 우산에 가려 차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행자를 주의한다. 보행자 주의해야 되겠고요. 빗물이 고인 곳을 통과할 때는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급제동하여 정지한 후 통과한다. 급제동 정지하면 안 되는 거 서행하셔야 되죠. 따라서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 비 피하기 위해서 서두르는 보행자 주의하셔야 되고 우산에 가려 차의 접근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행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행자 주의 보행자 주의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11번 편도 2차로 오르막 커브길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편도 2차로이고요. 차로가 두 개 있다는 거죠. 점선이 있고 이 차로와 이 차로가 있고 오르막 커브길 올라가면서 왼쪽으로 휘는 커브길이에요. 이때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한가요? 하는 거예요. 앞차와야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진행한다. 맞죠? 왜냐하면 이 차들이 언제 뒤로 밀린다거나 정지한다거나 그럴 수 있거든요. 안전거리 충분히 유지를 해야 되죠. 맞고요. 앞차의 속도가 느릴 때에는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앞지른다. 앞지르기 할 때 두 대 동시에 앞지르기 위험합니다. 반드시 한 대씩 앞지르기를 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요. 커브길에서의 원심력에 대비해서 속도를 낮춰야 되죠. 속도를 높이게 되면 빠져나갈 때 원심력 때문에 가드레일 밖으로 튀어나갈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속도를 낮춰야 되고 전방 1차로 차량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인다. 이렇게 보면 1차로 이 차량이 2차로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차선에 딱 붙어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1차로 정상 가운데로 주행하는 게 아니고 바짝 붙어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는가 하는 거죠. 이 차가 일로 오겠다는 얘기에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도를 줄여야 돼요. 내가 지금 2차로에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높이게 되면 이 차량 충격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위험하니까 줄여줘야 돼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진행을 해주고요. 전방 1차로 차량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여줍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12번 다음과 같은 지방도로를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를 골라봐라 했습니다. 전방 양방향 2차로 딱 한 차로 밖에 없는 곳이고요. 오른쪽에서 차가 나오려고 하는 이런 상태에요.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언제든지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한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 지금 차가 있기 때문에 이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 설지 몰라요. 예상이 안 돼요. 당연히 서야 되지만 시골길 같은 데서 신경 안 쓰고 운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언제든지 설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조심하셔야 되겠고 맞고요. 반대편 도로에 차량이 없으므로 전조등으로 경고를 하면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대로 진행해서는 안 되죠. 반대편 차 아무것도 없다고 계속 진행해서는 위험해요. 위기상황이 이렇게 넘어가겠다는 얘기인데 실선이잖아요. 지금 실선 차로 변경 못합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틀렸어요. 전방 우측 도로에서 차량 진입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는 등 호속 차량에도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맞죠? 이 차가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 맞고요. 전방 우측 도로에서 진입하고자 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모든 차는 일시정지하여 우측 도로차에 양보를 한다. 아니죠. 지금 제가 큰 길이잖아요. 대로잖아요. 대로가 먼저 우선이죠. 우측차가 우선인 경우는 동시에 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우선인 거예요. 대로가 먼저죠. 틀렸고. 직진차가 우선이므로 경음기를 계속 울리면서 진행한다. 경음기 나왔어요? 틀렸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언제든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주행을 해야 되고요. 전방 우측 도로에 차량 진입이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는 등 후속 차량에도 이에 대비하도록 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양방은 이 차로 딱 차로 한 개씩 밖에 없는 상황인데 두 대가 나란히 오네요. 이 차가 지금 중앙선을 넘어서 네 차로를 통해서 오고 있고요. 앞엔 또 보행자도 한 명 있어요. 보도도 없는 상태고 눈이 와 가지고 눈 밟고 서 있을 수도 없어서 도로를 지금 보행자가 밟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대편 차량의 앞지르기는 불법이므로 경음기를 사용하면서 그대로 주행한다. 경음기 나오면 틀린다 그랬죠? 틀렸고. 그대로 주행했어도 안 돼요. 물론 저 차가 불법이지만 사고를 피하는 게 먼저입니다. 사고는 피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 차가 지나갈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가줍니다. 여유 있게 해주는 거죠.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통과한 후에 우측의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커브길을 주행한다. 이 차가 통과한 다음 보행자 주의하면서 내 길 갈 길 간다 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커브길은 신속하게 진입해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것이 안전하다. 천천히 진입해서 신속히 빠져나갑니다. 이거는 커브길 운영 방법이죠. 물론 사실 신속히까지 빠져나갈 필요도 없어요. 천천히 진입만 해주면 됩니다. 보통 신속히 빠져나가라고는 해요. 근데 커브길에서 속도를 빨리 내게 되면 위험하니까 커브길에 천천히 진입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십시오. 커브길은 중앙선에 붙어서 운행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죠. 왜냐하면 중앙선에 붙어서 운전한다는 건 언제든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는 얘기니까 최대한 차들이 상충이 나지 않도록 오른쪽으로 붙어서 운행을 해주셔야 되고요.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한다. 그죠? 배려를 하는 겁니다. 배려 운전이에요. 저 차가 잘못하고 있는 거지만 내가 직접 응징할 필요도 없는 거고 배려를 해줘서 지나가게 해주고 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거 답은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통과한 후에 우측의 보행자에 주의하면서 커브길 주행해야 되고요. 반대편 앞지르기 중인 차량이 안전하게 앞지르기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4번 Y자형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해야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생긴 교차로라는 얘기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좌회전을 해야 되나요? 하는 거죠. 반대편 도로에 차가 없을 경우에는 황색 실선의 주황선을 넘어가도 상관이 있죠. 황색 실선 주황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주황선 침범입니다. 교차로 직전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방향지시등 깜빡이요. 깜빡이 언제 켜는 거예요? 교차로 30m 전방에서 작동시키는 거예요. 거기 다 가서 그제서야 깜빡이 켜고 뒷차가 헷갈리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차로를 지나고 나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한다. 지나고 나서 켜서 뭐합니까? 이미 다 왼쪽에 온 상태인데 의미 없죠. 교차로 이르기 전에 30m 이상의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뒷차도 알고 앞차도 알고 안전하게 서로 조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맞는 얘기고요. 좌측 방향지시등 작동과 함께 주변 상황을 충분히 살펴서 안전을 확인한 후 통과한다. 깜빡이 켰다고 다 이기는 거 아닙니다. 상황을 봐가지고 피할 수 있는 거 피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0m 전에 깜빡이 켜라. 그리고 주변 상황 충분히 살펴서 안전 확인한 다음에 통과하라.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5번 다음 상황에서 시내버스가 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이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버스 정서가 보이고요. 차가 서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여기 화살표 보면 차로 폭이 좁아진다거나 다양한 이유들로 지금 왼쪽 차로로 변경을 하라 이런 노연 표시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정차한 시내버스가 빨리 출발할 수 있도록 경음기를 반복 사용한다. 경음기 나오면 틀린 겁니다. 정지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뒤따르는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고개를 이렇게 돌려 가지고 왼쪽에 차가 오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야 차로 변경을 할 테니까요. 맞는 얘기고.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후사경을 보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합니다. 왼쪽을 보고 차 오는지 본 다음에 후사경 백미러 보고 차 안 오는지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좌측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급 차로 변경한다. 틀렸죠. 이게 틀렸어요. 차로 변경은 안전하고 천천히 충분한 공간 확보한 다음에 하는 겁니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무난한 단어 할 수 있으므로 버스 앞으로 빠르게 통과한다?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버스 앞으로 이렇게 무난한 단어로 막 건너간다는 얘기죠. 합법은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버스 앞으로 갈 때는 서행을 해야 되죠. 이거 피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나갈 때요. 버스 왼쪽 앞쪽 바퀴 있죠. 그 바퀴를 쳐다보면 돼요. 쳐다보면 사람 보행자의 발이 먼저 보이거든요. 그래서 몸통은 나오지 않더라도 발만 보고 아 저기 지금 보행자가 나오려고 한다. 이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무단한 단어 사고로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티비 였고요. 안전운전 두 가지는 정리를 하면 정리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뒤따르는 차량이 진행해 오는지 확인을 하고 좌측 방지시등 켠 다음에 백미러 후사경 보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한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16번이요.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양방향 2차로. 그래서 총 1차로 도로고요. 차로 앞지르기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차가 앞지르기 금지 구간에서 앞지르기를 하고 있으므로 경험기를 계속 사용하여 일을 못하게 한다. 경험기 쓰면 안 된다고 했죠. 2차가 불법이지만 내가 굳이 그거 가서 막 왜 앞지르기 하냐면 이렇게 할 필요 없다는 얘기에요. 2번 앞차가 앞지르기 하고 있으므로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신도 그 뒤를 따라 앞지르기를 한다. 안되죠. 앞차 지금 불법입니다. 중앙선이 황색 시선 구간이므로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죠. 황색 시선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교통 흐름상 앞지르기 하고 있는 앞차를 바싹 따라가야 된다. 바싹 틀렸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전방 우측에 세워진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주의하면 운전한다. 요 차요. 요 차. 언제 출발할지 알 수가 없죠. 갑자기 확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조심 하면서 가야 됩니다. 사실 이건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중앙선이 황색 시선 구간이므로 앞지르기 해서는 안 된다. 3번과 전방 우측에 세워진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으므로 주의하면 운전한다. 5번.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17번 고갯마루 부근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고갯마루가 뭐에요 지금. 이렇게 언덕 이렇게 넘는 거죠. 저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요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요. 요 옆에서 보면 아마 길이 이렇게 생겼겠죠. 차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요 여기서 지금 찍은 사진이에요. 요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현재 속도를 그대로 유지한다. 내가 만약 속도가 빨랐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휙 넘어가겠죠. 여기 만약에 차가 여기쯤에서 너머에 차가 이렇게 있는 상태면 볼 수 없기 때문에 충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속도 유지하지 말고 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무단회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한다.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이 여기 건너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조심하셔야 되고 건너편에 맞고요. 속도를 높여 진행한다. 속도를 높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유지해도 안 되고 높여도 안 돼요. 감속을 해야 됩니다. 내리막이 보이면 기어를 중립해야 된다. 내리막에서 기어 중립에 두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제어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내리막에서는 기어 중립에 두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어를 뺀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꼭 기어 들어가 있는 상태여야 돼요. 급커브와 연결된 구간이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노면핏이 급커브라고 써있네요. 급커브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지금 휜다는 얘기에요. 전방에서. 근데 지금 언덕길인데 넘자마자 급커브가 있다는 얘기니까 아주 위험하죠.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속도를 줄여줘야 됩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무단행단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주행을 해야 되고 급커브가 나올 거니까 연결된 구간이므로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18번 회전교차로네요. 회전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기억해야 될 게 뭐라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다. 마치 라임처럼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보죠.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진입차량이 양보한다. 맞는 얘기죠. 회전차량 우선.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반대 얘기가 써있네요. 틀렸죠.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회전하는 차량에 경음기를 사용하면 진입한다. 경음기 나오면 틀린 거죠. 회전차량은 진입차량에 주의하면서 회전을 한다. 회전차량도 자기가 먼저지만 진입하는 차량 주의를 해야 돼요. 사고는 피하는 게 좋으니까. 지금 7대3까지 나오죠. 회전차가 3, 진입차가 7 이렇게 가져가고 있죠. 진입차가 회전하는 차량을 부딪히게 되면 그렇게 가져가요. 8대2까지도 나오는 상황이죠. 요즘에 조심하셔야 되고. 회전하는 차도 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2라는 과실이 붙기 때문에 주의를 해줘야 되죠. 첫 번째 회전차량이 지나간 다음 바로 진입한다. 안되죠. 만약에 붙어서 딱 두 번째 차량이 돌고 있으면 사고 발생할 수 있으니까. 몇 번째 차량이 됐던지 간에 충분한 간격이 나올 때 그때 들어가셔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맞는 거 두 개는요. 회전차가 우선이므로 진입차가 양보한다. 그리고 회전차는 진입차에 주의하면서 회전한다. 1번과 4번 되겠습니다. 719번 전방 버스를 앞지르기 하고자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버스가 지금 1, 2, 3, 4차로. 1, 2, 3, 4차로 중에 3차로를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앞지르기를 할까요 하는 거죠.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틀렸죠. 이 우측이 아닙니다. 반드시 왼쪽으로, 좌측으로만 하게 되어 있어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맞죠. 또 전방 버스가 앞지르기 시도할 경우 동시에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앞지르기 하는 차 또 앞질러서는 안되고 앞지르기 동시에 해서도 안됩니다. 맞는 얘기죠. 뒷차의 진행에 관계없이 급차로 변경을 하여 앞지르기 한다. 급차로 변경 틀렸죠. 법정 속도 이상으로 앞지르기 하면 속도 위반입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앞차의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와 전방 버스가 앞지르기 시도할 경우 동시에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0번 황색전멸신호의 교차로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황색전멸 어떻게 해야 돼요? 서행하면서 통과. 그죠? 주변 차량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서행한다. 맞는 얘기고요. 위험예측으로 할 필요가 없다? 늘 해야 되는 거죠. 위험예측은. 교차로를 그대로 통과한다. 그대로 통과해서는 안되고 속도 줄여서 서행하면서 통과합니다. 전방 좌회전하는 차량은 주의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다? 이 차가 좌회전 들어온다 그러면 주의를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정지선 통과 전이고 제가 선진입이면 정지해서 양보를 해줘야 되고요. 내가 먼저 가더라도 이 차가 언제 좌회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대로가 틀렸고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횡단보도죠? 보행자 있는지 확인하고 주의를 하면서 통과를 해야 되죠. 맞는 얘기에요. 운전방법 바람직한 것 두 개는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주의하면서 서행을 해야 되고요. 횡단보도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1번 오르막 커브길 우측에 공사중 표지판이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앞에 이제 이쪽에도 공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표지판이 또 여기 있다는 건 이 너머에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는데 전방에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운전을 해야겠는가 하는 거죠. 공사중이므로 전방 상황을 잘 주시한다. 그래야겠죠? 왜냐하면 공사 장비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도로가 또 파일 수도 있고 다양한 위험 요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전방 상황은 반드시 잘 주시를 해야 안전하겠죠. 차량 통행이 한산하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다. 차량 통행이 한산하다고 해도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죠. 뒤에서 갑자기 차가 빠르게 올 수도 있는 거고 건너편에 차가 멈춰 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줘야 됩니다. 커브길이므로 속도를 줄여 진행한다. 그렇죠? 원래 도로에 구부러진 길에서는 늘 서행하게 돼 있죠. 법으로도 이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S자로 굽어져 있는 이런 도로에서는 내가 직진을 빠르게 하게 되면 이쪽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주원선을 침범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여 줘야 되고요. 맞고요. 그럼 1번이 맞는 게 없고 3번이 맞는 얘기니까 답이 1번 3번이 되겠죠. 오답도 쭉 보죠. 오르막길이므로 속도를 높인다. 오르막길에서 과속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오르막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쭉 과속을 하면 차가 이렇게 건너가게 되냐 뛰어 올라가게 되잖아요. 요때 감속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또 내리막이 되면서 속도가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감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사고로 이어질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오르막길에서 과속하면 또 고개 넘어가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차량을 통제할 수 없게 되므로 위험합니다. 속도 높이면 안 돼요. 중앙분리대와의 충돌 위험이 있으므로 차선을 밟고 주행한다. 중앙분리대 여기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이쪽에서 이쪽 차선 밟으면 될까요? 안되죠. 차선은 밟으면 안되고 차로를 정확하게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틀렸죠. 따라서 안전운전본법 두 가지는 공사중임으로 전방을 잘 주시하고 커브길임으로 속도를 줄여서 진행한다.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722번 교외지역을 주행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표지가 급커브라는 뜻이죠. 황색실선 추월금지구간이라는 뜻입니다. 불법적으로 반대방향으로 차가 지금 환대가 서있는 모습이 있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을 할까요? 보시죠. 우로굽은 길의 앞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행을 한다. 지금 이쪽으로 길이 굽어있는데 이 차에 가려가지고 저 뒤쪽이 지금 보이지가 않아요. 이 상황에선 반드시 서행을 해줘야겠죠. 맞는 얘기고요. 우측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재빠르게 중앙선을 넘어 통과한다. 어떤 경우든 중앙선을 넘으면 위험하겠죠. 제한속도 범위를 초과하여 빠르게 빠져나간다. 제한속도를 초과하는 거 속도위반입니다. 안되겠죠. 원심력으로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길 가장자리 구역선에 바싹 붙어 주행한다. 지금 일로 넘어갈 수 있다고 이쪽에 바짝 붙으면 이 차량을 추돌할 수 있겠죠.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옳지 않아요.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사람이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그죠. 보통 이 차가 지금 이상하게 서 있단 말이에요. 이러면 운전자가 내려서 뒤에서 뭘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차가 고장 났을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여기서 사람이 획 튀어나오는 거죠. 여기에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을 때 차량 충격할 수도 있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사람 튀어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주행을 해줘야 되고 빵빵도 한번 해주는 게 좋고 이럴 때는요. 서행으로 통과하는 게 맞죠.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우로 굽은 길에 앞쪽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서행한다. 맞고요. 주차된 차량 뒤쪽에서 갑자기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으므로 서행으로 통과한다. 맞고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23번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고속도로 주행할 때 터널들 이렇게 나오죠. 산 통과 같은 거 할 때 나오는 터널인데 상황을 보면 앞에 터널이 있고 카메라 단속을 한대요. 속도 단속한다는 얘기고 80으로 제한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여기 백색 실선 구간이에요. 차로 변경 금지 추월 금지 구간이죠. 상황을 보겠습니다. 터널 입구에서는 횡풍이 주의하여 속도를 줄인다 했습니다. 터널 입구들은 구멍이 조그맣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되게 세게 불거든요. 특히나 옆바람이라고 부르는 횡풍이 불어요. 옆에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휘청휘청합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이면 속도를 높이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차가 무게중심이 밑에 있잖아요. 근데 속도가 빠르게 되면 이게 바람이 밑으로 쳐 올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바람이 이제 횡풍이 이렇게 부는 상황이 되면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되죠. 그래서 횡풍이 많이 부는 곳에서는 속도를 반드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속도를 주의하면서 속도를 줄인다 했으니까 이거 맞는 얘기고요. 또 터널에 진입하기 전에 야간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이거는 암수능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함이에요. 암수능이 뭐냐면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때 눈이 빡짝빡짝 하죠. 그냥 앞에서 잘 안 보이고 여러분 왜 주무시기 전에 형광등 끄면 누워야 될 자리가 잘 안 보이는 그 상황 있죠. 그게 바로 암수능 현상이죠. 반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형광등을 닦으면 눈이 확 부시죠. 그래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명수능이라고 하죠. 그때는 좀 있으면 좀 잘 보이고 이렇게 되는 거 반대 현상이 명수능 껌껌할 때 잘 안 보이는 게 암수능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터널에 들어가면 아마 껌껌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밝은 곳에 있다가 껌껌한 곳에 들어가면 암수능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미리 터널 내부가 너무 껌껌하지 않도록 등화를 켜줍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밝은 상황이 유지되서 그만큼 조도의 차이 밝음의 차이를 줄여주는 거죠. 특히 앞이 또 껌껌하기 때문에 미리 등화를 켜 놓으면 앞차와의 간격 같은 것도 바로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터널 진입 전에는 반드시 야간에 준하는 등화를 켜는 것이 맞습니다. 안전은 운전법 두 가지 차질하고 있으니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오답 확인해보죠. 색안경을 착용한 상태로 운행을 한다. 선글라스죠. 색안경이라고 하는 게 색안경은 맑은 날 햇빛에 의한 눈부심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맑은 날 쓰는 거니까 당연히 터널은 껌껌한데 거기서 선글라스 쓰고 있으면 더 안 보이겠죠. 틀렸고요. 옆차로의 소통이 원활하면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이 불가한 지역이죠. 여기 보면 백색실선 지역이니까 요거는 차로 변경이 안 됩니다. 터널 속에서는 속도감을 잃게 되므로 빠르게 통과한다. 왜냐하면 터널은 다 똑같이 생겼죠. 벽이 똑같은 반경에 똑같은 폭을 가지고 있고 풍경이랄 게 없어요. 그냥 이게 똑같이 보여요. 그래서 속도감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하면 한없이 속도가 증가됩니다. 빠르게 통과해서는 안되고 서행을 해야겠죠. 따라서 맞는 운전방법 1번 터널입구에서는 횡풍에 주의하며 속도를 줄인다. 2번 터널에 진입하기 전 야간에 준환은 등을 켠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724번 고속도로를 주행 중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고속도로인데 상황이 어떠냐면 그림을 보니까 제한속도 90km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모논 표시에서도 90km로 제한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이때 당연히 제한속도 90km 미만으로 주행을 해야겠죠. 제한하고 있으니까 이건 맞겠고요. 최고 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 속도를 줄인다. 일단 최고 속도 초과하여 주행하면 안되죠.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 속도를 확확 줄이는 것도 옳지 않고요. 틀렸고 안전표지의 제한속도보다 법정속도가 우선이므로 맷이 100km로 주행을 한다. 안전표지가 우선이죠. 이거는 법정속도보단 안전표지가 먼저입니다. 틀렸네요. 화물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맷이 100km의 속도로 신속히 통과한다. 앞지르기 할 때 100km 통과하면 일단 속도 위반이라 틀렸고 신속히 통과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안전하게 거리 확보하면서 앞지르기 해야 되죠. 이것도 틀렸고요. 전방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이 화물차가 속도를 확 줄일 수도 있으니까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했다가 쭉 줄이게 되면 내가 1차로로 빠지든 3차로로 빠지든 이런 식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겠죠. 따라서 맞는 거니까요.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 제한속도 90km 미만으로 주행한다. 전방의 화물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에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25번 다음과 같은 교외지역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교외지역이네요. 지방지역 시외로 나갔을 때 산도 있고 막 그렇죠. 이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앞차 보니까 급커브 구간이기도 하고 또 차로 변경은 가능하네요. 앞차가 매연을 막 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어떻게 안전운전을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차가 매연이 심하기 때문에 그 차 앞으로 급차로 변경해서 정지를 시킨다. 앞차가 매연 뽑는다고 차 가로막고 정지시켜요? 위험하죠. 그래서 안되고요. 매연 같은 거 측정 같은 거는 이제 차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내가 가서 그렇게 왜 매연 나오냐고 막 그럴 건 아니잖아요. 속도를 높이면 우측 방음벽에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지금 왼쪽으로 굽은 도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게 되면 원심력에서 튀어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방음벽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속도를 충분히 줄여서 천천히 이렇게 왼쪽으로 꺾어줘야 되겠죠.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 좌측 차량이 원심력으로 우측으로 넘어올 수도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그 차보다 빨리 지나간다. 좌측 차량이 원심력으로 우측으로 넘어올 수도 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가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줘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빨라 가지고 경유차인데 검은 끄그름이 나오고 있다는 건 엑셀을 확 밟았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속도 때문에 이 점선을 넘어서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므로 속도를 높여서 그 차보다 빨리 지나간대요. 튀어나오기 전에 확 지나가라는 얘기죠. 그러면 안되죠. 이 차가 지나간 다음에 따라가야 되겠죠. 언제 넘어올지 모르니까. 또 속도를 높이게 되면 그 차를 피하는게 아니라 내가 여기 부딪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내가 여기 부딪힐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안되는 거죠. 속도 높이면 안됩니다. 앞쪽 도로가 3개 차로로 넓어지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 주행해야 된다. 앞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앞에를 보니까 여기에 요렇게 차로가 넓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3개 차로가 되는 거 같아 보이는데 저거는 진출로에요 진출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 진출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정식 차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정식 명칭은 감속차로라고 부르는데 감속차로는 차로의 개수에 포함되질 않아요. 요거는 3차로라고 말할 수도 없고요. 그게 있다고 해도 감속을 하는 곳이지 속도를 높여서 주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틀렸죠. 그 다음에 좌측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으로 인해 진행차로의 앞쪽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주행한다. 이 차 때문에 지금 왼쪽 1차로 상황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죠. 확인할 수 없으니까 천천히 따라가든가 아니면 오른쪽 차로로 천천히 주행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해야겠죠. 이건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속도를 높이면 우측 방호벽에 부딪힐 수도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좌측 차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으로 인해 진행차로의 압축 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 주행한다. 그래서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6번 진출로로 나가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어요. 주행을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때 어떻게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1번 안전지대 일시정지한 후에 진출한다. 여기 보면 안전지대가 위치하고 있죠. 흔히 백색 안전지대라고 부르는데 구조물 같은 게 있거나 충격했을 때 위험한 도로 밖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그런 곳에서 미리 설치를 해 놓는게 백색 안전지대죠. 보기를 보죠. 일시정지한 후에 진출한다. 안전지대에서는 일시정지하는 게 아니고 주정차 금지 구역이에요. 그럼 정지하면 안 됩니다. 2번 백색 점선 구간에서 진출한다. 그죠. 백색 점선은 차로 변경 가능한 곳이죠. 따라서 진출이 가능합니다. 맞고요. 진출로를 지나치면 차량을 후진해서라도 진출을 시도한다. 진출로 지나쳤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진행해서 다음 진출로를 이용을 해야죠. 후진하고 이러는 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진짜 실제로 여기서 서가지고 비장관 밟기 뒤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다음 진출로를 이용해서 빠져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틀렸고 4번 진출하기 전 미리 감속하여 진입한다. 그죠. 4번 진출하기 전 미리 감속하여 진입한다. 그쵸. 여기서 이제 나갈 때 획 빠르게 나갈 수 있으니까 천천히 감속하면서 진입을 해야겠죠. 맞는 얘기에요. 진출 시 앞 차량이 정체되면 안전지대를 통과해서 빠르게 진출을 시도한다. 여기 이제 정체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를 뚫고 지나가는 얘기인데요. 안전지대 통과하는 거 안 되는 겁니다. 진입도 금지에요. 안전지대는 주정차도 금지지만 진입도 금지에요. 기억하시면 되겠고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 백색 점선 구간에서 진출을 해야겠고요. 진출하기 전에 미리 감속해서 진입을 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7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케이스입니다. 1번 2차로에 진입할 때에는 속도를 최대한 줄인다. 마냥 줄이는게 좋은 것만은 또 아니에요. 2차로에서 지금 뒤에서 오고 있는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차들이 충분히 속도가 떨어져 있는가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는가 이런걸 확인을 하고 이제 들어가야겠죠. 2차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 후에 진입한다. 그쵸. 그래야 된다는 얘기죠. 뒤에서 오는 차들 한번 다소 위험하더라도 급차로 변경한다. 급차로 변경은 틀렸죠. 그렇게 하면 안되고 2차로에 진입할 때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경고 후에 진입한다. 경음기를 사용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앞지르기 할 때 주로 경음기를 사용하구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틀렸구요. 차로를 변경하기 전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입한다. 그쵸. 정확한 차로 변경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향지시등을 미리 미리 켜 주고요.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야겠죠. 이게 맞는 얘기고 따라서 운전법원 두 가지 맞는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2차로에서는 주행하는 차량의 위치나 속도를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야 되고 차로를 변경하기 전에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을 확인한 후 진입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8번 지하차도 입구로 진입을 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암수능 같은게 생각을 해야 되겠고 또 백색실선 구간이니까 차로 변경이나 차로 변경이나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하는거 포인트로 보면 되겠죠. 보죠. 지하차도 안에서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를 해줘야 되죠. 맞는 얘기고요.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한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 껌껌하니까 전조등을 잘 켜주고 암수능 현상도 최소화시켜줄 수 있다는 얘기죠. 지하차도 안에서는 교통 흐름을 고려하여 속도가 느린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한다. 앞지르기 불가합니다. 백색실선 구간이에요. 앞지르기 금지죠. 지하차도 안에서는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지므로 앞차의 전조등에 의존하며 주행한다. 속도감이 빠르게 느껴지질 않아요. 전혀 느껴지질 않습니다. 똑같은 벽이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 80km로 가나 100km로 가나 똑같게 느껴지죠. 틀렸고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좁혀서 주행한다. 아니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지하차도 안에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다. 전조등을 켜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한 속도로 주행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2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도로 주행 연습중인 차량이 하나 있고요. 연습면허 가지고 운전하시는 분.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버스전용차로가 보입니다. 시속 60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 도로고요. 1, 2, 3차로로 구성이 되어 있네요. 어떻게 해야 운전이 안전한지 살펴보죠. 2차로에 화물차량이 주행하고 있으므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여기 지금 화물차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2차로를 달리고 있는 건 맞는데 버스용차로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한다. 버스용차로 여기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앞지르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하는 겁니다. 왼쪽으로. 승용차의 경우에는 1차로를 이용해서 앞지르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지르기 지금 오른쪽으로 지금 하는 거죠. 틀렸어요. 2차로에 주행중인 화물차량 앞으로 신속하게 차로 변경을 한다. 차로 변경할 때는요. 주행중인 차량을 보내주고 그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껴들기 하면 위험하죠. 틀렸어요 이것도. 운전 연습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면서 감속 운행을 한다. 그죠. 이래야겠죠. 얘가 어떻게 튀어나올지 확 꺾을 수도 있고 갑자기 확 쓸 수도 있고 오른쪽으로 확 나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측이 불가능한 친구니까 주의해서 감속 운행을 해야 되겠죠. 맞고요. 2차로에 화물차량 뒤쪽으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을 한 후에 주행한다. 그죠. 완전하게 차로 변경하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뒤로 들어가는 겁니다. 운전 연습 차량이 속도를 높이도록 경음기를 계속 사용한다. 경음기 사용하는 거는 앞지르기 할 때 잠깐 쓰는 거 차 뒤에 사람 튀어나올 때 이럴 때 내 차의 진행을 알려주기 위해서 잠깐 잠깐 쓰는 거 외에는 안 쓰시는 게 매너예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운전 연습 차량의 진행에 주의하며 감속 운행한다. 3번과 2차로에 화물차량 뒤쪽으로 안전하게 차로 변경한 후 주행한다. 4번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30번 차로 변경하려는 차가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보면 깜빡이가 켜져 있고요. 오른쪽 차로에서 합류하는 곳이었네요. 여기 보니까 차선의 모습을 보니까요. 오른쪽 차로에서 왼쪽 차로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때 어떻게 해줘야 안전하겠는가 하는 거죠. 1번 경음기를 계속 사용해서 차로 변경을 못하게 한다. 경음기 이럴 때 쓰는 거 아니라고 했고요. 차로 변경 못하게 하는 것도 옳지 않아요. 충분히 거리를 띄워 주면서 차로 변경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게 배려운전을 해야 되는 거죠. 가속해서 앞차 뒤로 바싹 붙는다? 만약에 2차 사각지대 같은데 가려서 안 보였다. 그러면 2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면 사고 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 좌측 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다. 급차로 변경은 늘 틀린 답입니다.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준다. 이게 배려운전 형이 넣어준 거야. 배려운전입니다. 후사경을 통해 뒷차 상황을 살피며 속도를 줄여준다. 그죠? 뒷차가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지 내 뒤에 내 뒤에 오는 차들이 어떻게 오는지를 보고 속도를 줄여주고 집어넣어 주고 하는 거죠. 내 뒤에 만약에 바짝 차가 따라오고 있고 그러면 속도를 너무 많이 못 줄이겠죠. 그런 것들도 좀 조화롭게 이렇게 운전을 할 필요가 있겠죠.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은 두 가지 차이라고 했으니까요.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주고 후사경을 통해 뒷차 상황을 살피며 속도를 줄여준다.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1번 전방 교차로를 지나 우측 고속도로 진입로로 진입을 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전방에 교차로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고 고속도로 진입로가 여기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 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보죠. 교차로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주의를 한다. 지금 교차로인데 십자 교차로인데 이쪽에서 우측으로 나와서 요렇게 나오는 차 있죠. 얘에 진입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로 들어갈 거니까 여기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친구랑 상충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거 주의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죠? 계속 직진하다가 진입로 직전에서 차로 변경을 해서 진입을 한다. 진입로 직전에서 차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직진을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획 바꿔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하면 또 급차로 변경이 되죠. 따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3번 진입로 입구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천천히 진입한다. 여기 지금 횡단보도가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일시정지를 했다가 이렇게 진입하래요. 녹색 신호가 났잖아요. 당연히 녹색 신호에서는 정차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틀렸고요. 진입로를 지나쳐 통과했을 경우 비상점멸 등을 켜고 후진하여 진입한다. 요 전에 이미 여기로 갔어야 되는데 그걸 못 간 거예요. 이만큼 지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비상건바이키면서 후진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라는 얘기인데 그거 진짜 위험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전방으로 가서 유턴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야죠. 이게 맞는 거죠. 후진하면 위험합니다. 틀렸죠. 교차로를 통과한 후 우측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죠. 왜요? 교차로는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거든요. 따로 여기서 차로 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차로를 다 통과하고 난 후에 여기서 차로를 변경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이때 우측후방을 잘 확인하라 하는 겁니다. 맞는 얘기긴 해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교차로 우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에 주의한다. 1번과 교차로 통과한 후 우측후방의 안전을 확인하고 천천히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여 진입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비가 오는 날이고 앞이 전방이 잘 보이지 않네요.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면 안전운전 하겠는가 보죠. 전방 우측 차가 신속히 진입할 수 있도록 내 차의 속도를 높여서 먼저 통과해준다.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생 지나가라는 얘기죠. 훨씬 더 위험합니다. 속도를 줄여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더 빨리 지나가라는 건데 얘가 만약에 못 보고 차 들이댔다가는 그냥 사고나죠. 전방 우측 차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고요. 전방 우측 차가 급진입 시 미끄러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주행을 한다. 여기서 갑자기 이 차가 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무릉덩이 같은 거 밟을 수도 있고 핸들이 제대로 조작을 못하게 되면 일로 휙 돌아갑니다. 얘 앞부분이 내 앞으로 오고 막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대응을 하려면 그만큼 충분한 거리를 띄워 주고요. 그런 돌아가는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재빨리 위험을 회피를 하셔야겠죠. 따라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주행을 하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전방 우측에서는 진입할 수 없는 차로이므로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의를 환기시킨다. 백색 실선에 백색 점선이기 때문에 진출은 안 되는 거고요. 진입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진입할 수 있어요. 틀렸고요. 진입할 수 있다고 해도 경음기를 사용하는 건 맞지 않아요. 경음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게 좋죠. 틀렸고요. 진입 차량이 양보를 해야 하므로 감속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한다. 진입 차량의 양보는 맞아요. 그런데 그 진입 차량이 있다면 감속을 해서 그 차도 들어오게 해주고 충분하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이렇게 해줘야 되죠. 이런 걸 배려 운전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따라서 감속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진행해서는 충돌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전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전방 우측차가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속도를 줄이며 주행을 한다. 그리고 전방 우측 차가 급진입시에 미끄러질 수도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주행을 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33번 다음 자동차 전용도로 주행 차로는 백색 실선이래요.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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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색 실선들이 보이고 있어요.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백색 실선, 차로 변경 못합니다. 골라볼까요? 2차로를 주행중인 화물차는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죠. 차로 변경 불가해요. 2차로를 주행중인 화물차는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어요. 그죠? 차로 변경 불가하니까. 3차로에서 가속차로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어요. 차로 변경 불가합니다. 가속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다. 있죠? 보면 가속차로에서 가속차로고요. 1, 2, 3차로잖아요. 여기 보면 본선은 다 차로 변경 안 되는 거고요. 가속차로에서 3차로로 이게 들어갈 때 요거는 차로 변경 가능하죠. 근데 3차로에서 가속차로로는 못 들어오죠. 백색 실선 점선 구간이니까 점선에서 실선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4번은 맞는 얘기네요. 모든 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차로 변경 할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2번 2차로를 주행 중인 화물차는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없다는 것과 4번 가속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2번과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34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왼쪽 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야 하는 큰 노면 표시가 보이고 저 앞에 역삼각형 표시가 보여요. 저 역삼각형이 뭐죠 이거? 양보 표지죠. 양보 노면 표시입니다. 요 상황이고 트럭이 갓길에 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트럭이 왼쪽 차로를 이용하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측 전방에 화물차가 갑자기 진입할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사용하며 속도를 높인다. 우측 전방 화물차가 갑자기 진입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경음기를 사용해서 속도를 내가 빨리 가요? 왱 빨리 가요? 오히려 훨씬 더 위험해지죠. 그래서 속도는 감속을 해서 주의해서 운전을 해줘야 되죠. 빵빵 해주는 건 또 여기선 필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차가 일로 진행하고 있다. 이거를 트럭한테 알려주는 거죠. 2번 신속하게 본선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면서 흐름에 맞게 해줘야 됩니다. 신속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틀렸고요. 본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본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면서 합니다. 속도를 높여 본선 차로에 진행하는 차에 앞으로 재빠르게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차에 뒤로 합니다. 앞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재빠르게 변경하고 이러면 위험합니다. 급차로 변경이 되는 거죠. 5번 우측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의 앞상황에 주의하며 진행을 한다. 여기 주차된 화물차의 앞이 보이지 않죠?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주의하면서 사행을 해줘야겠죠? 이거 맞는 얘기네요.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3번 본선 후방에서 진행하는 차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그리고 우측 전방에 주차된 화물차의 앞상황에 주의하며 진행한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35번. 다음과 같은 지하차도 부근에서 금지되는 운전 행동 두 가지는 했습니다. 금지되는 거요. 지하차도 들어갈 때 뭘 하면 안 됩니까? 차로 변경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앞지르기 차로 변경 둘 다 안 되는 겁니다. 앞지르기 안 되는 거고요. 전조등 켜야 되죠. 차폭등 미등 켜서 이거 해서 암수는 최소화 해줘야 되고요. 경운기 사용 가능합니다. 금지되는 건 아니에요. 차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죠. 앞지르기하고 차로 변경은 금지되어 있어요. 왜요? 백색 실선 구간이니까요. 따라서 금지된 운전 행동 두 가지는 앞지르기와 차로 변경.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736번. 다음 상황에서 안전한 진출 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우측 감속차로로 빠져나갈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차량 한 대가 보이고 있고 전방에 트럭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측 방향 지시등으로 신호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차로 변경한다. 맞죠? 차로 변경할 때 우측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미리 신호를 해줘야 되는 거죠. 2번 주행차로에서 서행으로 진행을 한다. 주행차로에서 서행으로 진행하면 안 되죠? 주행차로에서는 정속으로 주행을 해주고 감속차로 진입해서 서행으로 진행을 해야죠. 여기로 들어가 가지고 속도는 여기서 줄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줄이시면 안 돼요. 주행을 빨리빨리 해줘야죠. 틀렸고 3번 주행차로에서 충분히 가속한 후에 진출부 바로 앞에서 빠져나간다. 진출부 바로 앞에서 빠져나가면 이게 뭐가 돼요? 급차로 변경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감속차로를 이용하여 서서히 감속하여 진출부로 빠져나간다. 그래야겠죠? 이쪽 감속차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서서히 감속을 한 다음에 빠져나가야겠죠? 맞는 얘기네요. 우측 승함차의 앞으로 나아가 감속차로로 진입한다. 이 차 앞으로 들어가서 속도를 줄이는 게 좋아요? 이 차 뒤로 들어가서 속도를 줄이는 게 좋아요? 어떤 게 안전할까요? 당연히 뒤로 들어가서 속도를 줄이는 게 안전하겠죠? 앞으로 나가서 우욱 나가서 갑자기 또 감속차로 진입해서 속도 낮추고 그러면 이 차가 싫어하겠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안전한 진출 방법 두 가지는 우측 방향 지시등으로 신호를 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를 변경한다. 감속차로를 이용하여 서서히 감속하고 진출부로 빠져나간다. 1번과 4번이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737번 다음 고속도로의 차로 제어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를 골라봐라 했습니다. 차로 제어 시스템이 뭐예요? 레인 컨트롤 시스템. 차로 제어 시스템이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지정차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정차로제. 지정차로제 뭐냐? 고속도로의 경우니까 고속도로 1차로는 추월차로로 사용을 하고 2차로가 승용차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가 대형차량 4차로가 건설기계 및 트럭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지정차로제인데 만약에 1차로가 버스정차로로 운영이 된다. 그러면 하나씩 미는 거예요. 2차로가 1차로가 되는 거고 3차로가 2차로가 되는 거고 4차로가 3차로가 되는 거고 그래요. 요게 이제 지정차로제인데 맞는 거 두 가지 찾아볼게요. 화물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할 수 없어요. 화물차가 요기죠. 여기 4차로인데 추월하려면 3차로를 이용해서 추월을 하고 다시 4차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1차로는 승용차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틀렸죠. 차로제어시스템은 효율적인 교통 흐름을 위한 교통관리 기법이다. 이거 맞아요. 왜냐하면 화물차, 버스 이런 것들이 1차로까지 막 들어오게 되면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속도를 못 내고 2차는 2차로대로 다 1,2차로로 차들이 몰리게 되니까 효율적이지 못하죠. 따라서 레인 컨트롤 시스템, 차로제어시스템을 통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3번 버스전용차로제가 시행중인 구간이다. 여기 보니까 여기 버스가 있어요. 버스고 승용차 왼쪽에 추월 마크죠. 추월차로란 뜻이고 승용차 화물차 이렇게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버스, 승용차, 추월차로 여기는 승용차의 주행차로 화물차 이렇게 되어 있죠. 버스전용차로가 운행이 되고 있다. 맞죠? 3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3번 승용차는 정석주행한다면 1차로로 계속 운행할 수 없어요. 한국도로공사에 기고도 했는데 승용차 정석주행은요 2차로에서 가능한 겁니다. 고속도로의 경우에 1차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추월할 때만 쓰는 겁니다. 틀렸죠? 화물차가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하는 것은 지정차로 통용 위반이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2차로가 뭐냐면 여기를 1차로로 보고 여긴 2차로로 보고 3차로로 본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버스전용차로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빼야 되겠으니까 근데 화물차가 여기 지금 물리적인 4차로에 주행을 하고 있었고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하고 3차로에 주행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로로 앞지르기 가능하죠. 통용 위반이라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버스전용차로가 있을 때 1,2,3,4 이렇게 있던 걸 버스전용차로 1,2,3 이렇게 부른다 하는 거를 기억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J138번 전방에 저속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고자 한다.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전방에 지금 110km 도로인데 화물차가 있어가지고 속도를 제대로 못 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경음기나 상향등을 연속적으로 사용하여 앞차가 양보하게 한다. 경음기 상향등을 계속 쓰는 거 이거 좋지 못한 매너입니다. 이거 계속 반복되게 되면 또 보복운전 같은 거 또 난폭운전 같은 거 이렇게 입건될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또 전방 화물차의 우측으로 신속하게 차로 변경한 후 앞지르기 한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거라고 했고요. 신속하게도 하는 거 아닙니다. 천천히 해야 되죠. 틀렸고요. 이것도 틀렸고 좌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좌측 차로로 진입하여 앞지르기를 한다. 그래서 앞지르기 하기 전에 이런 과정이 필요하겠죠. 방향 지시등 미리미리 켜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4번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으므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맞죠. 좌측 차량에 차로에 차가 많아서 껴들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그냥 주행을 하면 돼요. 답답하더라도 무리하게 껴들다가 오히려 내가 사고가 납니다. 무리하게 앞지르기 시도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전방 화면 차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간 후에 앞지르기를 한다. 최대한 거리를 멀게 한다면 해야죠. 그래야 이 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 속도를 내고 이러면서 부딪히지 않을 수 있으니까 최대한 멀리 거리를 확보합니다. 틀렸죠. 따라서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미리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좌측 차로로 진입하여 앞지르기 한다. 3번과 좌측 차로에 차량이 많으므로 무리하게 앞지르기를 시도하지 않는다. 4번 3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39번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우측 도로로 진출을 하고자 한다.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진출을 하려고 하는 곳이고요. 본선이고 여기가 이제 진출로가 되겠습니다. 진출로를 지나친 경우 즉시 비상전망비등을 켜고 후진하여 진출로로 나간다. 지나가다가 지나갔어요. 그럼 딱 서가지고 비상깜빡이 켜면서 뒤로 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거 진짜 위험한 거죠. 진출로 지나갔으면 계속 진행을 일단 하고요. 다음 진출로에서 빠져나가는 게 안전합니다. 후진 틀렸어요. 급가속하며 우측 진출 방향으로 차로를 변경한다. 급가속이 나오면 틀린 거예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상황에 맞게 우측으로 진출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아주 정확하게 정석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진출로를 오인하여 잘못 진입한 경우 즉시 비상전망등을 켜고 후진하여 가고자 하는 차선으로 들어온다. 후진 안된다고 했습니다. 후진 나오면 틀린 거예요. 진출로에 진행차량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해야 된다. 맞죠 이거. 왜냐하면 내 눈에 안 보이더라도 뒤에 차가 오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각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다양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차가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켜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상황에 맞게 우측으로 진출한다. 그리고 진출로에 진행차량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진입을 한다. 3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240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운전자의 올바른 판단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니까 표지판이 이렇게 있고요. 나가서 하나는 왼쪽으로 가고 하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이런 표지판이 보이네요. 나가서 또 갈라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볼게요. 3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와 차간거리를 충분히 둘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지금 진출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인데 3차로 주행하는 승용차와 간격을 충분히 둬야 되죠. 차들이 막 껴드는 상황이니까 차간거리를 충분히 둬야 되겠고요.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공항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3차로로 깨어들 것에 대비를 한다. 이렇게 보면 여기 인천공항이라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면 아마 공항을 가는 길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2차로를 주행하는 차량이 3차로로 빠져나와서 이제 공항 방향으로 나가겠죠. 3차로로 깨어들 것에 미리 대비를 해줘야겠죠. 바로 처음부터 3차로에 달리는 사람은 없었을 테니까 본선에서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죠. 대비를 해줘야 되죠. 맞아요. 2차로를 주행하는 자동차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3차로로 급진입할 것에 대비를 한다. 그래서 2차들이 갑자기 퀵쓰거나 또 지나쳐가지고 갑자기 감속하고 이런 친구들 때문에 이 하얀색 차가 정지를 하려다가 오른쪽으로 확 튀어나오는 이런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해주면 좋죠. 급진입이라고 그러는데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예상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고요. 2차로에 자동차가 끼어들기를 할 수 있으므로 3차로의 앞차와 거리를 좁혀야 한다. 안되죠. 이거 배려운전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속도를 줄여주고 앞차 끼어들 수 있게 공간을 마련해줘라 하는 거죠. 틀렸고 2차로로 주행하는 승용차는 3차로로 절대 차로 변경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 절대 차로 변경하지 않는다? 세상에 절대적인게 거의 없죠. 특히나 운전에서는 더 그렇죠. 2차로로 주행하는 승용차는 3차로로 아까처럼 갑자기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인천공항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차로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절대 변경 안 할거야 그리고 3차로로 쌩 밟고 이러면 차분하죠. 안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판단 두가지는 2차로로 주행하는 차량이 공항 방향으로 진출하기 위해 3차로로 끼어들 것에 대비를 해야겠고요. 2차로로 주행하는 자동차가 앞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3차로로 급진입할 것에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741번 다음 고속도로의 종로전광판 표지 VMS에 따른 설명으로 맞는 두가지는 했습니다. VMS는 뭐냐면 various message sign 이라는거에요. 다양한 메시지를 나타내는 표지판 이런 뜻이거든요. 도로전광표지라고 우리나라는 말로 표현을 하면 그래요. VMS에 따른 설명 두가지 맞는거 찾아볼게요. 딱 보니까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를 쓰라고 했고 2차로는 승용차가 쓰고 있고 3,4차로는 버스사무차가 쓰고 있죠. 1번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 차로인 1차로로 앞지르기 해야 된다. 승용차만 하는거죠. 고속도로 지정차로에 대한 안내 표지다. 맞아요. 지정차로제라고 한다고 했죠. 3번 승용차는 모든 차로에 통행이 가능하다. 승용차는 2차로 주행하게 되어있죠. 그리고 3차로 4차로는 우측차로이기 때문에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1차로로 통행할 수 있어요. 1차로는 통행할 때 쓰는게 아니라 추월할 때만 쓰는거에요. 그래서 모든 차로 통행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1차로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승용차가 정석주행을 한다면 1차로로 계속 통행할 수 없어요. 추월차로 정석주행 단속의 대상입니다. 앞지르기 했으면 다시 2차로로 돌아 들어와야 돼요. 틀렸죠. 승합차 운전자가 지정차로 통행을 위반한 경우에는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가 된다. 도로교통법상에 범칙금 5만원 내게 되어있고 시행규칙에 벌점 10점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건 5만원 한 10점 맞죠. 단속이 됐기 때문에 범칙금이 나오는 겁니다. 경찰 단속이 안됐으면 카메라 찍혔겠죠. 그러면 과태료만 나와요. 이건 벌점이 없고요. 따라서 이거는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지정차로제 안내이고 범칙금 5만원 벌점 10점이라고 하는거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거 승합차 지정차로제 위반 같은건 잘 외워두세요. 왜냐하면 승용차가 이걸 지정차로제 위반하는 경우 잘 없어요. 여러분 중에도 승합차 운전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승합차, 승용차 또 구분할 줄 아셔야겠죠. 9인승까지 승용차고요. 10인승부터는 승합차입니다. 인승 가지고 구분하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좀 큰 차, 스타렉스라든지 카니발 11인승 이런거 하실 분들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승합차 지정차로제 이런것도 잘 기억해 놓으시고 범칙금 벌점도 알고 계셔야겠죠.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74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차가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보험 같은게 박혀져 있는거 같고 오른쪽에서 왼쪽은 못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네요. 보죠. 전방의 교통정체 상황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안전거리 확보하며 주행하는 얘기는 거의 대부분 맞는 얘기에요. 상대적으로 진행이 원활한 차로로 변경을 한다. 잦은 차로 변경을 하게 되면 사고 위험도 높아지고요. 차량 정체의 원인이 된다고 하죠. 이런 것들이 틀린 얘기고요. 음악을 듣거나 담배를 피운다. 운전할 때는 운전에 집중해야 됩니다. 딴짓하면 안되죠. 틀렸고 내 차 앞으로 다른 차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여기다가 사고가 나죠. 차로 변경 시도하는 차 있으면요. 공간 내주어서 배려운전 해줍니다. 앞차의 급정지 상황에 대비해서 전방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주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특히나 정체되는 구간 같은 데서는 갑자기 속도가 나다 갑자기 확 정지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방 상황을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전방의 교통정체 상황이므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한다. 1번과 앞차의 급정지 상황에 대비해 전방 상황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며 주행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3번 편도 2차로 고속도로 주행 중에 다음과 같은 도로 시설물이 보일 때 올바른 운전방법이 아닌 거 두 개는 뭘까요? 해보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지금 공사장 전방에서 도로 일부 차로를 차단한 경우에요. 원래 여기, 여기, 여기 쓸 수 있지만 여기 안 된다고 했고 여기도 안 된대요 지금. 그래서 앞에 공사 중이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잖아요. 700m 앞에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보죠. 2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을 때는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2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1차로로 변경을 해서 간다. 이렇게 해야겠죠? 2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에는 즉시 일시정지한다? 고속도로인데요? 일시정지하면 돼요? 아주 위험하죠. 안됩니다. 갓길로 주행해서는? 안됩니다. 갓길은 늘 안되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앞에 공사도 하고 있어요. 당연히 갓길 쓰면 안돼요. 4번 속도를 낮추며 전방 상황을 주시한다. 속도 낮추면 안되죠. 고속도로에서 위험합니다. 1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에는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통과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를 높이면 거의 오답입니다. 1차로로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차로 주행이죠. 여기 굳이 오래 머무를 필요가 없죠. 빠르게 1차로로 통해서 빠져나가면 됩니다. 신속히 통과한다고 해서 과속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미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맞는 얘기, 올바른 운전 방법은 2차로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1차로 주행하고 있을 때는 신속히 통과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4번이요. 고속도로를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주행 방법 두 가지는 찾아볼까요? 1, 2, 3차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트레일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추레라 라고 부르죠. 추레라. 추레라가 트레일러입니다. 트레일러. 트레일러를 일본식으로 읽으면 추레라가 되는 거죠. 용어 다르다고 생각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보죠.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우측으로 차로 변경 후에 앞지르기를 한다. 앞지르기 어디로 한다고요? 좌측으로 합니다. 계속 나옵니다 이 얘기. 틀렸고 앞서가는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좁히면서 운전한다. 안전거리는 충분히 확보하면서 운전을 해야 되겠죠. 틀렸고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전후방의 안전을 살핀 후에 좌측으로 앞지르기를 한다. 맞는 얘기죠? 이게 맞는 걸 안다는 건 이게 틀렸다는 것도 안다는 얘기죠. 4번 앞서가는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한다. 이것도 2번과 상반되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요. 경음기를 계속 울리며 빨리 가도록 재촉한다. 경음기 아니죠. 재촉한다고 해서 저 차가 움직일 일이 없습니다. 저 차는 최선 다해서 빨리 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을 짓고 가는 차이기 때문에 속도가 빨리 안 날 수도 있거든요. 틀렸죠?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앞차를 앞지르기 위해서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전도방 안전을 살핀 후에 좌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맞고요. 앞서가는 화물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하면서 운전한다. 맞고요. 그래서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5번. 눈이 녹은 교량위의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눈이 녹은 교량위래요. 아주 위험하겠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두 가지 살펴볼게요. 전방 우측의 앞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앞지르기 한다. 브레이크 페달 밟아서 감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앞지르기를 해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천천히 쓸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나? 그렇게 의심해 보면서 같이 서행을 해줘야겠죠.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2차로에 있었다면 앞지르기를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교량위기 때문에 실선으로 되어 있죠. 이거는 추월금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앞지르기도 못한다. 2차로면 앞지르기 못하고 1차로면 서행해야 되니까 둘 다 틀린 얘기가 되겠죠. 2번 눈이 녹아 물기만 있고 얼어붙은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감속을 하지 않는다. 이건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이건 얼어붙었는지 안 얼어붙었는지도 모르고 또 군데군데 얼고 여기는 안얼고 얼고 안얼고 막 이럴 수 있거든요. 이렇게 왼쪽 바퀴는 얼는데 걸리고 오른쪽 바퀴는 안얼는데 걸리면 차가 확 돌아가죠. 아주 위험합니다. 감속을 해줘야 됩니다. 이건 틀렸어요. 3번 교량위에서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전방 우측의 앞차를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안전운전의 방법이죠. 4번 2차로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한다. 차로 변경 못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1차로에 차가 있는거죠. 2차로 변경을 왜 못해요? 신선이니까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4번도 틀렸고 5번 결빙된 구간 등에 주의하며 감속하여 주행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결빙구간에서는 감속해서 서행을 해줘야 되죠.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 차자라고 했으니까요. 3번과 5번이 합의되겠습니다. 참고로 도로교통법 제19조에 보면 최고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이는 속도로 운행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노면이 젖어있는 경우에 100분의 20으로 감속을 해야 돼요. 2번 같은 경우에 별도로 감속을 안한다고 했죠. 틀린 거에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100분의 20 줄이는 경우 노면이 젖었을 때입니다. 746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안전하게 진출하는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는 거죠. 1번 방향지시등을 이용하여 진출이사를 표시한다. 당연하죠. 이걸 안하면 안되죠. 300미터 전방부터 하는 겁니다. 2번 진출로를 지나간 경우 즉시 후진하여 빠져나간다. 고속도로 후진 불가합니다. 다음 IC에서 빠져나가야 돼요. 못 빠져나갔으면 다음 IC 나가서 다음에 나가야 돼요. 후진 절대 하면 안됩니다. 위험합니다. 3번 진출로가 가까워졌으므로 백색 실선으로 표시된 우측 갓길로 미리 주행해 나간다. 일단 갓길로 주행하면 안되고요. 백색 실선으로 된 건 차로 변경도 안됩니다. 1번 틀렸고요. 3번 노면 상태가 양호함으로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빠져나간다. 지금 양호해요. 눈이 이렇게 왔는데 그죠? 다 얼어 있을 거 아닙니까? 눈이 녹지도 않았다는 얘기니까 신속히 속도 높이면 되겠습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5번 진출로를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주행을 한다. 지나치지 않도록 천천히 이쪽으로 깜빡이 켜고 속도 조금 줄여주면서 진출을 해야겠죠?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안전한 진출법 1번 방향지시등 켠다. 5번 진출로 지나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47번 고속도로를 장시간 운전하여 졸음이 오는 상황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장시간 운전, 졸음운전 어떻게 극복하죠? 졸음운전은 쉬었다 하는게 답입니다. 인간의 의지를 깰 수가 없어요. 눈꺼풀이 산보다 무겁다 그러죠. 어떻게 해요? 쉬었다 갑니다. 어떻게 쉬어요? 잘 쉬어야 되죠? 어떻게 잘 쉬죠? 휴게소와 졸음신터를 이용하시는 겁니다. 휴식은 휴게소에서 합니다. 혹은 졸음신터에서도 할 수 있구요. 갓길휴식 안됩니다. 갓길휴식이라는 보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갓길휴식하시면 안되요. 보죠. 가까운 휴게소에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 휴게소 휴식 맞죠? 졸음 방지를 위해서 차로를 자주 변경한다. 졸음을 방지하려면 뭐가 답이라고요? 휴식이 답이라고 했습니다. 차로변경 자주 하고 있는건 위험하죠. 3번 갓길에 차를 세우고 잠시 휴식을 취한다. 갓길에 차 세우는건요. 고장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능해요. 다다로 갓길 차 세우면 위험합니다. 해서도 안되구요. 4번 졸음을 참으면서 속도를 높여 빨리 목적지까지 운행을 한다. 졸음 참으면서 속도를 높이면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휴게소 이용해서 휴식한 후에 운행을 하셔야 됩니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고 가까운 휴게소가 나올 때까지 안전한 속도로 운전을 한다. 맞죠? 이게 맞는 얘기죠. 공기가 환기가 안되서 탁한 상태면 졸음이 더 온다고 해요. 혹은 따뜻한 공기들 있죠? 창문을 열어서 좀 차갑게 시원하게 해주는게 좋구요. 그 다음에 휴게소 나올 때까지 안전하게 이동을 해서 쉬었다가 가는게 답이 되겠네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가지는요. 가까운 휴게소에서 들어가서 휴식을 취한다 1번과 창문을 열어 환기하고 가까운 휴게소가 나올 때까지 안전한 속도로 운전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48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터널 내부구요. 밖으로 빠져나가는 이런 상태에요. 보죠. 터널 밖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터널을 빠져나오면서 속도를 높인다. 밖의 상황을 알 수 없는데 속도를 높인다고요? 더 위험하죠. 빠져나오기 전부터 속도를 줄여주는게 필요합니다. 2번 터널을 통과하면서 강풍이 불 수 있으므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운전을 합니다. 이게 맞죠. 바람이 불어도 차체가 흔들려도 딱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이게 핸들 꽉 잡고 운전하는거 맞죠. 터널 내에서 충분히 감속하며 주행을 한다. 그죠. 이제 나가기 전에 오던 속도보다 좀 속도를 감속을 충분히 해줘서 밖에 나가서 바로 대처를 할 수 있게 이렇게 운전을 하는거죠. 맞는 얘기구요. 터널 내에서 가속을 하여 가급적 앞차를 바싹 뒤따라간다. 터널 내에서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틀렸죠. 터널 내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가고 싶은 차로를 선택한다. 터널 내는요. 백색 실선 구간이에요. 차로 변경이 금지된 곳이죠. 차로 선택 불가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가지는요. 터널을 통과하면서 강풍이 불 수 있으므로 핸들을 두 손으로 꽉 잡고 운전한다. 그리고 터널 내에서 충분히 감속하며 주행한다. 그래서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749번 다음과 같이 고속도로 요금소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 통과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가지를 했습니다. 하이패스 다 많이 보셨죠. 파란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구요. 맨 왼쪽 차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이패스들이. 가장 안전한 운전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하이패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때 영업소 도착 직전에 비어있는 하이패스 전용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영업소 도착 직전에 변경하면 이게 뭐가 돼요? 급차로 변경이 되는거죠. 미리미리 변경을 합니다. 틀렸구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하이패스 전용차로의 소통이 원활하므로 영업소 입구까지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한 뒤에 아닌 대로 빠져나간다. 틀렸죠. 하이패스 차로는 하이패스 차량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구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앞차의 감속에 대비해서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입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사실 운전해보면 이거 30km 지키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근데 일단 제한속도는 30km 로 주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문제를 푸실 때는 30km 이라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4번.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영업소 통과 시 정차할 필요가 없어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도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하이패스 차로에서 갑자기 확 쓰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60, 70km로 진행을 하다가 앞 30km 제한속도 있으니까 30km까지 확 줄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차와 안전거리를 확보되지 않으면 뒷차 충격하는 경우가 있어요. 충분히 안전거리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하이패스 차로 뿐만 아니라 안전거리 확보해라. 그러면 그건 거의 대부분 답이에요. 그죠. 또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미리 다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준다. 맞는 얘기죠. 하이패스 없는 차들은 미리미리 하이패스 차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맞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은 앞차의 감속에 대비하여 시속 30km 이하의 속도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진입해야 되고요. 하이패스 전용 차로를 이용하지 않는 차량은 미리 다른 차로로 차로를 변경해둡니다. 따라서 3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0번. 다리 위를 주행하는 중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차체가 심하게 흔들릴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일단 핸들을 꽉 잡아야 되는데요. 이건 바람 불면 누구나 핸들 꽉 잡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충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확하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을 보면요. 감속 운행을 해야 되고 핸들을 꽉 잡아야 돼요. 바람 불 때 횡풍이라고 하죠. 횡풍은 핸들을 꽉 쥐고 감속 운행한다. 이게 답이에요. 찾아볼게요. 빠른 속도로 주행한다. 아니죠. 감속해야 되죠. 감속하여 주행해야겠고요. 맞죠. 핸들을 꽉 잡아야 돼요. 평소보다 꽉 잡아야 돼요. 틀렸고 4번이 맞죠. 빠른 속도로 주행하되 핸들을 꽉 잡는다. 핸들을 꽉 잡는 건 맞는데 빠른 속도 주행이 틀렸죠. 핸들은 꽉 잡고 감속 운행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거 왜 전도된다고 했습니까. 강풍 부는 경우에 속도를 내게 되면 차의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감속 운행을 해야 되고 핸들은 평소보다 꽉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2번 감속하여 주행한다. 그리고 4번 핸들은 평소보다 꽉 잡는다. 2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그죠. 상황을 한번 보니까 제일 눈에 띄는게 장애인 휠체어 전동휠체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 버스가 정차된 모습이 보이고 그 다음에 도로가 길이 이렇게 젖어 있어요. 물이 이렇게 샀네요. 어디서 소화전이 터졌는지 오른쪽 도로에만 물이 있고 왼쪽 도로는 괜찮고 중앙선이 있고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통과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2차로 전방이 물이 흥간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차로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 돼요. 1차로로 지금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또 이런 물이 넘치고 막 전동 휠체어도 있고 이런 외부적인 변수들이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속도를 감속하는게 맞는 거죠. 이건 맞지 않고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속 운행한다. 맞는 얘기죠. 또 물이 있죠. 전방에 보니까 앞에까지 1차로까지 넘쳐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네요. 반드시 감속 운행을 해야겠죠. 맞고요. 장애인 전동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한다. 전동차가 지금은 오른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차가 또 갑자기 이렇게 확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 맞죠. 전방 우측에 정차 중인 버스 옆을 신속하게 통과한다. 운전면허 시험 같은 경우 특히나 이런 도로교통법 관련된 문제 중에서 신속하게 라는 말이 있으면 거의 제공 오답이에요. 신중하게 서행하고 이런게 안전에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러면 거의 틀린 얘기죠. 잘 모르시겠으면 이런건 이제 틀린 걸로 뽑으시면 됩니다. 또 별다른 위험이 없어서 속도를 높여야 된다. 오히려 속도 높이래요.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번 문제에 가장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두 가지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감성 운행한다와 장애인 전동차가 갑자기 방향을 바꿀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2번. 전방 정체 중인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요? 전방 정체 중인 교차로에 접근 중이래요. 보니까 교차로가 쭉 차들이 막혀 있는 상태인 것 같고 횡단보도도 보이고요. 정지선이 딱 있네요.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가 하는 상황이죠. 지금 여기 횡단보도에 또 사람이 보행자가 대기하고 있는 중이고 나는 초록불이 났는데 앞이 정체가 돼서 못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네요. 볼까요?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므로 계속 진행한다. 교차로가 정체돼서 앞으로 이제 들어가 봤자 꼬리물기를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면은 교차로 내에 진입하면 안 되게 돼 있죠. 도로교통법이죠. 교차로 내부를 하면 어디냐면 여기 정지선부터예요. 정지선부터 여기가 교차로예요. 따라서 계속 진행해서는 안 되겠죠. 또 횡단보도를 급히 지나 앞차를 따라서 운행한다.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차량 신호등이 녹색이라도 정체중 교차로 진입해서는 안 되고요. 또 횡단보도를 급히 지난다고 했기 때문에 횡단보도는 지금 횡단하고 있는 사람이 대기하고 있는 이런 중이라 무단횡단으로 막 들어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고 진행을 해야 되죠. 정체중이므로 교차로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한다.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교차로의 내부가 어디냐. 정지선부터다. 앞이 정체중이라면 정지선 직전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보행자에게 빨리 지나가라고 손으로 알린다. 이 상황에서 보행자 빨리 지나가라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보행자가 건널리 없죠. 자기 빨간불일텐데 그렇죠. 알려봐야 소용없고요. 또 보행신호여도 보행자 재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보행자가 알아서 갈 겁니다. 틀렸고요.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왜 그러냐면 정체가 돼 있어서 차가 안 가면 보행자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뛰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움직임에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전방 정체중인 교차로에 접근 중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정체중이므로 교차로 정지선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한다 맞고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했던 3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다음 상황을 볼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방지역인 것 같고요. 양방향 2차로도로 우측에 공사 장비가 있고요. 그 관리하시는 분이 여기 길 가장자리 구역에 딱 서 있는 이런 모습이고요. 여기가 또 보호구역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인 것 같죠? 노란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런 상황에 맞은편 황색 실선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이 상황을 볼 수가 있네요. 상황 확인했습니다. 안전한 운전방법 확인해 보죠. 작업중인 건설기계나 작업보조자가 갑자기 도로로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를 한다. 그죠? 지금 작업보조자 보조자는 벌써 이미 한 발은 여기 들어와 있어요. 건설중인 기계가 일로 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대비를 해야겠죠. 맞는 얘기고요. 도로변에 작업차량보다 도로를 통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의를 주며 그대로 통과한다. 보통 또 그대로 통과한다 그러면 안 되죠. 보통 대부분이 오답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우선권이 도로 통행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렇지만 사고를 막는 게 중요한 거죠. 사고 예방을 위해서 경음기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행을 해야 되죠. 그대로 통과. 오던 속도 그대로 통과하다보면 작업차량하고 출돌할 위험이 있죠. 서행해야 되는데 그대로 통과해야 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3번 건설기계가 도로에 진입할 경우 느린 속도로 뒤따라 가야 하므로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서 나간다. 이게 틀렸죠. 빠른 속도 이런 말이 또 보통 틀린 키워드들이죠. 틀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건설기계가 도로에 진입하면 진입을 시켜주고요. 뒤따라서 가다가 추월 가는 구간이 생기면 그때 추월하고 진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막 급한 마음에 앞으로 앞지르다가는 사고가 유발될 수 있죠. 또 4번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이므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맞네요. 그죠? 요 표지판 자체가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된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요거는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번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구간이지만 도로에 어린이가 없으므로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 이게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가 없어도 지켜줘야 됩니다. 왜 그래요? 어린이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요런 상황은 어린이가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준하는 행동을 취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요건 어린이 없다고 현재 속도를 유지한다 그러면 틀렸어요. 따라서 맞는 운전 두 가지는 작업중인 건설기계나 작업보조자가 갑자기 도로에 진입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를 해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구간이므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여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한다. 1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4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보니까 30km 존삼식으로 되어 있고 중앙에 무단횡단 금지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차가 있고요. 저 앞에 정차되어 있는 차도 보이고 횡단보도의 보행자들도 간혹 보입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보죠. 1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통영속도는 시속 50km 이내로 제한된다. 시속 30km 이내로 제한되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존 30 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렇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근거가 되는 도로교통법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허용된다. 틀렸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다음 4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 어린이들이 주의를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을 만들겠습니까? 안 만들죠. 어린이들이 자체가 주의를 하지 않고 어린이들은 교통사고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교통사고 뭔지 몰라요. 어린이들은. 특히나 차에 부딪히면 부상을 당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차들이 지켜줘야 되는 거죠. 4번 보기 보면 어린이들이 주의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완전 틀린 얘기죠. 5번 통영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행을 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통영속도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5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역시 어린이보호구역 상태고요. 시속 30km 제한을 하고 있고 무단횡단 방지 펜스 다 쳐져 있고요. 황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양방향 2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앞에 보니까 정차되어 있는 차가 보이고 있네요. 그리고 여기가 내리막이네요. 지금 내리막. 언덕이 딱 젖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 어떻게 안전운전 해야 될까요? 1번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한다. 맞죠? 존 30 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맞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주정차 해서는 안 됩니다. 1차 지금 불법이죠. 내리막기이므로 빠르게 주행한다. 이 빠르게 주행을 하게 되면 존 30을 넘어갈 수가 있겠죠? 안 되는 거고. 내리막기니까 과속을 하게 되면 저 정문이 이쪽에 있는 것 같은데 저 앞에서 속도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서행을 해야 됩니다. 틀렸네요. 주차는 할 수 없으나 정차는 할 수 있다. 안 돼요. 주정차 둘 다 금지구역입니다. 횡단보도를 통행할 때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주행한다. 횡단보도 통행할 때는요. 경음기 사용 자제하고 일시정지해야 되는 거죠? 둘 다 틀렸어요. 스쿨존인데 더욱 조용히 해야겠죠?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한다. 그리고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6번.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두 가지는 지정이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보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정차의 통행 수도는 시속 60km 이하다. 60 아니고 존 30. 30km 이하입니다. 틀렸고요. 유치원 시설의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어디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전부 다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없다고 한 게 있네요. 특수학교도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치원 맞고 초등학교 맞아요. 2번, 3번 맞는 얘기고요. 오답을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집 주변도로에서 통행 속도는 시속 10km 이하로 해야 된다. 30까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 두 가지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도로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57번 어린이보호구역이 계속 나오고 있네요. 학교 횡단보도 부근에서 지켜야 하는 내용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학교 횡단보도요. 쭉 보니까 수박차도 와 있고 전방이 쭉 불법 주사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양보 표지판도 보입니다.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때에는 주차는 가능하다. 안 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보행자의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핀다. 맞는 얘기죠. 보행자들이 언제 튀어나는지 모르니까요. 제한속도보다 빠르게 진행한다. 안 되죠. 존 30입니다. 30km 제한입니다. 차의 통행에 관계없이 정차는 가능하다. 안 돼요. 주차정차 다 안 됩니다. 보행자가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한다. 맞는 얘기죠.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맞는 것 두 가지는 보행자 움직임에 주의하면서 전방을 잘 살핀다. 2번과 보행자가 횡단할 때는 일시정지한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8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빨간색 포장이 되어 있는 보호구역이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지그재그 차선이 되어 있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서행하라는 뜻입니다. 천천히 가는 거고. 왼쪽은 차들이 꽉 차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왼쪽에는 또 차 나오는 곳이 있고. 보죠. 비어있는 차로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여기로 지금 속도를 높여서 쫙 통과를 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오른쪽에서 튀어나오는 차 대비를 못 하잖아요. 또 이쪽에서 차가 언제든지 또 차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거 거의 대부분 오답이죠. 별다른 위험이 없으므로 다른 차들과 같이 통과한다. 제가 봤을 땐 여기 엄청 위험이 많습니다. 여기 차들도 튀어나올 수 있고 이 차도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고 또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애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건데 여기 무단횡단 방지 펜스도 쳐져 있지를 않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속도를 늘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주행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곳이고요. 별다른 위험이 없지 않아요. 위험이 많습니다. 다른 차들과 같이 통과해서는 안되겠어요. 노면 표시에 따라서 주행 속도를 줄이면서 진행을 해야겠고요. 왜 노면 표시가 주행 속도를 줄이라는 표시가 어디냐 했을 텐데 이게 그 얘기라고 했습니다. 지그재그 차선. 차가 서행하여야 할 곳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죠. 서행입니다. 맞고요. 4번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날 수 있으므로 경음기를 사용하면서 통과를 한다. 물론 경음기 사용하면서 통과할 수도 있죠. 보행자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서인데 보호구역에서는 가급적 경음기 사용을 자제하는 게 좋아요. 틀렸고.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는 보행자 등에 주의한다. 즉 이 차들에 가려서 보행자들이 여기서 뛰어나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건데 그거 예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보행자 등에 늘 주의를 해야겠죠. 보호구역이니까요. 따라서 맞는 운전방법 두 가지는 노면 표시에 따라 주행 속도를 줄이며 진행한다. 이거요. 그 다음에 다른 차에 가려서 안 보일 수 있는 보행자 등에 주의한다. 여기요. 튀어나오는 보행자.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5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왼쪽엔 택시가 있고 오른쪽에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가 지금 정차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황색 점선이라서 정차가 가능한 곳이죠. 이런 상황에서 택시를 왼쪽으로 지나가고 있는 이 상황. 제가 어떻게 주행을 해야 될까요? 하는 겁니다. 그렇죠. 차로를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버스 뒤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버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진행을 한다. 그렇죠. 이쪽에 차가 계속 오는 거예요. 뒤에 차가 계속 오면 무리하게 또 여기 진입해서는 안 되겠죠. 잠시 정차를 했다가 상황을 봐서 이 차가 가면 가면 되고 안 가면 여유공간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하차하는 승객이 갑자기 차도로 뛰어들 수 있으므로 급정지를 한다. 급정지가 틀렸네요. 그래서 천천히 정지를 해서 사람이 여기서 내려서 이 차 뒤로 튀어나와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고 차들이 내려서 차 앞으로 무단횡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다양한 상황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을 해서 언제든 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을 해줘야 됩니다. 틀렸어요. 뒤따르는 차량과 버스에서 차하는 승객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하며 주행을 한다. 맞죠? 이 상황에서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그걸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주의해야 될 게 차로 변경을 할 때 충분한 간격을 두고 안전하게 들어가야 된다. 그거예요. 포인트죠. 3번 맞는 얘기고요. 4번 다른 차량들의 움직임을 살펴보고 별 문제가 없으면 버스를 그대로 앞질러서 주행한다. 별 문제가 없지 않지 않아요? 그죠? 이 상황을 보니까 그리고 버스에서 사람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앞질러 주행하는 건 위험할 수 있죠. 또 경험기를 울려서 주변의 주의를 환기하면 벌써 경험기에서 틀렸죠. 신속히 좌측 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신속히 변경 틀렸습니다. 신속히 라는 단어, 틀린 단어라고 했습니다. 거의 대부분 맞지 않아요. 보통 경험기는 가급적 사용하지 말고요. 안전을 확인한 후에 흐름에 맞춰서 좌측 차로로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차로를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버스 뒤에 잠시 정차했다가 버스의 움직임을 보면서 진행을 해주고 뒤따르는 차량과 버스에서 하차하는 승객들의 움직임을 살피는 등 안전을 확인하며 주행한다. 1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60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가 와요. 또 비가 오는 날이고 우산 쓰고 계신 분 계시고 횡단보도 쪽에 사람이 서 있는 모습이고 이 분은 밑에 내려와 있네요. 이런거 위험하죠. 지금 우회전을 하려는 상황이래요. 이렇게 갈 거예요. 지금 어떻게 안전하겠는가 하는 거죠. 1번 우산을 쓴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속하여 운행을 한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언제 이렇게 이분처럼 또 내려올지 몰라요. 맞는 얘기고요. 보행자가 횡단을 마친 상태로 판단되므로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이 신속이라는 단어 틀린 단어라고 그랬죠. 신속하게 우회전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보행자 독실신호 끝날 때까지 완전히 정류선을 정차했다가 서행으로 우회전을 해야 됩니다. 서행 우회전. 여기 맞는 얘기고요. 이건 틀렸어요. 비오는 날은 되도록 앞차에 바싹 붙어서 서행으로 운전한다. 바싹 붙는 거 이것도 틀렸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되죠. 틀렸고요. 도로변에 웅덩이에서 물이 튀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운전한다. 그죠. 비오는 날 특히 조심해야 되죠 이거. 나중에 이거 다 물에 젖은 거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웅덩이 나왔다 그러면 각별히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주의하시고 가구처 피하시는 게 좋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에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는 것이 안전하다.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으면 어떻게 돼요. 급제동을 하게 되죠. 비오는 날 특히나 교차로에서 우회전 내가 천천히 하고 있을 때 브레이크 페달을 팍 밟으면 어떻게 돼요. 뒷차가 와서 내 뒤를 딱 때리게 되죠. 추돌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안전운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천천히 밟아야 됩니다. 충분한 거리 두고요.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우산을 쓴 보행자가 갑자기 횡단보도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속 운행한다. 이것과 도로변에 웅덩이에서 물이 튀어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주의운전한다. 이거 1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6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보니까 횡단보도고요. 우산을 쓴 보행자가 보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반대편은 차가 한 대 보이고요. 이 상황이에요. 경음기를 계속 울려서 차가 접근하고 있음을 보행자에게 알린다. 경음기 계속 울려서 보행자한테 알리는 건 매너가 아닙니다. 보행자가 알아서 건너고 있어요. 보행을 보장해주면 되는 거지 굳이 경음기를 울리고 그럴 필요 없는 겁니다. 또 보행자 뒤쪽으로 서행하며 진행해 나간다. 횡단보도라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되고요. 보행자의 보행이 완료된 걸 확인한 후에 통과를 합니다. 건너가자마자 뒤에 따라서 이렇게 가시는 분 계신데 이분 갑자기 뒤로 획 돌아서 올 수도 있고 막 별 케이스가 다 있어요. 이분이 보행을 저 끝까지 완료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통과를 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거 틀렸고요.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법이 정하고 있는 얘기죠. 보행자가 신속히 지나가도록 전조등을 번쩍이면서 재촉한다. 신속히 틀렸죠? 이 키워드 틀린 키워드라고 했어요. 또 전조등 번쩍거리는 거 이것도 매너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틀렸고요.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한다. 맞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맞는 안전한 운전방법은 횡단보도 직전 정지선을 일시정지하는 것과 보행자가 횡단을 완료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한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2번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볼까요? 어린이보호구역 표지판이 딱 보이네요. 존 30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노면편시에도 딱 써있고요. 빨간색 포장까지 다 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고 양방향 2차로 도로고요. 황색 실선 구간입니다. 보죠?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속도를 준수한다. 맞는 얘기죠? 030이라고 30 주행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2번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주행을 한다. 그죠? 스쿨존에서 해야 될 아주 기본적인 사항 두 가지입니다. 3번 사량이 없으므로 도로 우측에 주차할 수 있다? 아니죠. 스쿨존은 주정차 모두 금지됩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어린이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도로와 같지 않죠? 어린이가 없어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해야 됩니다. 틀렸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은 위험함으로 신속히 나왔네요. 신속히 틀린 단어라고 했죠? 틀렸고요. 서행하면서 주행을 해야 되죠.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속도를 준수한다. 그리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주위를 잘 살피면서 주행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3번 다음과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소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통과하는 거요. 빨간불이 보이고 있구요. 오른쪽에 정차되어 있는 혹은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한 5대 정도 보이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있고 정지선이 딱 있는 상황이에요. 황색 실선, 이중 실선이네요. 어떻게 대체할까요? 반대편 길 가장자리 구역에서 전기공사 중인 차량이 있대요. 여기 보면 전기공사 하는 차량 있죠. 이 차량이 위험할까요? 내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는 요거에 저 전기공사 차가 위험할까요? 아니죠. 반대 방향에서 자기 일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는 위험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 반대편 하위 차로에 주차된 차량 반대편에 중앙선 반대편에 또 이차로 쪽에 주차되어 있는 요차 이게 위협이 될까요? 위협이 뭐 불법 유턴을 확 제끼고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위협이 되긴 어렵겠죠. 오히려 이쪽에 있는 차들이 훨씬 더 위험하죠. 지금 현재는 전방에 있는 차량의 급정지 전방에 차량이 없는데요. 지금 보니까 차 없죠. 급정지를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차가 없기 때문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거에요. 이게 위험하죠. 이 차들 사이에서 애들이 팍 튀어나오는 거에요. 그게 진짜 위험하죠. 이건 맞구요.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려는 정차된 차량 이 차가 갑자기 확 나오는 거죠. 차가 나오는 거에요. 이번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운전하는 게 안전할까요? 1차로로 변경해서 위험요소로부터 떨어져서 운전하시는 게 안전하겠죠. 이것도 위험요소가 되겠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소 두 가지는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뛰어나오는 보행자와 진행하는 차로로 진입하려는 정차된 차량 두 가지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4번 다음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바람직한 통행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지방지역 도로고요. 중앙 분리대가 딱 설치되어 있는 길이고 양방향으로는 4차로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길 가장자리 구역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노인이 비닐봉투에 뭘 넣고 걸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노인이 길 가장자리 구역을 보행하고 있으므로 미리 감속하면서 주의한다. 이거 맞죠. 왜냐하면 이분이 귀가 잘 안 들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일로 갑자기 또 보행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시골 같은 데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단횡단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겠죠. 미리 감속하면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맞구요. 노인이 길 가장자리 구역을 보행하고 있으므로 서행으로 통과를 해야 겠죠. 감속하면서 서행으로 통과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맞죠. 노인이 2차로로 접근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대로 주행한다? 그렇게 운전하다가 보행자 충격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상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위험 예측운전 이렇게 표현을 하죠. 틀린 얘기가 되겠고 노인에게 경음기를 울려서 차가 지나가고 있음을 알리면서 신속히 나왔네요. 신속히 틀린 얘기죠. 힐링 키워드라고 했습니다.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을 이용하여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한다. 1차로와 2차로의 중간을 이용한다고요. 차가 이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차선 밟고 간다고 하죠. 우리가 그렇게 운행하면 안 되겠죠. 그대로 주행한다는 것도 역시 틀립니다. 서행하면서 안전운전 해야 되는데 따라서 바람직한 통과 방법 두 가지는 노인이 길가장들의 구역을 보행하고 있으므로 미리 감속하면서 주의하고 서행으로 통과한다.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65번 다음과 같은 도로를 통행할 때 주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딱 보니까 노인보호구역이네요. 이거는 노인보호구역은 실버존이라고 불러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 부르고 장애인보호구역은 핸디캡존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실버존 이야기입니다. 역시 동일하게 존 30구간이에요. 30km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포장도 빨간색으로 다른 걸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보죠.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감속하여 안전에 주의를 한다. 맞죠? 감속을 해줘야 되고요. 노인보호구역은 보행하는 노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으로 주행한다. 맞아요. 어린이보호구역하고 똑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도 어린이가 없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의 규정을 그대로 준수하는 것처럼 노인보호구역도 노인보호구역의 규정을 노인이 없더라도 그대로 준수를 해줍니다. 맞구요. 노인보호구역이라도 건물 앞에서만 서행으로 주행한다. 여기 뭐뭐만 오답 키워드죠. 틀렸고요. 안전을 위하여 가급적 앞차의 후미를 바싹 따라 주행한다. 안되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노인보호구역을 벗어난다. 신속히 있죠. 틀린 키워드죠. 틀렸어요. 신속히 벗어나면 안되고 제한속도 준수하면서 주행을 해줘야 되죠. 틀렸습니다. 따라서 올바른거 두가지는요.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고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감속해서 안전에 주의한다. 1번과 노인보호구역은 보행하는 노인이 보이지 않더라도 서행으로 주행한다. 2번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6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이 보죠. 저 앞에 손수리를 끌고 가는 사람이 보이고요. 오른쪽으로 붙어 있기는 한데 차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요런 상황이고요. 왼쪽에는 또 근데 차들이 꽉 차 있어서 들어가기도 어려운 요런 상황이네요. 보죠. 손수레 뒤에 바싹 붙어서 경음기를 울린다. 바싹과 경음기 틀린 얘기죠. 충분한 안전거리 두고요. 바싹 붙으면 추돌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경음기 울리는 거 매너 아니죠. 틀렸고요. 2번 손수레와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거리 두고 서행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손수레도 후방교통 상황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빠르게 지나간다. 빠르게가 틀렸죠 또. 그리고 손수레는 후방교통 상황을 모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위험 예측 운전이 되는 거죠. 틀렸어요. 4번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를 변경할 때는 늘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해줘야 되죠. 맞는 얘기고. 손수레와 동일 차로 내의 좌측 공간을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지금 요 공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왼쪽은 못 들어가니까 오른쪽에 있는 요 차로가 좁죠. 되게 좁은 길 여기로 그냥 통과하라는 얘기인데 그건 틀렸죠. 이렇게 하는 게 위험하죠. 손수레하고는 다른 좌측 차로를 이용해서 앞지르기 하는 게 현명합니다.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손수레와 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2번과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767번. 다음과 같은 눈길 상황에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눈길 상황인데 전방에 경찰차가 있네요. 경찰차가 있고 맞은편에서는 차들이 계속 오고 있는 요런 모습입니다. 어떻게 안전할까요. 뭐죠.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눈길에서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했다가는 내가 이쪽 차로 빠져나가거나 중앙선을 넘게 되거나 이런 다양한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핸들 조작 특히 위험하죠. 핸들을 꽉 쥐고 전방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전조등을 이용하여 마주오는 차에게 주의를 주며 통과한다. 괜히 전조등을 왜 주죠. 마주오는 차도 굉장히 상당히 조심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또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죠. 여기 전조등을 상라이트를 깜빡깜빡 켜게 되면 상향등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 차가 앞을 제대로 못 보면 이 차가 내 쪽으로 덮칠 수도 있고 이 차가 빠져나가서 뚜렁에 빠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조등을 쓰면 안 됩니다. 또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주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특히나 눈길은 미끄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소용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는게 각별히 필요합니다. 경음기 사용하며 주행한다. 경음기 웬만한 경우는 오답 키워드죠. 앞차를 따라서 빠르게 통과한다. 빠르게가 틀렸죠. 앞차가 아무리 경차차여도 빠르게 통과하면 안 됩니다. 특히나 눈길에서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급제동 급핸들 조작을 하지 않는다. 1번과 앞차와 충분한 안전거리를 두고 주행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자동차의 통행 방법으로 올바른 두가지는 했습니다. 다음 상황은 뭔가요? 아 불이 났네요. 불이 나서 불자동차와 소방차가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왼쪽 차들은 전부 정지선에 정지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쪽에 샛길에서 나오는 이 트럭도 정지선에 정지를 하고 있네요. 보죠. 좌측 도로의 화물차는 요거요. 요거. 요거는 우회전하여 긴급자동차 대열로 끼어든다? 안되죠. 긴급자동차는 딱 일시정지해서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다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틀렸고요.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맞죠. 긴급자동차한테는 차로 양보해줘야 됩니다. 이거 법입니다. 반드시 시켜야 되고요. 긴급자동차 주행과 관계없이 진행신호에 따라 주행하면 안 돼요. 2번과 3번이 같은 맥락이죠. 긴급자동차를 앞지르기하여 신속히 진행한다. 이거 신속히 벌써 틀린 키워드 나왔죠. 또 긴급자동차 앞지르기 하면 안 돼요. 긴급자동차 보내줘야 됩니다. 먼저. 또 좌측 도로의 화물차는 긴급자동차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다. 요차 다 통과할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죠. 정지선에서 넘어오면 안 됩니다. 맞죠. 따라서 올바른 거 두 가지는요. 모든 차량은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2번과 좌측 도로 화물차는 긴급자동차가 통과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답이 되겠습니다. 769번. 긴급자동차가 출동 중인 경우 가장 바람직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역시 지금 이것도 긴급자동차가 출동을 하고 있는 요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보죠. 긴급자동차와 관계없이 신호에 따라 주행한다. 관계가 있죠. 신호 났어도 긴급자동차 먼저 우선입니다. 틀렸죠.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양보한다. 맞습니다. 법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반대편 도로의 버스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도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합니다. 맞습니다. 신호의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자동차는 양보합니다. 모든 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해요. 또 긴급자동차의 주행차로에 일시정지하면 안되죠. 긴급자동차가 주행할 수 있게 양보를 해줘야 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긴급자동차가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차로를 양보한다. 2번과 반대편 도로의 버스는 좌회전 신호가 켜져도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한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0번 다음 상황에서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보죠? 회전교차로네요. 회전교차로 어떤 차가 우선이에요? 회전교차로니까 회전차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 우선이에요. 간단하죠? 보죠? 회전중인 승용차는 긴급자동차가 회전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 양보를 한다. 긴급자동차가 나타나면 회전이든 십자가든 무조건 다 양보하는 겁니다. 맞고요.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하기 위해서 좌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한다. 맞습니다. 도로교통법 옛날에는요 우측으로만 하게끔 했었거든요. 좌우측 모두 다 가능합니다. 3번 승객을 태운 버스는 차로를 양보할 필요가 없다. 안되죠. 승객을 태운 버스라도 긴급자동차가 우선합니다. 당연히 양보를 해야 되죠. 틀렸고요. 긴급자동차라도 안전지대를 가로질러 앞차를 앞지르기 할 수 없다. 아니에요. 긴급자동차는 안전한 운전을 위해 긴급자동차를 뒤를 따라서 운행한다. 얌체처럼 긴급자동차를 뒤에 바짝 붙어가지고 계속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마치 모세의 기적처럼 막 이렇게 찻길이 열리니까 이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긴급자동차 뒤에 충격하고 그러면 오롯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회전중인 승용차는 긴급자동차가 회전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양보를 한다. 맞고요. 긴급자동차에게 차로를 양보하기 위해 좌우측으로 피하여 양보한다.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1번 운전중 자전거가 차량 앞쪽으로 횡단을 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보면 학생인 것 같아요. 딱 봐도 버스하고 내 앞차의 사이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불가하다 그러면 내 앞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뒤에 따라오는 학생 두 명이 무단횡단 또 시도하는 것 같고 상황 볼까요? 1번 차에서 내려서 자전거 운전자에게 횡단보도를 이용하라고 주의를 준다. 차에서 내려가지고요 학생이 횡단보도로 건너야지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그죠? 주행하면서 경험기를 계속 울려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준다. 경험기 계속 울리는 거 매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전거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버스 뒤로 바싹 붙인다. 이러다가 차 사이에 자전거 끼는 사고 발생하죠. 아주 위험합니다. 일시정지하여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한다. 차라리 이게 안전하죠.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여건을 주는 게 낫습니다. 다음 차량 좌측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으면 수신호등으로 위험을 알려 정지시킨다. 그죠? 자전거 들어오니까 차 조심하라고 이렇게 왼쪽으로 수신호를 해서 차 더 이상 오지 못하게 정지를 시키고 자전거 보내주는 게 안전하죠. 물론 자전거가 잘못하는 건 있어요. 근데 사고라는 거는 피하는 게 우선입니다. 잘잘못을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또 학생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 있으면 나중에 깨닫날이 올 테지만 양보를 해서 보내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 4번과 5번 일시정지하여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하도록 한다. 그리고 차량 좌측에 다른 차량이 주행하고 있으면 수신호등으로 위험을 알려 정지시킨다. 4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눈길이고요. 살얼음 같은 게 얼어 있겠죠. 그리고 전방에 자전거가 보이고 있어요. 근데 자전거가 보통 오른쪽 도로에 바싹 붙여서 주행을 하는데 눈이 잔뜩 쌓여 있어 가지고 최대한 오른쪽으로 붙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자전거가 어쩔 수 없이 도로 한 3분의 1 지점까지 나와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황 볼까요? 경흥기를 울려 자전거를 우측으로 피항하도록 유도한 후 자전거 옆으로 주행한다. 경흥기 울리는 게 일단 틀렸고요. 자전거 옆으로 주행할 때도 최대한 거리를 두고 주행을 하되 병행 옆으로 주행하는 거예요. 병행 운행한다고 그러거든요. 병행 운행 안 됩니다. 이거 위험해요. 틀렸고요.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급제동을 삼가야 된다. 왜요? 급제동을 하게 되면요. 차가 미끄러지면서 이 자전거 운전자를 충격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사고가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급제동 반드시 삼가해야 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좌로 급하게 굽은 오르막길이고 노면이 미끄러우므로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을 합니다. 딱 봐더니 좌로 굽은 오르막길이죠.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인 것이 충분히 짐작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전거 안전거리 유지를 해주고요. 서행을 해줘야겠죠. 이거 맞는 얘기죠. 반대 방향에 마주오는 차량이 없으므로 반대차로로 주행한다? 반대차로로 주행하면 뭐예요? 중앙선치범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운전하면 안 돼요. 신속하게 자전거를 앞지르기 한다. 틀린 키워드가 있네요. 신속하게 틀린 말이고 앞지르기 할 때는 자전거 통행에 충분히 주의하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맞는 거 두 가지니까요. 눈이 와서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급제동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좌로 급하게 굽은 오르막길이고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1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이면도로인 것 같고요. 자전거 탄 운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보행하고 있는 보행자 두 명, 세 명 정도 보이고요. 좌측 우측에 차량들이 주정차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죠. 경흥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서 보행자의 길 가장자리 통행을 유도한다. 지속적 경흥기 사용 좋지 않습니다. 매너 아닙니다. 주차된 차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에도 대비하여 일정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갑자기 개문사고가 있을 수 있어요. 문이 이렇게 획 열리는 거죠. 갑자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문이 확 열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다 문짝이 날아가게 되는 이런 상황 문짝만 날아가면 그나마 대문사고 처리할 수가 있는데 사람이 내려가지고 사람이 다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이거 주차된 차들이 문이 갑자기 열릴 수도 있다.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공회전을 강하게 하여 보행자에게 두려움을 갖게 하면서 진행을 한다. 공회전 세게 한다고 해서 이 보행자들 거의 잘 안 비켜줍니다. 또 이어폰 같은 거 요즘에 노이즈캔슬링 이어폰들 있죠. 바깥 소리 안 들리는 그런 이어폰들도 있기 때문에 공회전 한다고 해서 들을 거라고 예상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보행자나 자전거가 전방에 가고 있을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을 한다. 그렇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죠. 거리 유지하면서 서행해 주는 게 답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전방의 보행자와 자전거가 길 가장자리를 피하게 되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틀렸죠. 이게 주의하면서 서행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빠른 이런 얘기 신속한 이런 얘기 보통 틀린 얘기들이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맞는 거 두 개는요. 주차된 차의 문이 갑자기 열리는 것에도 대비하여 일정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한다. 2번과 보행자나 자전거가 전방에 가고 있을 때에는 이어폰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거리를 유지하며 서행한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774번 두 대의 차량이 합류도로로 진입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합류하는 두 차가 누굽니까? 이 차하고 이 차죠. 지금 직진하고 있는 이 상황을 두 대의 차가 껴들고 있는 중입니다. 보죠. 차량 합류로 인해 뒤따르는 이륜차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륜차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행을 한다. 지금 이제 합류를 하게 되면 이륜차가 직진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럼 이 차가 일로 가든가 일로 가든가 막 그래야 되거든요. 혹은 정지를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추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차가 정지를 똑바로 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이륜차하고 충분한 거리를 둬야 되죠. 맞는 얘기고요. 이륜차는 긴급상황에 따른 차로 변경이 쉽기 때문에 내 차와 충돌 위험성은 없다? 없지는 않죠. 언제든 차가 차로 변경하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정지할 수도 있고 그렇죠. 충돌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순 없습니다. 틀렸고요. 합류도로에서는 차가 급정지 할 수 있어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둔다. 그렇죠. 이 차들이 갑자기 쓰는 거죠. 이 차가 껴들었다거나 이 차가 못 껴들었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갑자기 급정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맞고요. 합류도로에서 차로가 감소되는 쪽에서 끼어드는 차가 있을 경우 경흥기를 사용하면서 같이 주행한다. 경흥기 사용해서 틀린 얘기 나왔고 같이 주행하는 것도 맞지 않아요. 5번은 진입공간을 마련해주고 배려운전을 해야겠죠. 감속을 해주면서 차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번. 신호등 없는 합류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주의하고 있으므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다? 교통사고 위험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디든지? 그럴 수는 없고요. 따라서 가는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차량 합류로 인해 뒤따르는 이륜차가 넘어질 수 있으므로 이륜차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주행한다. 그리고 합류도로에서는 차가 급정지 할 수 있으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하게 둔다. 1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5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우회전인데 어떤 상황인가요? 보죠. 저 자전거가 반대방향으로 오는 자전거가 있고 나랑 같은 방향으로 가는 학생이 타는 자전거가 있고 그러네요. 이런 상황이면 두 자전거가 둘 중에 한 대가 위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 아저씨가 튀어나오든지 이 자전거가 튀어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하겠죠. 근데 나는 우회전을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둘 중에 한 명과 충돌을 피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될까요? 신속하게 우회전하여 자전거와의 충돌 위험으로부터 벗어난다. 신속하게 틀린 단어라고 했죠. 특히나 우회전을 할 때 내륜차에 주의를 하면서 서행을 합니다. 내륜차가 뭐예요? 앞바퀴는 통과를 했는데 뒷바퀴가 얘를 깔고 지나가는 현상이죠. 내륜차에 주의를 해서 크게 이렇게 돌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충돌 위험이 없어지죠. 신속하게 우회전하라고 했으니까 1번 틀렸고요. 경음기를 울려 자전거가 최대한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도록 유도를 한다. 경음기 울리는 것도 틀린 말이라고 했죠? 매너 아닙니다. 3번 우회전시 뒷바퀴보다도 앞바퀴가 길 가장자리선을 넘으면서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없다. 바뀌었네요. 앞바퀴보다도 뒷바퀴가 넘을 가능성이 있어요. 뭐 때문에? 내륜차 때문에. 틀렸죠. 4번 우측 자전거가 마주오는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감속을 한다. 맞죠? 이 차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기 때문에 감속해줘야 되죠. 맞고요. 우회전시 보이지 않는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및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진행을 한다. 지금 우회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왼쪽에서 직진해 오는 차들 있죠? 직진해 온 차와 자전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맞은 거죠. 따라서 4번과 5번 우측 자전거가 마주오는 자전거를 피하기 위해 차도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감속한다. 그리고 우회전시 보이지 않는 좌측 도로에서 직진하는 차량 및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고 진행을 한다. 4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66번 1,2차로를 걸쳐서 주행 중이다. 이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차로를 둘 다 깔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은 정지선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는데 자전거를 탑승한 사람이 횡단보도를 주행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어떻게 안전할까요? 보시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에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라는 틀린 키워드가 나와 있네요. 틀렸죠. 그리고 1차로 차로 변경도 틀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횡단보도 있으니까요. 또 우측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네요. 이쪽 지금 차가 정지되어 있는 건지 정지선이 정차해 있는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쪽 오른쪽 앞쪽 부분이 보이질 않아요.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 건지 안 오는 건지 꼭 정지선에 서가지고 확인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되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얘기고요. 3번 경험기를 울려 자전거 운전자가 신속히 통과하도록 한다. 역시 또 틀린 단어가 나왔네요. 신속히 살렸고요. 경험기 울리는 것도 매너 아니고요. 틀렸습니다. 4번 자전거는 보행자가 아니므로 자전거 뒤쪽으로 통과를 한다. 자전거 물론 보행자 아닙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사고는 피해야 된다 그랬죠. 자전거 뒤쪽으로 통과하게 되면 뒷바퀴를 때린다거나 자전거가 갑자기 쓴다거나 그래서 충격한다거나 그런 충돌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전거 통행이 완료된 다음에 통과를 하셔야 되겠어요. 틀렸고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맞는 얘기죠. 법이 정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정선정지요. 따라서 안전운전법 두 가지는 우측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되고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합니다. 2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7번 전방교차로에서 우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다. 가장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저는 우회전을 할 거고요. 전방 이렇게 우회전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빨간불이 신호가 나서 차들이 다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중입니다. 근데 우측에 보니까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고 있어요. 길 가장자리 구역이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보죠.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해서 우회전을 한다. 안되죠. 지금 보행자들이 보행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우회전을 하면 보행자를 충격할 수 있게 되죠. 안되고. 앞차를 따라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한다. 앞차 따라서 순서대로 우회전을 천천히 서행하면서 해야겠죠. 맞는 얘기고요. 교차로 안쪽에 정체되어 있더라도 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진입하면 안 되죠. 일단 진입하라고 했네요. 틀렸죠. 진입하게 되면 교차로 통일방법 위반입니다. 꼬리물기로 검식군부가 대상이죠. 전방 우측의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계속 경험기를 울리면서 우회전한다. 경험기를 울리는 거 매너 아니라고 했습니다. 틀렸고요. 전방 우측의 자전거 및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우회전을 한다. 안전거리를 두고 우회전한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앞차를 따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고 전방 우측 자전거 및 보행자와의 안전거리를 두고 우회전한다. 2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8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다음 상황이 뭡니까? 나만 갈 수 있는 길이고요. 오른쪽에 자전거를 탄 자전거가 오고 있고 스쿨존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보도와 차도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길입니다. 여기로 자전거가 오고 있는 상황이죠. 보죠. 도로폭이 넓어 충분히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이것도 신속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대로 통과하는 거 옳은 거 아닙니다.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되죠? 틀렸고 서행하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맞죠? 주의하면서 서행해야 된다고 했죠? 맞는 얘기고요. 3번 자전거와 교행시 가속페달을 밟아 신속하게 통과한다. 신속하게 틀린 키워드죠? 서행해야 되고요. 특히나 자전거랑 교행할 때는 이 아이와 간격을 충분히 떼어야 됩니다. 이거 빠싹 붙어서 운전하다가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자전거가 넘어졌거든요? 그럼 책임져야 돼요. 그걸 비접촉사고라고 부르죠.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운전이 중요합니다. 경험기를 계속 울려 자전거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면서 주행한다. 경험기 계속 울리는 건 매너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전거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반드시 자전거가 나타나면 충분한 간격을 두셔야 됩니다. 빌미를 제공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서행하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그리고 자전거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충돌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7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 보니까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요. 자전거를 탑승한 아이인지 아줌마인지 모르겠는데 여기 딱 건너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건지 대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런 상황이에요. 자전거가 차도로 진입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가속하여 신속하게 통과한다. 틀린 단어가 나왔네요. 신속하게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면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죠. 언제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자전거와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서 일시정지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리고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한 후에 통과를 한다. 그래야겠죠. 이거 불안해서 통과하기가 잘 어렵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신속하게 통과한다. 틀린 단어가 두 개나 있어요. 급차로 하고 신속 통과. 틀렸죠.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면 보행자로 보호받지 못하므로 그대로 통과한다. 물론 자전거에 탑승한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면 차로 인정받기 때문에 충격을 해도 차 대차 사고가 되죠.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통과합니까? 부딪쳐도 어차피 차 대차 사고인데 뭐 이러고 통과하는 거예요? 아니죠. 사고를 피하는 게 먼저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되고요. 정지를 해서 먼저 보내주고 그다음에 여유 있게 통과를 하는 게 답입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법 두 개는 자전거가 횡단보도에 진입할 것에 대비해 일시정지하고 자전거가 안전하게 횡단 후 통과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80번이요. 자전거 옆을 통과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여기 시골길인 것 같고요. 뭐 중앙선 이런 건 따로 없는 것 같고 오른쪽은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길이고요. 거길 또 자전거가 바짝 붙어서 이렇게 가고 있고 또 거기를 내 앞에 차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네요. 보죠.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면서 통과한다. 경음기 틀렸죠.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자전거는 진짜 무조건 먼저 보내줘야 되고요. 안전거리를 늘 확보하고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의 중앙으로 들어올 수도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맞는 얘기죠.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좁혀? 넓혀줘야 되죠. 빨리? 아니요. 천천히 서행에서 빠져나갑니다. 틀렸고요. 대형차가 오고 있을 경우에는 전조등으로 주의를 주며 통과를 한다. 대형차 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양보를 해야죠. 배려운전하면서 통과를 해줘야 됩니다. 전조등 주의 준다고 해서 대형차가 서줄까요? 하지 않습니다. 틀렸고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자전거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유지한다. 그리고 자전거가 갑자기 도로의 중앙으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일러스트형 문제가 시작되네요. 781번 보겠습니다. 일러스트형 문제는요. 이쪽에 나오는 것이 사진이 아니라 일러스트라는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주어지는 조건이 사진에서는 이런 설명이 없었는데 일러스트에서는 조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아무래도 조금 보다 수월한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보죠. 781번이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야간 운전이고요. 그 다음에 교차로인데 황색 전멸 교차로래요. 서행 후 통과 가능하죠. 교차로에 좌회전 중인 트럭이 있고요. 여기 트럭이 좌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 오른쪽 도로에 정지 중인 이륜차. 여기 보면 오토바이가 정지선 앞에 딱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안전 운전방법 찾아볼게요. 1번 트럭 앞에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서행을 한다. 이 차가 지금 좌회전을 하고 있으니까 앞에 어떤 상황이 닥쳐 있는지 가려서 보이지를 않죠? 따라서 서행한다. 맞습니다. 트럭의 좌회전함으로 연이어 진입해서 통과한다. 연이어 진입하게 되면 앞에서 직진에서 오는 차 못 보고 충돌할 수도 있죠? 연이어 진입하는 건 맞지 않아요. 따라서 별개로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입하고 통과를 합니다. 일단 진입하면서 우측 이륜차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일단 진입하는 게 틀렸죠? 안전을 확인을 하고 진입을 해야죠. 이것도 틀렸고. 속도를 높여서 트럭 우측편으로 진행을 한다. 좌회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더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가지고 좌회전을 한다. 틀렸죠? 이거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들하고 또 부딪힐 수도 있고 직진에 오는 차들하고 또 부딪힐 수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좌회전은 순서대로 주소서 합니다. 교차로 좌우도로의 상황에 주의한다. 맞죠? 이건 뭐 언제나 맞는 얘기니까 이런 얘기 나오면 맞는 얘기로 체크하시면 돼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트럭 앞에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서행한다. 그리고 교차로 좌우도로의 상황에 주의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상황을 한번 살펴보죠. 저 앞에 지금 자전거가 보이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차도에 진입을 한 상태예요. 초록불인데 지금 저쪽은 뭔가 신호를 위반하고 있는 거죠. 전방차 등화, 녹색 등화고 속도는 시속 40km 상태예요. 요런 상황에서 어떻게 안전할까요 하는 거죠. 1번. 자전거 운전자에게 상향등으로 경고하며 빠르게 통과한다. 빠르게 통과하면 아주 위험하죠. 서로 부딪힐 수 있잖아요. 틀렸고. 경고도 상향등으로 경고하면 안 됩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무단행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며 서행으로 통과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자전거는 차이므로 현재 그 자리에 멈춰 있을 것으로 예측을 해서 교차로 통과하면 안 돼요. 움직일 걸 예상해야 돼요. 위험을 예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험 예측이라고 그래요. 틀렸고. 4번. 자전거 운전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경음기를 반복 사용하며 신속히 통과한다. 이런 건 틀린 거죠. 경음기 반복 사용도 안 돼요. 틀렸고. 자전거 운전자가 차도 위에 있으므로 옆쪽으로도 안전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통행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최대한 이쪽으로 붙어서 중앙선 쪽으로 붙어가지고 자전거랑 거리를 둔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맞는 얘기죠. 답은 2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783번. 다음 상황에서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경우 예상되는 위험 두 가지 뭐 있을까요. 상황을 보죠. 교각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예요. 여기가 다리 기둥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난 직진하려고 하는 거고 오른쪽에 차들이 쭉 서 있습니다. 정지해 있던 차들이 녹색 신호에 따라서 출발하려고 해요. 그리고 3G 신호교차로예요. 여기서 오는 차. 우리 가는 길.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쪽으로 오는 거고. 여긴 이제 중앙분리대가 딱 나눠져 있는 겁니다. 횡단보도가 있고요. 이때 예상되는 위험 두 가지 알아볼까요. 3차로에 하얀색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여기 3차로에 있는 하얀색 이 차가 우회전한대요. 이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상관 없죠. 위험 아닙니다. 2차로에 하얀색 차량이 1차로 쪽으로 급차로 변경할 수 있다. 얘가 이렇게 변경한다는 거죠. 이건 위험할 수 있죠. 내가 가는 길에 부딪힐 수 있으니까. 이건 위험한 거예요. 맞아요. 3번. 교각으로부터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 그죠. 여기서 사람 만약 숨어 있는 거예요. 지금 뒤에. 그러다가 나 가는데 확 튀어나오는 거. 무단횡단이죠. 당연히 위험할 수 있죠. 4번. 횡단보도를 뒤늦게 건너려는 보행자를 위해서 일시정지를 한다. 이거는 위험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5번. 뒷차가 내 앞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지금 왼쪽은 중앙분리대가 있고요. 내가 1차로에 있어요. 그 때문에 뒷차가 내 앞으로 앞지르기를 하려면 중앙분리대를 넘어가야 됩니다. 불가능하죠.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상되는 위험 두 가지는 2차로에 있는 하얀색 차가 내 차로 앞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교각 뒤에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거. 두 개가 위험한 상황이 되겠네요.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4번. 다음 상황에서 직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을 볼까요. 1,2차로에서 나란히 주행하는 승용차랑 택시가 있대요. 승용차고 택시네요. 택시 뒤를 주행하는 4차. 나는 택시 뒤에 있는 거예요. 보도에서 손을 흔드는 보행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 보행자가 손을 흔들고 있어요. 이 보행자가 손을 흔드는 건데 지금 택시를 부르는 건지 승용차를 부르는 건지 알 방법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할까요? 볼까요. 1차로의 승용차가 차량 진행 방향으로 급차로 변경을 할 수 있으므로 앞차와의 간격을 넓혀야 되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 차를 승용차를 부른 거예요. 그럼 이 차가 갑자기 택시 지나가고 확 들어올 수도 있죠. 그래서 급차로 변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택시와의 간격을 넓혀야죠. 앞차 간격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됩니다. 좁힌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2번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지 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제 이 사람이 택시를 부르는 거였을 수도 있죠. 그럼 택시가 갑자기 쓸 수도 있죠. 비상가방에 탁 킨단 말이요. 그때 일정 거리가 유지가 안 돼 있으면 2차 뒤를 추돌하게 되겠죠. 급정 거리를 할 수 있으므로 일정 거리 유지한다. 맞는 얘기죠. 3번 승용차와 택시 때문에 전방 상황이 잘 안 보이므로 1,2차로 중간에 걸쳐서 주행한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중간에 걸쳐서 주행하면 안 됩니다. 차로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1차로는 1차로, 2차로는 2차로 이렇게 명확하게 확인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 뒷차도 헷갈리지 않죠. 4번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가 예상되므로 신속히 1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한다. 급차로 변경이라는 말은 틀린 키워드죠. 나오면 틀렸다고 고르시면 돼요. 5번 택시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감속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뒤따른다. 택시 이렇게 우회전 할 수도 있죠. 속도를 확 줄일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속도를 감속해서 뒤따르는 게 좋습니다. 맞는 얘기네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택시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급정지 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속도를 감속하여 뒤따른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5번 다음과 같이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하는데 상황을 볼게요. 전방신호등은 녹색이기 때문에 비보호 가능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하죠. 좌측 횡단보도에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대요. 이런 경우가 진짜 많죠. 비보호 좌회전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횡단하는 보행자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때 제가 여기 딱 서서 기다려야 되죠. 그러다가 보면 여기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는 차들한테 간섭이 되죠. 위험한 요인들을 고를 땐 이런 것들이 요인이 되고요. 계속 보죠. 후사경 속에 멀리 뒤따르는 승용차가 있다. 지금 좌회전이기 때문에 왼쪽 차가 있으니까 뒤따르는 승용차는 아마 오른쪽에 있을 거예요. 이쪽에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고 전방에 직진해 오는 승용차가 있대요. 직진해 오는 승용차가 있네요. 여기 직진해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이 가장 위험한 요인인가 하는 거죠. 1번 반대차로 승용차의 좌회전 반대차로 승용차가 이 차가 좌회전을 하면 나도 좌회전이라면 간섭이 일어나지 않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뒤따르는 승용차와 추도 위험이 있다. 뒤따르는 승용차는 지금 오른쪽에서 와요. 근데 나는 왼쪽으로 갈 거니까 추도 위험은 없습니다.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화물차의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지금 이 화물차가 좌회전 화물차도 좌회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를 하니까 내가 그 앞에 서거나 이렇게 할 수 없죠. 내가 그 뒤에 서게 되는데 일시정지를 하게 되면 그 차를 추돌할 수도 있고 또 이쪽 방향에서 내가 그 뒤에 서 있으니까 이쪽 방향에서 오는 직진이랑 간섭을 할 수도 있게 되죠. 사실 이건 위험한 요인에 해당을 합니다.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내 차의 충돌 위험. 그렇죠? 내가 이렇게 서 있게 되면 직진에서 오는 차가 내가 서 있는 나를 때릴 수도 있으니까 충돌 위험이 있죠. 뒤따르는 승용차의 앞지르기 이 뒤따르는 승용차가 나를 앞지른다는 거예요. 지금 좌회전 차로에 있는 내가 혹은 직좌일 수도 있죠. 직좌일 수도 있는데 차 서 있는데 얘가 나를 앞지르게 하려면 중앙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렇긴 하지는 않죠. 따라서 비보호 교차로 좌회전의 경우에 위협이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보행자 보호를 위한 화물차 횡단보도와 일시정지와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과 내 차의 충돌 위험.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6번 다음 교차로를 우회전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어요. 앞에 보니까 버스가 있네요. 버스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깜빡이를 켜고 있어요. 전방 차량 신호는 녹색 신호고요. 버스에서 사람들이 하차에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하게 보행자들이 뒤로 들어오거나 앞에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출현하는 요 경우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살펴볼까요? 버스 승객들이 하차 중이므로 일시정지한다. 이거 맞죠?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얘들이 언제 튀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서행으로 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맞고요. 버스로 인해 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신속히 우회전한다. 신속히라는 말이 틀린 키워드라고 했죠? 틀렸어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일시정지를 해야겠죠? 버스가 갑자기 출발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한다.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하면 중앙선 침범이죠. 당연히 사고 위험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우회전 이렇게 하다가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또 충돌하기도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틀렸고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횡단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한다. 그죠? 팍 튀어나오는 거죠. 진짜 위험한 거죠. 그것 때문에 이거를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5번.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버스 뒤쪽으로 횡단을 할 수도 있으므로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우회전한다. 쪽차로 이용해서 이렇게 우회전한다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은 1번. 버스 승객들이 하차 중이므로 일시정지한다. 그리고 버스에서 하차한 사람들이 버스 앞쪽으로 갑자기 횡단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87번. 황색점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했어요. 황색점멸등이 설치가 되어 있대요. 그러면 서행 통과하는 거죠. 3번 보면 전방에 좌회전 시도하는 화물차가 있어요. 이쪽으로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승용차가 있어요. 이 승용차가 이렇게 우회전 한대요. 그 다음에 좌회전 대기중인 승용차가 있고 우리 이쪽이요. 좌회전 대기중. 그 다음에 2차로를 주행중인 4차. 4차 2차로. 3차로를 진행하는 이륜차. 이쪽에 오토바이가 3차로 진행하고 있대요. 후사경속 멀리 뒷다르는 승용차들이 보여요. 이런 상황. 어떤 게 제일 위험할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전방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화물차. 내 직진과 섞이는 반대방향의 좌회전. 상충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데 상충이 있죠. 이거는 맞는 거고요.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승용차. 우측에서 우회전하면 내 직진이 2차로니까 만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3번. 좌회전대기중인 승용차. 얘는 1차로나 혹은 좌회전차로에서 제 가길 가는 거고요. 저는 2차로에서 내길 가는 겁니다. 상충 없습니다. 후사경속 승용차. 저 뒤에 있습니다. 멀리 뒤따른다고 했죠? 따라서 위험을 줄려면 아직 멀었죠. 3차로 진행중인 이륜차. 이거 위험요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3차로 진행중인 이륜차가 그냥 껴들 수도 있고 반대로 우측에서 우회전하는 이 차 때문에 차로를 변경을 급하게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륜자동차가 언제 내 차로 앞으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요. 전방 반대차로에서 좌회전을 시도하는 화물차와 상충이 일어나기 때문이고 3차로 진행중인 이륜차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따라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788번. 직진중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 신호에서 황색 신호로 바뀌었다.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진행을 쭉 하다가 황색 신호가 딱 바뀌었는데 정지선에는 도저히 설 수 없게 되는 경우. 그래서 부득이하게 황색 신호에서 정지선을 통과했는데 가다보니까 빨간불이 교차로 내에서 만나게 되는 경우. 이걸 뭐라 그래요? 딜레마존에 걸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럴 때는 재빨리 교차로로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신속히 라는 말이 맞는 유일한 경우가 바로 그때예요. 황색 신호를 교차로 내부에서 만났을 때 신속히 빠져나가야 됩니다. 서행하고 이러면 위험합니다. 상안부죠. 우측 도로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가 있대요. 여기 정지선 앞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고 후사경 속에 바싹 뒤따르는 택시가 있대요. 여기 택시가 바싹 뒤따르고 있네요. 2차로에 주행중인 승용차가 있대요. 승용차가 2차로 주행중이네요. 내 뒤에 택시가 있는 거예요. 승용차가 이쪽에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거 두 개 골라볼까요? 급제동시 뒷차가 내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그죠? 왜냐면 황색 신호면 통과를 할 것이다 라고 뒷차가 예측을 했는데 갑자기 급뱅크 확 밟으면 뒷차가 못 온 속도를 못 이기고 나를 충격하게 되죠. 그렇게 추돌사고가 요즘 정말 많이 일어나죠. 맞고요. 뒷차를 의식하다가 내 차가 신호입원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그죠? 뒷차가 나를 받을지도 모른다 생각해서 황색 신호에 정지선을 진입하게 되는 이 케이스. 역시 맞는 얘기입니다. 뒷차가 앞지르기를 할 위험이 있다. 이거는 앞지르기는 못하죠. 왜냐면 앞에 지금 황색 신호이기 때문에 뒷차도 나를 앞질러서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가게 되면 뭐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거나 하니까요. 그리고 황색 신호에서 또 신호입원까지 한꺼번에 걸리게 되니까 이거는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우측차가 내 차 뒤로 깨어들기를 할 위험이 있다? 이 차가 내 뒤로 깨어든다고요? 이 차는 자기가 갈 길 가겠죠. 근데 지금 이미 황색 신호 바뀌었기 때문에 얘도 정지선에 설 겁니다. 아니고요. 우측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가 갑자기 유턴을 할 위험이 있다? 이 정도로 위반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다 면허 있는 사람들인데 그죠? 따라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을 때에 해당하는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1번 급제동시 뒷차가 내 차를 추돌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2번 뒷차를 의식하다가 내 차가 신호입원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찾아볼게요.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고요. 접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A는 전동 킥보드 끌고 오고 있고 B는 이쪽을 횡단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네요. 보죠. 1번 차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경운기 사용한다. 아파트 단지에서요? 경비자씨한테 혼나죠? 안됩니다. B는 차의 왼쪽으로 통행할 것으로 예상하여 그대로 주행한다. B가 차의 왼쪽으로 통행합니까 이렇게? 아니죠. 지금 길을 건너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주행하면 사고 날 수도 있죠. 안되고 B의 횡단에 방해되지 않도록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한다. 그죠? 지금 아파트 단지 주차장 입구예요. 사람 잘 지켜줘야 됩니다. 맞고요. 도로가 아닌 장소는 차의 통행이 우선이므로 B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경적을 울린다? 도로가 아닌 장소는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그거 틀렸고 B가 또 횡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경적도 울리면 안 돼요. 4번처럼 운전하면 안 되는 겁니다. 5번. B의 옆을 지나는 경우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B 횡단이 끝날 때까지 정지해주고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서행한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790번. 다음 상황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가장 큰 위험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직진 녹색 신호가 난 상태고요. 양반향 녹색 신호예요. 그리고 반대편 1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는 승합차가 있대요. 나도 지금 좌회전 할 건데. 이 상황에서 위험요인 두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1번. 반대편 2차로에서 승합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차량이 빠르게 직진해 올 수 있다. 그죠? 지금 이 차에 가려 가지고 직진해 오는 차가 안 보이는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좌회전 하다가 이 차 직진해 오는 차랑 충돌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위험요인이 되고요. 2번. 반대편 1차로 승합차 뒤에 차량이 정지해 있을 수 있다. 이 좌회전 하려는 이 차의 뒤에 차가 정지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좌회전과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 서 있는 차요. 여기 서 있는 차가 내 좌회전과 관계가 거의 없겠죠. 상충이 안 됩니다. 아니고요. 3번. 좌측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가 있다. 여기 횡단보도 보행자 보이시죠? 비보호자에 날 때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횡단보도 보행자죠. 위험요인 맞고요. 4번. 후방차량이 갑자기 불법 유턴을 할 수가 있다? 내 차 뒤에서 유턴하는 거야. 난 이리로 갈 건데. 이거 나랑 상관이 없죠? 갈 길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불법이든 아니든 그 차가 책임져야 될 일이죠. 위험요인 아닙니다 이건. 반대편 1차로에서 승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 있다. 반대편 1차로에서 승합차가 비보호 좌회전을 할 수가 있다. 나는 이리로 가고요. 쟤는 절로 가는 거예요.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가장 큰 위험요인은 1번. 반대편 2차로에서 승합차에 가려 보이지 않는 차량이 빠르게 직진해 오는 거. 3번. 좌측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횡단을 할 수 있다. 보행자. 왼쪽에 있는 보행자. 따라서 답이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791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볼까요?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진행 중에 전방에 녹색 신호지만 언제 황색으로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녹색 신호 난 지 오래된 거죠. 그 상황에 왼쪽 1차로에는 좌회전 하려는 차량들이 쭉 대기 중에 있고 시속 70km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다. 이게 빠른 속도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확인해 보죠. 1번.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가 켜지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하도록 한다. 진입 전에 황색 신호 켜지면 정지선에 정지해야 돼요. 황색 신호에 정지선 통과 신호위반입니다. 부득이하게 설 수 없는 경우는 신속히 통과하지만 그 외의 경우들 있죠. 황색 신호인 걸 보고 일부러 엑셀 밟아서 정지선 통과하는 거에요. 그건 신호위반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또 사고 발생하게 되면 12대 중과시 신호위반에 책임을 져야 돼요. 황색 신호는 섰다가는 버릇을 들으십시오. 황색 신호는 정지하라고 있는 신호입니다. 엑셀 밟으라고 주는 신호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2번. 속도가 빠를 경우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하기 어려움으로 속도를 줄여서 황색 신호에 미리미리 대비한다. 맞죠? 아주 완벽한 대비법입니다. 3번. 신호가 언제 바뀔지 모르므로 속도를 높여서 신호가 바뀌기 전에 통과하도록 노력을 한다. 속도를 높인다는 말이 틀렸네요. 속도를 줄여서 황색 신호에 대비를 해야 되죠. 뒤차가 가까이 따라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높여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한다. 속도를 높여 틀렸고 신속히 틀렸습니다.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서 대비를 한다. 속도를 줄여받는 얘기죠.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있는 차가 좌회전을 대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기로 확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진으로 바꾸는 거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서 대비를 해준다는 거죠. 특히 이런 차들의 대비를 하려면요. 이 차의 오른쪽 앞바퀴를 보시면 돼요. 그 오른쪽 앞바퀴를 보면 바퀴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그걸 딱 보고 브레이크를 강하게 조작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건 팁이었고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속도가 빠를 경우 황색 신호가 켜졌을 때 정지하기 어려움으로 속도를 줄여서 황색 신호에 대비한다. 2번과 1차로에서 2차로로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서 대비한다. 5번 2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2번 다음 상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서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지금 1차로를 주행하고 있고요. 유턴차로 진입을 하려고 깜빡이를 켜고 들어가려는 찰나예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보죠. 1차로 비었으므로 신속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사실 이건 1차로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이게 1차로고 여기는 유턴차로라고 부르죠. 부가차로라고 해서 이런 직진이 아닌 회전차로 가속감속차로들 있죠. 이런 것들은 차로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 보통 1차로라고 부르죠. 이런 것들을 사실 1차로는 여기고요. 여기는 유턴차로 되겠습니다. 지금 말하는 1차로는 여기 유턴차로를 말하고 있는 거죠. 비었기 때문에 신속히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신속히 틀렸죠. 신속히 변경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왼쪽에 보면 안전지대가 이렇게 있잖아요. 안전지대를 뚫어서 오는 애들이 있어요. 안전지대 뚫어서 와서 나랑 부딪히면 100 대 0이죠. 안전지대 통과할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전운전방법 신속히 변경한다 틀렸고요. 차로를 변경하기 전 30m 이상의 시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맞죠? 방향지시등은 미리 미리 30m 전에 켭니다. 3번 전방형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지금 유턴 할 거거든요. 교차로 통과를 안 할 거예요. 전방형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는 게 나랑 뭔 상관이에요. 그죠? 상관없어요. 안전지대를 통해 미리 1차로로 들어간다. 안전지대를 통해서 들어가면 여기 황색 안전지대를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안 되죠. 여기 통행도 안 되고 주정차도 다 안 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냥 벽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왼쪽 후사경을 통해서 안전지대로 진행해 오는 차가 없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죠? 그 차가 물론 불법이지만 사고를 피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차로를 변경하기 전 30m 이상의 지점에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다. 2번과 왼쪽 후사경을 통해 안전지대로 진행해 오는 차가 없는지 살핀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3번 다음에 도로를 통행하려는 경우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를 태운 통합버스가 시속 35km로 주행하고 있고 어린이 통합버스 방향지식이 미작동이에요. 직진이라는 얘기죠. 어린이 통합버스 황색전멸등이 깜빡이고 있고 제동등이 켜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 승하차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차로에는 뒷백미러에 보이는데 전동킥보드가 통행해서 따라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이런 상황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1번 어린이 통합버스가 오른쪽으로 진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맞죠? 왜 진로를 변경하죠 지금? 승하차를 해야 되니까 이쪽으로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진로 변경을 예측을 하고 속도를 줄여서 안전거리 유지해야겠죠. 맞아요. 어린이 통합버스가 제동하며 감속하는 상황이므로 앞지르기 방법에 따라 안전하게 앞지르기 한다. 어린이를 태운 어린이 보호차량이 비상 깜빡이를 켠 상태로 황색 전멸을 하고 있다. 즉 태우고 있다는 걸 표시하고 있을 때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51조에 나와 있는 상황이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합버스를 앞지르지 못합니다. 3번 3차로 전동킥보드를 주의하며 진로를 변경하고 우측으로 앞지르기 한다. 일단 3차로 전동킥보드를 주의하면서 진로 변경할 수는 있는데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겁니다. 앞지르기 우측으로 못해요. 틀렸고 4번 어린이 통합버스 앞쪽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므로 진로 변경하지 않고 감속하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해야 안전한 겁니다. 답 맞죠?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에게 최저속도 위반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경운기를 빵빵거린다? 그런 거 아니죠. 최저속도 얼마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 차가 오른쪽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속도 줄이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해주고 진로 변경하지 않고 감속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4번 다음 도로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를 찾아보래요. 교차로 진입후 황색신호로 바뀐다. 교차로 진입후 황색신호로 바뀌었네요. 빨리 빠져나가야 되죠? 시속 5km로 주행중이래요. 속도를 내야겠죠? 이제 위험요인 볼까요?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할 수가 있다. 그죠? 내가 지금 직진이거든요? 이쪽에서 우회전하는 차 들어오게 되면 내 직진하고 상충이 발생을 하게 되죠. 따라서 이거 위험합니다. 또 왼쪽 2차로로 진입한 차가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오른쪽에 2차로 진입한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내 직진하고 관계가 없어요. 보내주면 됩니다. 갈게 가면 돼요. 3번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할 수 있다. 이쪽에서 이렇게 우회전하는 차요. 이쪽이 이렇게 우회전하는 게 나의 직진이랑 관계가 없죠. 관계 없고요. 반대편에서 미리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을 할 수 있다. 좌회전 신호 아직 안 났는데 좌회전이 이렇게 넘어오는 거죠. 그러면 좌회전과 내 직진은 만나죠? 상충이 됩니다.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우측 후방에서 우회전하려고 주행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우측 후방에서 우회전한대요. 전혀 관계가 없죠. 난 직진이고 얘는 우회전이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은 상충이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되죠. 1번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와 충돌 그리고 4번 반대편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95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동 두 가지는 했어요. 적절한 행동 볼까요? 고장난 신호등 신호등 고장났대요. 그다음에 2차로로 주행하고 있대요. 신호등이 고장났을 때는 어떻게 주행해요? 이거 비신호 교차로로 생각하고 일시정지하고 좌우 확인한 다음에 통과하면 됩니다. 보죠. 일시정지 후 주의 차량을 먼저 보낸 후 교차로를 통과한다. 적절한 행동이라고 봅니까? 맞죠. 그리고 교차로 통과 후 지구대나 경찰관서에 고장 사실을 신고를 한다. 맞아요. 요즘은 좋아져가지고 신호등이 고장나면요. 자동으로 고장 사실을 중앙에 교통정보센터로 보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요즘 세상이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다 일일이 신고를 하고 순찰을 하고 그랬어야 됐는데. 물론 지금도 순찰하고 다 신고하고 다 하지만 그런 자동화 시스템도 잘 돼 있습니다. 3번 신호기가 고장이므로 진행하던 속도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틀렸죠. 4번 신호기가 고장난 교차로는 통과할 수가 없으므로 유턴에서 돌아간다. 아니죠. 비신호 교차로에 준해서 통과하면 됩니다. 틀렸고. 먼저 진입하는 차량이 있으면 전조등을 번쩍이면서 통과를 한다. 안되죠. 비신호 교차로 상태면 먼저 진입한 차가 선진입을 주장하죠. 선진입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따라서 적절한 행동은 일시정지 후 주의 차량을 먼저 보낸 후 교차로를 통과한다. 그리고 교차로 통과 후 지구대나 경찰관서에 고장사실을 신고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6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찾아볼게요. 상황을 보면 전방향 하얀색 차량이 일시정지 중이고 약간 우회전하다가 멈춘 것 같아요. 신호 교차로인 상태고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앞에 이런 상황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1번 전방향 하얀색 차량이 직진을 할 수 있으므로 서행을 한다. 지금 오른쪽으로 약간 틀었는데 이렇게 또 직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도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행을 한다 이거 맞아요. 2번 교차로 좌측 차로에 다른 차량이 나타날 수 있어 경음기를 계속 사용하면서 통과한다. 이거는 이런 얘기 나오면 거의 그냥 틀린 겁니다.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리고 신호 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하여 속도를 높여 속도를 높인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이 틀린 얘기예요. 신호 교차로 통과할 때는 속도 높여 주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서행하면서 통과합니다. 틀렸고. 횡단보도 통과하기 전에는 무조건 일시정지한다. 무조건 일시정지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신호 교차로니까 아닙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면서 비신호면은 무조건 일시정지하지만 이거는 신호 교차로 잖아요. 무조건 일시정지 대상이 아니에요. 5번. 보행자가 갑자기 뛰어날 수 있으므로 주위를 살피며 주행을 한다. 오른쪽이 지금 보도니까. 이건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하얀색 차량 직진에 대비해서 서행하는 거. 보행자 대비해서 주위를 살피는 거.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97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상황을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아짜형 교차로. 삼지교차로죠.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차로에요. 비신호에요.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교차로고.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는 횡단보도입니다. 우회전하려는 경우에 서행으로 횡단보도를 통행한다. 이거 지금 딱 보면 노란색 표지판이 있죠.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뜻이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일시정지 하게 돼 있죠.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입니다. 틀렸죠. 2번 우회전 하려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과 2번이 지금 상충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서행이고 일시정지니까. 직진하려는 경우 다른 차보다 우선임으로 서행하며 진입을 한다. 지금 다른 차 우선을 따질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고 좌우도 확인이 안 되는 교차로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일시정지를 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도로교통법 31조에 나와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는 일시정지하라고 돼 있어요. 서행하면 진입한다 이게 아니에요.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이것도 틀렸어요. 4번 직진 및 우회전 하려는 경우 모두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모두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5번 우회전 하려는 경우만 일시정지한 후 진입한다. 아니에요. 모두 일시정지하는 거예요. 따라서 일시정지한다면 2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798번 다음 상황에서 12시 방향으로 진출하려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회전교차로예요. 회전교차로고 12시 방향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에서 회전을 하고 있고 우측에서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상황이에요. 차들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이때 어떻게 안전할까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승용자동차에게 양보하기 위해서 정차를 한다. 회전교차로는 누가 우선이에요?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왜요? 회전교차로니까. 얘들이 양보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나가는 겁니다. 틀렸고. 좌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며 화물차 턱으로 진입한다. 방향지시기는 우측을 작동해야 되고 화물차 턱으로 진입을 해서도 안 돼요. 화물차 턱은 화물차들이 밟는 거예요. 이만큼 턱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면 또 차가 깨질 수도 있어요. 틀렸죠? 우측 방향지시기를 작동하며 12시 방향으로 통행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3번 우측 방향지시기를 켜야 되는 겁니다. 맞고 12시 방향으로 통행을 하고요. 4번 진출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한 바퀴를 회전을 해서 진출한다. 만약에 못 나갔다. 차가 오고 그래서 못 나갔다. 그러면 한 바퀴 다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와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맞는 얘기죠. 5번 12시 방향으로 직진하려는 경우이므로 방향지시기를 작동하지 아니한다가 아니에요. 다 틀렸어요. 이건 방향지시기를 반드시 우측을 켜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네요. 회전교차로의 통행방법에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주의하시고 잘 기억해 놓으시고 실제로 운전 나가셔도 주의하셔서 깜빡이 잘 켜시고 다니십시요. 요즘 들어오는 차들이 양보하는 거고 내가 먼저 가는 건데 얘들이 막 들이대는 경우들이 많아요. 운전하실 때 각별히 회전교차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799번. 야간에 주택과 도로를 시속 40km로 주행 중에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를 골라봐라 했습니다. 야간이고요. 반대차로에 정지한 차가 보여요. 그리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보입니다. 후사경 속에 또 뒤에 따라오는 차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있다는 얘기죠. 요상화. 어떻게 안전할까요? 보죠? 보행자가 횡단이 끝나가므로 속도를 높여서 통과한다. 틀렸죠. 이게 횡단이 완전히 종료가 될 때까지 서행하면서 주의하고 통과를 해야 되죠. 종료가 될 때까지는 통과해서도 안 되고요. 또 2번. 보행자 횡단이 끝나가므로 현재 속도로 통과한다. 현재 속도로 가도 안 돼요. 어떻게 가요? 서행해야 돼요. 3번. 불빛으로 앞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속도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요차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여요. 현혹현상이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속도를 줄여줘야 되고 맞고요.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므로 급제동을 한다. 급제동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뒷차가 나를 충격하게 되는 추돌사고가 생기죠. 또 뒷차가 접근하고 있으므로 비상점멸등을 켜줍니다. 비상점멸등을 켜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앞에 횡단보도의 보행자가 건너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간격을 확보해라. 내가 정지할지도 모른다. 라고 신호를 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요. 불빛으로 앞의 상황을 잘 알 수 없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그리고 뒷차가 접근하고 있으므로 비상점멸등을 켜서 위험을 알려준다. 3번과 5번이 답이 됩니다. 800번 중앙선을 넘어 불법 유턴을 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위험요인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불법 유턴 하는 거예요. 지금 황색 실선인데 불법 유턴 합니다. 이때 뭐가 위협이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상황 보니까 좌우측으로 좁은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교차로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서 불법 유턴을 하는 상황이죠. 전방 우측 도로에 이륜차가 있어요. 여기 이륜자동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좌측 도로에 승용차가 있어요. 여기에 승용차가 되기 딱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에요. 상황 보죠. 전방 우측 보도 위에서 휴대전화를 사용 중인 보행자. 여기 전방에 횡단보도 이렇게 있는데 여기 우측에 여기서 전화하고 있는 사람이 내 유턴과 관계가 있습니까? 너무 거리가 멀죠? 관계 없고요. 또 우회전 하려고 하는 좌측 도로의 차량. 우회전 하려고 하는 좌측 도로인데 우회전을 이렇게 한대요. 그럼 여기 상충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위협이 되겠죠. 여러분 이거 유턴이랑 우회전이랑 부딪히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얘는 지금 불법 유턴이죠? 불법 유턴이기 때문에 이건 유턴이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게 좌회전 신호가 났거나 횡단보도에 횡단보도 신호에 녹색 신호에 유턴하는 거 얘는 신호가 있는 거죠? 근데 얘 우회전이 와서 충돌을 하면 우회전이 또 가해자가 돼요. 또 이건 우회전 같은 경우는 상충이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라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신호를 받은 유턴이 먼저고요. 신호가 없는 유턴 혹은 불법 유턴이면 우회전이 이기고 이렇게 됩니다. 참고하시고요. 갑자기 우회전하려는 앞차량 여기서 차가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내 유턴이랑 관계가 없죠? 또 가장자리에 정차하려는 뒤쪽의 승용차 뒤쪽의 승용차가 이쪽에서 정차를 하려고 한대요. 나랑 관계가 없죠.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불법으로 좌회전하려는 이륜차 이 이륜차가 불법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유턴과 부딪힐 수 있죠 이것도 이것도 서로 불법이니까 이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황 따라 조금씩 달라요. 어쨌든 둘 다 잘못하는 거죠. 위험요인이 되는 건 맞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가장 위험요인인 것은 2번 우회전하려는 좌측 도로의 차량과 이 차요. 그리고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불법으로 좌회전하려는 이륜차 이 차요. 나의 유턴 경로와 상충되는 거기 때문에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01번이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를 골라보려고 했습니다. 상황 보니까 편도 3차로 도로고 우측 전방에 택시를 잡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편도 3차로 라는 건 이렇게 하나 둘 셋 간다는 거죠. 1 2 3 이고요. 지금 내가 3차로에 있네요. 그리고 좌측 차로에 택시가 주행 중이래요. 여기 택시네요. 보니까 택시마크가 딱 있죠. 택시 주행 중이고 시속 60km 속도로 주행 중에 있어요. 이 상황이면 어떨까요? 보통 택시가 이제 여기 사람이 이렇게 서 있고 그러면 택시 잡으려는 사람이잖아요. 손 흔들고 있다는 얘기죠. 택시가 쫙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죠. 요 때 어떻게 해야 가장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겁니다. 보기 볼까요? 우측 전방에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그쵸? 차도로 걸어 내려올 수가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되겠고 또 조심해야 될 게 택시 들어가는 건데 볼까요? 우측 전방에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전조등 불빛으로 경고를 준다. 이거 전조등 불빛 경고 줬다고 해서 저 사람 못 보면 어떡해요. 못 볼 수도 있고 눈 깜빡였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안전운전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3번 2차로의 택시가 사람을 태우려고 3차로로 급히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대비한다. 그죠? 이거죠 이거. 차가 확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승객이 도로로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2차로의 택시가 사람을 태우려고 3차로로 급히 들어올 수 있으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면 안 되죠. 속도를 줄여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이거 틀렸고요. 2차로의 택시가 3차로로로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신속히 2차로로로 피해준다. 신속히 나오면 틀렸다고 했습니다. 신속히 피하는 게 아니고 서행을 해주는 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우측 전방 사람이 택시를 잡기 위해 차도로 내려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하는 것과 2차로로 택시가 사람을 태우려고 3차로로 급히 들어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여 대비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02번 도심지 이면도로를 주행하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도심지 이면도로래요. 이면도로는 이렇게 중앙선 같은 게 따로 없고 그냥 검은색 포장만 돼 있고 아주 좁은 도로 보행자가 많은 도로 이런 특징이 있죠. 여기서 어떤 상황이냐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려는 중이고 자전거 운전자는 애완견과 산책 중이다. 자전거도 타고 애완견도 데리고 있대요. 이런 총체적인 난국의 상황에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 볼까요? 자전거와 산책하는 애완견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 된다. 그죠? 물론 저 강아지 끈 안 하고 있어서 개 스스로 막 돌아다니는 상황에서 차 사고 발생하면요. 개 주인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산책하는 애완견이기 때문에 그림상으로인지 자세히 판단이 안되지만 보통 대부분의 경우에 아마 끈을 매고 있을 거예요. 목줄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이제 복잡해지죠. 가피구멍을 또 막 해야 됩니다. 아무튼 자전거와 산책하는 애완견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얼마인지 나올 수 있죠? 이거는 그래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맞구요. 두 번째로 경음기를 사용해서 내 차의 진행을 알리고 자전거에게 양보하도록 한다. 경음기를 사용한다. 도심지 이면도로면 차량보다는 보행자나 사람들이 위주인 도로에요. 그죠? 속도가 매우 낮은 도로들이죠. 경음기 써서 차의 우선권을 알린다는 것은 올바른 운전법은 아니에요. 경음기 나오면 보통 대부분이 또 오답이죠. 틀렸고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요 얘기 맞는 얘기죠. 속도를 줄인다. 어린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죠. 어린이나 애완견이나 어차피 위험판단을 못하는 건 마찬가지죠. 더 중요한 건 어린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되죠. 맞는 얘기고요. 속도를 높여 자전거를 피해 신속히 통과한다. 높인다 틀렸고 신속히 틀렸죠. 따라서 4번 틀렸고 전조등 불빛을 번쩍이면서 마주오는 차에 주의를 준다. 저 앞에 마주오는 차가 있긴 한데 전조등 불빛 번쩍이는게 큰 의미가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아지기 때문에 전조등이 큰 의미는 또 없고요. 결정적으로 주의를 줄 때 전조등으로 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자전거와 산책하는 애완견이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1번과 어린이가 갑자기 도로 중앙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인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03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보면 어린이들이 도로를 횡단하려는 중이에요. 여기 애들이 자전거 운전자는 애완견하고 산책 중이래요. 자전거 운전자가 개도 데리고 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아파트 단지인가봐요. 어떻게 안전할까요? 1번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서행으로 운전한다. 이건 언제나 맞는 얘기에요. 1번 맞고 2번 주차 중인 차량이 갑자기 출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운전한다. 역시 그렇겠죠. 이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맞는 얘기에요. 지하차장 노면 표시는 반드시 지키며 운전할 필요가 없지 않죠. 반드시 지켜줘야 돼요. 지키라고 지금 노면 표시 해놓은 건데 그죠? 내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구역만 살펴보면 운전한다. 뭐뭐만 이러면 틀린거에요. 또 지하주차장 기둥은 운전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이므로 경음기 울리면서 운전한다. 시야를 방해하는 것은 라이트를 깜빡이는게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경음기 울려 봐야 시야가 좋아지는건 아니에요. 틀렸죠. 따라서 서행운전한다. 주의운전한다.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804번 다음 상황에서 동승자를 하차시킨 후 출발할 때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 보니까 반대편 좌측 도로 위에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편 속도를 줄이는 화물차가 보여요. 그리고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고 정차하고 있는 앞차가 보입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뭘까요? 1번 좌측 도로 위에 사람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경우 좌측 도로 저기서 서성거리고 있는게 나랑은 큰 상관이 없죠. 내가 지금 오른쪽에 지금 서있으니까요. 반대편에 속도를 줄이는 화물차가 우회전하는 경우 속도를 줄이는 화물차가 일로 이렇게 가는거에요. 이렇게 가는거는 사실 나랑 상관이 없죠. 정차한 앞차량 운전자가 갑자기 차문을 열고 내리는 경우 내가 이렇게 지금 갈려고 하는데 차문이 확 열리는거에요. 그러면 바로 차문 부서지거나 사람 다치거나 하겠죠.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 좌측 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량이 있는 경우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해서 나오는 차가 있는거에요. 이렇게 우회전해서 나오는데 내가 이렇게 왼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거잖아요. 딱 보니까 이면도로라서 중앙선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우회전이 크게 돌게 되면 내 차로 변경하고 부위칠 수 있게 되는거죠. 요것도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고 위험한 상황이 많네요. 5번 내 뒤쪽 차량이 우측에 갑자기 차를 정지시키는 경우 내 뒤에 와서 차가 이렇게 쓰는거는 내가 이렇게 지금 가는거랑 상관이 없잖아요. 상관없습니다. 위험한 상황 두가지는 정차한 앞차량 운전자가 차문 열고 내리는 경우 요거 그 다음에 좌측 도로에서 갑자기 우회전해서 휙 돌아 나오는 차 크게 돌게 되면 내 차량 부딪힐 수도 있죠. 답은 3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805번 다음 상황에서 주차된 A 차량이 출발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료인 두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이 차가 A 차예요. 이 차가 출발을 하려고 한대요.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딱 보니까 우측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들인데 전방 좌측에 좁은 도로가 있어요. 여기 좁은 도로가 있고 전방 좌측 먼 곳에 주차된 차량이 보이고 있어요. 지금 뒤에 애들이 있거든요. 지금 한번 볼까요? 내 앞에 주차된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나올 수 있는 사람 이것도 조심해야죠. 사람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좌회전해서 가기 때문에 이게 보이질 않아요. 트럭이 높기 때문에 탑차라고 부르는 이 차 윙바디 이런 차들이 있는데 거의 앞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여기 지나갈 때는 굉장히 감속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화물차 앞 주차 차량의 출발 내 차 앞 앞 차가 지금 출발하는 거죠. 앞 앞 차가 출발하는 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죠. 틀렸고 반대편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자전거 반대편 좌측도 여기서 좌회전하는 거예요. 내 압압차보다 더 앞에 있어요 이거는 상관이 더 없죠. A 차량 바로 뒤쪽에 놀이에 열정하고 있는 어린이 얘 어린이들이 진짜 어려워요. 이게 위험하고요. 꼭 빵빵 한번씩 하고 또 만약에 이따 그러면 내리셔서 애들 저 일로 옮겨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됩니다. 위험요소 맞고요. 5번 반대편 좌측 주차 차량의 우회전 이 주차차가 갑자기 시동 걸더니 오른쪽으로 확 가는 거예요. 우회전에서 나랑 상관이 없죠. 직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여기는 상관이 없는 거죠. 따라서 위험요인 두 가지는 내 차 앞에 주차된 화물차 앞으로 갑자기 나오는 사람하고 내 차 뒤에 놀이에 열정하고 있는 어린이들 위험하니까 비키라고 해야겠죠. 비켜주던지 해야 됩니다. 정답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806번 A 차량이 우회전하려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상황 두 가지는 A 차량이 지금 이 차거든요. 이 차가 우회전을 한대요.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하는 거예요. 상관 보니까 우측 도로에 승용차와 이륜차가 있어요. 승용차도 있고 이륜차가 있네요. 그리고 이륜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쪽으로 오는 건지 절로 가는 건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그리고 좌측 도로 멀리 진행해 오는 차량 여기요. 멀리 진행해 오는데 차가 굉장히 속도 빠른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전방 우측 보도 위에 보행자 보행자가 전방 우측 보도에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조심해야 될 상황 두 가지 볼까요? 1번 좌측 및 전방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순간 우측 도로에서 나오는 이륜차를 만날 수 있다. 그죠? 나오고 있는 거네요. 지금 아주 위험합니다. 위험한 상황 맞고요. 좌측 도로에서 오는 차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여 우회전하는데 내 판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만날 수가 있다. 이 차가 우회전할 때 저 멀리서 오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난 천천히 돌다 보니까 쌩 오는 거예요. 이 차도 못 멈추고 나도 피할 데가 없고 이런 상황 아주 위험해지죠. 맞고요. 우회전하는 순간 전방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만날 수 있다. 전방 우측 도로네요.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한대요. 내가 우회전한다고 얘를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죠.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 4번 우회전하는 순간 좌측에서 오는 차가 있어 정지하는데 내 뒷차량이 먼저 앞지르기 하며 만날 수 있다. 우회전하는 순간에 좌측에서 여기서 오는 차가 있어서 내가 난 정지를 했는데 내 뒷차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넘어서 앞지르기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날 수가 있대요. 내가 뒷차에서 나와서 앞지르기 하는 것까지 신경 쓸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회전하는데 전방 우측 보도 위에 걸어가는 보행자가 만날 수 있다? 내가 우회전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 만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서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좌측 전방을 확인하고 우회전하는 순간 우측 도로에서 나오는 이륜차와 좌측 도로에서 오는 차가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우회전하는데 내 판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달려와서 만나는 경우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807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대비하여야 할 위험 두 개를 고르시오. 상황 볼까요? 횡단보도에서 횡단을 시작하려는 보행자 횡단을 시작하려는 보행자가 보이죠? 시속 30km로 주행 중이다. 이 상황에서 어떤 위험에 대비해야 될까요? 역주행하는 자동차와 총돌할 수 있다. 역주행까지 예상하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일방통행도로도 아닌데 우측 건물 모퉁이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다. 이 건물의 모퉁이에서 자전거가 탁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회전하려고 하는데요. 당연히 만날 수 있겠죠? 이거 위험 맞고요. 3번 우회전하여 들어오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여기서 우회전해서 차가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그 차랑 내가 부딪힐 일 없죠? 난 지금 우회전하려고 하는데 그죠? 그 다음에 뛰어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만날 수 있다. 이게 위험하죠? 저 보행자가 갑자기 확 뛰는 거예요. 당연히 만날 수가 있겠죠?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한대요. 지금 중앙분리대가 여기 있고요. 맞은편 중앙분리대 너머예요. 저쪽에서 이렇게 직진하는 차 나랑 만날 일이 전혀 없죠? 따라서 위험 두 개는 우측 건물 모퉁에서 튀어나오는 자전거와 뛰어서 횡단하는 보행자가 내 차 앞으로 들어오는 거 두 가지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08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상황 두 가지는 했어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이고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측 후방에 보행자가 보였어요. 백미를 딱 보니까 이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겠는가 이 사람이 막 뛰어 들어온다거나 이 사람이 건너다 말고 다시 뒤돌아간다거나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죠. 보죠. 뒤쪽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차와 내가 충돌할 수 있다? 뒤쪽에서 앞지르기 하는 차가 있지도 않네요. 여기 보니까 또 반대편 화물차가 속도를 높일 수 있다. 반대편 화물차가 속도를 높이는 거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갈 길 가는 거예요. 반대편 화물차가 유턴을 할 수 있다. 반대편 화물차가 지금 유턴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이중실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차가 유턴을 할 확률은 매우 적어 보이거든요. 위험 상황이라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반대편 차 뒤에서 길을 건너는 보행자가 맞을 수 있다. 이걸 위험한 거네요. 지금 여기 탑차라 트럭이라 뒤가 보이지 않죠. 여기 만약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었으면 뛰어나는 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출발할 때 오른편 뒷편에서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뒤에 있는 보행자가 막 뛰어서 제 앞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시정지 후 출발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 차가 느리다고 생각해서 확 뛰어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의해야 될 위험 상황 두 가지는 4번 반대편 차 뒤에서 길 건너는 보행자 조심하셔야 되고 5번 오른쪽 뒤에서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보행자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위험 상황 두 가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809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편도 2차로에 일방통행로예요. 일방통행로고 차로가 두 개 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차량 신호는 녹색이 낮고요. 그다음에 제동 중인 차량 정지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산을 쓰는 횡단라는 보행자가 보이고 있어요. 우산 쓰고 있어요. 비가 오는 날이죠. 운전방법 안전하게 어떻게 할까요? 1번 녹색 신호임으로 1차로로 변경해서 속도를 내서 진행한다. 이 차가 지금 왜 쓰는 거예요? 초록불인데 앞에 보행자가 있기 때문에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서는 겁니다. 따라서 내가 여기서 1차로에다 속도를 내고 그러면 사고 확률이 높아지겠죠? 안되겠고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눠 밟아 정지를 한다. 왜 나눠 밟아요? 꽉 밟으면 브레이크가 잠김 현상이 있죠? 그래서 차가 착 밀려 버리는 수가 있기 때문에 작게 작게 끊어 밟아서 정지하는 게 맞습니다. 올바른 정지법이고요. 길 미끄러울 땐 늘 그렇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찬가지입니다. 3번 추돌 우려가 있으므로 1차로로 변경하여 그대로 진행한다. 추돌 우려가 있으면 더 빠르게 정지를 해야겠죠? 1차로로 변경하면 오히려 변경하다가 여기를 칠 수도 있죠. 틀렸고 급제동하여 정지한다? 급제동은 일단 나오면 틀렸어요. 그죠? 정지는 늘 미리미리 정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빗길임으로 핸들을 꽉 잡아 방향을 유지한다. 빗길에는 물웅덩이 같은 곳에 바퀴가 빠지고 그러면 차 핸들이 휙휙 돌아가요. 그래서 조향을 제대로 못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핸들을 꽉 잡을 필요가 있죠. 상대적으로 맑은 날보다 맞는 얘기고요. 따라서 안전운전방법은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번 나눠 밟고 빗길임으로 핸들을 꽉 잡아라.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10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나왔네요. 진입과 회전하는 차량이 상충되고 있는 상태죠. 회전교차로는 누가 우선이에요?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그걸 알고 보도록 하죠. 1번 진입하려는 차량은 진행하고 있는 회전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이거 중요합니다. 회전차량에게 양보합니다. 1번 맞고요.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려는 경우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맞아요. 여기 양보 표시가 딱 있죠. 정지선이잖아요. 정지했다가 가라는 얘기잖아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맞아요. 진입차량이 우선이므로 신속히 회전하여 가고자 하는 목적지로 진행한다. 진입차 우선이 아니라 회전차 우선입니다. 틀렸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때는 회전차량보다 먼저 진입하면 안돼요. 회전차량이 우선이니까 틀렸고 주변차량 움직임에 주의해야겠죠. 주의할 필요가 없는 곳은 없어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회전차량에게 양보한다 진입할때는 서행이 일시정지한다 1번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11번 버스가 우회전하려고 한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가지는 했어요. 버스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고 발생이 될까요. 신호등 있는 교차라고요. 우측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우측 횡단보도 보행신호기에 녹색신호가 전멸할 경우 뒤늦게 달려 들어오는 보행자와 충돌 우려가 있죠. 이거 아주 위험하죠. 반드시 녹색신호가 전멸이 다 끝난 다음에 빨간불로 바뀐 다음에 그때 우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맞고요.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와의 충돌 이 우측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와의 충돌 일어날 리가 없죠. 맞고요. 버스 좌측 1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의 충돌 나는 우회전하고요. 얘는 직진하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없고요.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와의 충돌 여기서 좌회전을 이렇게 한대요. 걔랑 나랑 만나겠죠. 여기서 충돌이 있을 수 있고요. 조심하셔야 되고 반대편 도로 2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 이 차가 이렇게 직진한대요. 그거랑 나랑 맞나요? 안 만나죠.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는 횡단보도 보행신호기에 녹색신호 전멸할 때 막 뛰어들어오는 보행자가 충돌하는 거 그다음에 반대편 도로 1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와 충돌하는 거 이거 두 가지가 사고 위험이 높은 거겠죠. 따라서 1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12번 경운기를 앞지르려고 한다 이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앞에 경운기가 이렇게 보이고요. 전방에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 경운기래요. 경운기 우회전 이렇게요. 전방 우측에 비포장 도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승용차가 있대요. 여기요. 이렇게 좌회전해서 온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전방 우측에 보행자도 있고 반대편 도로에 승용차가 오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사고 발생 가능성 높은 거 두 가지가 뭘까요?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로 보행하는 보행자와의 충돌 여기 여기 보행자와 내가 충돌 할까요? 여기 지금 선이 딱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딱히 부딪힐 것 같지 않아요. 경운기를 앞지르기 하려고 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갈 일이 없어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정면 충돌 그렇죠. 이게 지금 편도 2차로인데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중앙선을 넘게 되는데 맞은편에서 오는 차랑 부딪힐 수 있죠.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비포장 도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의 충돌 그렇죠. 내가 지금 이쪽으로 가니까 얘 좌회전에서 나오는 애하고 나하고 부딪힐 수가 있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비포장 도로로 우회전하려는 경운기와 내가 충돌해요? 나 왼쪽으로 가고 경운기 오른쪽으로 가는데 충돌 안 하죠.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충돌? 오히려 앞지르기를 하려고 속도를 막 내고 있는 상황이죠. 충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생 가능성 높은 두 가지는 반대편에서 달려오는 차량과의 정면 충돌 그리고 비포장 도로에서 나와 좌회전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량과의 충돌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도로에서 A차량이 동승자를 내려주기 위해 잠시 정차했다가 출발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어요. A차가 누구냐면 이 차예요. 이 차가 동승자를 내려줬어요 지금. 그리고 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했어요. 상황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예요. 볼까요? 반대편 도로 차량이 직진하면서 A차랑 정면 충돌한다. 얘는 중앙선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얘랑 얘가 충돌할 일이 거의 없죠. 뒤따라 오던 차량이 A차를 앞지르기 하다가 A차가 출발하면서 일어나는 충돌 출발하고 앞지르기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껴들다가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죠. 이 차는 지금 앞차가 안 갈 줄 알고 제끼다가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진짜 많아요. 정말 위험하죠. 따라서 2번은 맞는 얘기되어 있고요. 3번 A차량 앞에서 우회전 중이던 차량과 A차량과의 추돌 A차량은 이미 우회전 중이고요. A차량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A차량과 우회전 차량이 만날 일이 거의 없죠. 우측 도로에서 우측 방향 시동을 켜고 대기 중이던 차량과 A차량과의 충돌 여기서 중앙선 넘어서 우측 깜빡이 켜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측 우회전 하려고 그 차랑 내 우회전이랑 만날 확률이 없죠. 자갈길 가면 됩니다. 4번 틀렸고요. 5번 A차량이 출발해 직진할 때 반대편 도로 좌회전 차량과의 충돌 A차량이 출발해서 직진을 이렇게 하는데 이 차의 좌회전과 충돌할 확률 이건 완전히 충돌할 확률이 있죠. 매우 위험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죠. 따라서 뒤따라 오던 차가 나를 앞지르기 하려다가 A차가 출발하면서 같이 부딪히게 되는 상황과 내 직진이 이쪽 좌회전과 상충되면서 발생되는 사고 그래서 2번과 5번이 발생 가능성이 높겠네요. 답이 2번 5번 되겠습니다. 814번 내리막길을 빠른 속도로 내려갈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내리막길 빠르게 내려가는데요. 편도 1차로 내리막길이고요. 내리막길 끝부분에 신호등이 또 있어요. 여기 그리고 차량 신호는 근데 녹색이에요. 이때 어떤 사고 발생이 가장 가능성이 높을까요? 반대편 도로에서 올라오고 있는 차량 나랑 부딪히는 경우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중앙선은 다 지키니까요. 교차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와의 충돌 반대편에서 계속 직진하는 거 나랑 관련이 없습니다. 반대편 보도 위에 걸어가고 있는 보행자 당연히 만날 일이 없겠죠. 이쪽 보도 걸어가는 사람이요. 4번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가 바뀌면서 우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과의 충돌 여기서 신호가 바뀌어서 노란불 빨간불 나는데 이쪽 좌회전 들어오는 거죠. 내리막에서 빠르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작동이 안 되는 거죠. 끼익 서도 넘게 되면 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또 전방 교차로 차량 신호가 바뀌면서 급정지하는 순간 뒤따르는 차량 충돌 섰는데 뒤차가 또 나를 때리는 이런 경우 있죠. 갑자기 급정거를 하게 되니까 역시 이것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요. 가능성 높은 것은 신호 바뀌면서 우측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보여주는 거랑 급정지하다가 뒤차량 보여주는 거 요거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815번 A 차량이 진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하세요. 지금 커브 길이고요. 좌측으로 굽은 편도 1차로 도로고 A 차량이 여기고요.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화물차가 있어요. 사람도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전방 우측에 상점이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도 있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볼까요? 차량이 원심력에 의해 도로 밖으로 이탈할 수 있으므로 중앙선을 밟고 주행하면 안 되죠. 원심력에 의해서 이탈할 것 같으면 속도를 낮춰야죠. 중앙선 밟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다. 이 차 정차된 걸 보고 이쪽에서 오는 차가 이렇게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나가는 거랑 부딪힐 수 있겠죠. 근데 또 우로 구분 커브이기 때문에 이 차한테는 내 차가 보이질 않아요. 물론 시도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또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따라서 대비를 해야겠죠. 맞고요. 전방 우측 상정 앞 보행자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중앙선 쪽으로 신속히 진행한다. 신속히 틀렸어요. 벌써 중앙선 쪽으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서행을 해야 되는 거죠.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의 운전자가 갑자기 건널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을 한다. 지금 여기 보면 사람이 앞에 서 있죠? 뭔가 지금 상점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뭐 차가 고장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 사람이 여기 서 있다는 것은 뭔가 이쪽으로 갈 의향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의를 하면서 서행을 해야겠죠. 이거 맞고요. 구분 도로에서는 주변의 위험요인을 전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커브길을 벗어나도록 한다. 신속하게 나오면 틀렸다고 했습니다. 커브길을 서행해서 통과를 해야 되죠.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2번 반대편 도로에서 정차 중인 차량을 앞지르기 하려고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한다. 와 반대편 도로에 정차 중인 차량에 운전자가 갑자기 건너올 수 있으므로 주의하며 진행한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16번 다음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대비하여야 할 위험 상황 두 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편도 1차로 도로고요. 황색 점선이네요.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서 중앙선은 밟고 주행 중이다. 그리고 시속 40km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위험 상황 두 가지 보이실까요? 오른쪽 주차된 차량 중에서 고장으로 방치된 차가 있을 수 있다. 가만히 있는 애들은 위험요소가 될 수가 없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충돌의 위험이 있다. 이게 지금 황색 점선이기 때문에 내가 이거 중앙선을 밟고 있어요. 그럼 중앙선을 넘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 왼쪽 부분이 이 차의 왼쪽 부분과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에요. 충돌 위험이 있는 거죠 이거는. 그리고 3번 오른쪽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편도 1차로 돌아오고 불법 주차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애들이 언제든지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겠고요. 4번 반대편 차가 좌측에 정차할 수 있다. 반대편 차가 좌측에 정차를 한대요. 이렇게 그게 나랑 무슨 위험 상관이 있나요? 없죠. 왼쪽 건물에서 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다. 건물에서 보행자가 내려오는데요. 그게 나랑 상관 있어요? 나는 여기 황색 점선 쪽에 있는데 거리가 한참 멀죠? 관계 없습니다. 위험 상황 두 가지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의 충돌 위험이 있는 것과 오른쪽 주차된 차들 사이로 뛰어나오는 어린이가 있을 수 있는 것. 2번과 3번이 답이 817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회전교차로 진입이고요. 회전교차로 진입하려는 하얀색 화물차가 왼쪽에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운전이 안전할까요?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양보호를 해야 됩니다. 왜? 회전이 우선이니까 안쪽에 돌고 있는 차들이 먼저입니다. 틀렸죠? 전방만 주시하면 운전하면 안되고 왼쪽 다 살피고 진입해야 되고요. 1차로 화물차가 교차로 진입하던 중 2차로 쪽으로 차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대비를 해야 된다. 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대비해야 됩니다. 이거 맞아요. 좌우측 차로로부터 차량이 진입할 수 있어 주의하며 운행을 해야 된다. 그죠? 이쪽에도 차 들어올 수 있고 나도 왼쪽도 주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맞아요. 5번 진입 차량이 회전 차량보다 우선이란 생각 안되죠?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거꾸로 됐어요. 따라서 안전한 것은 1차로 화물차가 2차로 변경하는 것 대비하는 것 그리고 좌우측 차량 진입에 대비하는 것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18번 다음과 같은 야간도로 상황에서 운전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할 위험 두 가지는 했습니다. 야간이요. 시선 50km로 주행하는데 앞에 자전거 역주행하고 있고요. 저 앞에 차 서 있는 게 보여요. 뒤에는 또 라이트 비치고 오는 차가 한데 보이고요. 그러면 이때 뭘 조심해야 될까요? 하는 거죠. 1번 도로의 우측 부분에서 역주행하는 자전거 조심해야겠죠? 자전거 거꾸로 옵니다. 지금 자전거도 원래 차량의 진해방으로 운전이 돼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 자전거 운전자들 그런 의식이 거의 없어요. 막 다닙니다. 차가 조심해야 되는 수밖에 없어요. 현재는 제일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요. 2번 도로 건너편에서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 이 사람이요. 이것도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차도 횡단하게 되면 내가 직진할 때쯤 되면 벌써 이제 와 있죠. 아주 위험합니다.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고요. 내 차 뒤로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내 차 뒤에는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직진할 거기 때문에 상관없고 방향지시등을 켜고 우회전하려는 후방차량 우회전하려는 후방차량 깜빡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그거 직진하는 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서 갈 길 가는 거죠. 또 우측 주차 차량 안에 탑승한 운전자 여기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지금 문을 열거나 출발하려고 시동을 간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주차 차량 안에 탑승만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는 특히 주의해야 할 점으로 보기는 어렵죠. 따라서 역주행하는 자전거와 건너편에서 차도 횡단하려는 사람 1번과 2번을 주의해야겠어요. 답이 1번 2번 되겠습니다. 819번 겨울철에 복공판 철판이요. 공사할 때 그 덮어놓는 그 철판이요. 철판이 놓인 지하철 공사장에 들어서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겨울철에 그 복공판 올라갈 때 굉장히 무섭죠. 왜냐하면 그 살얼음이 얼어 있거나 성해가 이렇게 껴 있거나 물기가 있으면 거기 정말 엄청 미끄럽거든요. 브레이크 밟으면 차 막 돌아오고 그래요. 조심해야 되는데 상황 볼까요? 전방 교차로 신호는 녹색이고요. 노면은 공사장 복공판 철판이 깔려져 있고 공사로 편도 1차로로 합쳐지는 이런 도로예요. 이쪽으로 합쳐진다는 얘기입니다. 차로를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죠.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하며 서서히 1차로로 진입한다. 맞죠? 감속을 풋 브레이크로 발을 밟아서 브레이크를 감속하게 되면 훨씬 미끄럽게 감속을 하게 되고요. 엔진 브레이크 감속하면 바퀴가 돌아가는 상태에서 RPM으로 조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미끄러질 확률이 적습니다.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을 해야 되고요. 서서히 1차로로 진입하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2번 급제동하여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다. 급제동이 벌써 틀렸죠? 천천히 속도를 줄이면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해야 되겠고요. 3번 바로 1차로로 변경하며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바로 변경하는 게 좋아요. 상황 봐가면서 해야죠. 뒷차의 안전도 확보를 하고 흐름에 맞게 변경을 해줘야 됩니다. 4번 속도를 높여서 앞차의 앞으로 빠져나간다. 이 차의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대요. 추월하려고 하는 차는 함대는 보내주고 그 뒤로 제가 들어가는 겁니다. 앞차의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는 거예요. 다음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한다. 이거 맞는 거죠. 복공판 특히 철판 같은 건 깔려 있으면 특히나 주의운전을 하셔야 되고 핸들을 꽉 쥐셔야 됩니다.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엔진 브레이크로 감속하면서 서서히 1차로로 진입한다. 그리고 노면이 미끄러움으로 조심스럽게 핸들을 조작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0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두 가지는 했네요. 볼까요? 고가 도로 아래 그늘과 군데군데 젖은 노면 그리고 진입차로로 진입하려는 택시 택시 가지는 진입차로로 진입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맞은편에서 온 차들이고요. 그러면 뭘 조심해야 될까요? 1번 반대편 뒤쪽 화물차 화물차요 난 이쪽 길을 갈 건데 상관없죠 내 뒤를 따르는 차 내 뒤는 안전거리 자기가 확보해야 되는 거죠? 상관없고요 전방에 앞차 전방에 저 앞에 가는 직진차 너무 멀리 있어요. 그다음에 고가 및 그늘진 노면 이게 위험하죠 블랙아이스 같은 거 생길 수 있거든요 주의를 해야 돼요. 내 차 앞으로 진입하려는 택시 원래 진입은 나를 기다렸다가 나를 보내고 해야 되는 건데 저 앞에 있으니까 먼저 진입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위험요인이에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니까 따라서 고가 및 그늘진 노면 4번과 내 차 앞으로 진입하는 택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21번이요 우측 주유소로 들어가려고 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주유소가 보이고 있죠? 전방 우측에 주유소 그리고 우측 후방에 차량이 이쪽으로 오고 있어요. 1차로 2차로 3차로 중에 3차로 쪽에 있는 주유소로 가야 되는데 3차로에 뒤에 차가 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날까요? 하는 거예요. 주유를 마친 후 속도를 높여 차도로 진입하는 차량과의 충돌 끝나고 이제 일로 나오는 차 저는 일로 들어갈 거잖아요. 상관이 없죠? 그다음에 우측으로 차로를 변경하려고 급제동하는 순간 후방 차량과의 추돌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차가 이제 오니까 급제동을 딱 한 거예요. 그럼 내 뒤에 오는 차가 나를 딱 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죠. 3번 우측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순간 우측 후방 차량과의 충돌 이걸 이렇게 변경했을 때 이 차랑 부위치는 거 그죠? 이것도 주의해야 될 부분이죠. 이 두 가지를 조심해야 되는 거죠. 차로 변경하는 거니까. 4번 제한속도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1차로 차량과의 충돌 이쪽에서 제한속도보다 천천히 가는 차 나랑 상관이 있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죠. 이거는 아니고요. 그리고 과속으로 주행하는 반대편 2차로 차량과의 정면 충돌 저쪽 중앙선 넘어서 저쪽에 왔다 갔다 하는 그것도 두 번째 차로에 있는 완전 멀리 있죠. 그 차량과 내가 정면 충돌할 확률이 있어요. 없죠 이거는. 그래서 발생 가능성 높은 두 가지는 2번 우측으로 차로 변경하려고 급제동할 때 뒷차가 날 때리는 후방 추돌과 우측에 있던 차량이랑 나랑 부위치는 우측 후방 차량과의 추돌 이렇게 해서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22번 다음과 같은 도로를 주행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경우 두 가지는 했네요. 도로가 어떤 건지 상황을 보죠.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 신호등이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전방 우측에 아파트 단지 입구가 있어요. 여기 아파트 단지 입구가 있고 반대편에 진행 중인 화물차가 있어요. 이쪽에서 화물차가 오고 있어요. 화물차의 모습이 보이죠. 이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많이 날까요? 하는 거죠. 직진할 때 반대편 1차로의 화물차가 좌회전을 하는 경우 얘가 이렇게 좌회전을 하는 거예요. 내 직진과 상충이 되죠. 당연히 요거는 사고 발생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2번 직진할 때 내 뒤에 있는 후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 내가 직진하는 거고요. 내 뒤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한대요. 나랑 상관이 없죠. 뒤차 알아서 할 일이고 우회전할 때 반대편 2차로의 승용차가 직진을 하는 경우 내가 우회전을 만약에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럼 그때 이쪽에 직진하는 거 나랑 상관이 없어요. 직진할 때 반대편 1차로의 화물차 뒤에서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로 좌회전을 하는 경우 야 이거 진짜 무서운 경우인데요. 볼까요? 화물차는 직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따라오던 차가 이렇게 좌회전을 한 겁니다. 저 차도 화물차에 가려서 나를 못 보고 나도 직진할 때 화물차에 가려서 그 차를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직진하다가 갑자기 이 차가 확 들어오게 되고 그 차 입장에서는 제가 확 튀어나오게 되는 거죠. 요거 아주 위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화물차 같은 게 큰 차가 있어서 직진을 한다면 서행을 해가지고 어? 저 뒤에서 혹시 차가 나올지도 모르잖아? 이렇게 예측을 해서 방어 운전할 필요가 있겠죠. 요거 맞는 얘기입니다. 사고발전 가능성이 높죠. 5번 우회전할 때 반대편 화물차가 직진을 하는 경우 내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데요. 얘가 직진을 한대요. 만나질 않죠? 따라서 이것도 사고발전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가장 사고발전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직진할 때 화물차가 좌회전하는 거랑 직진할 때 반대편 화물차 뒤에서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거 1번과 4번이 사고발전 가능성이 가장 높겠네요. 823번 다음 상황에서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화물차를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볼까요? 전방 좌측에 도로가 있어요. 전방 좌측에 이쪽에서 도로가 튀어나온다는 얘기죠. 찻길이 있다는 얘기고 반대편 좌측길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이륜차가 있어요. 여기 오토바이가 정차를 하고 있대요. 이때 왜 이거를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예요. 뭐죠? 반대편 길 가장자리에 이륜차가 정차하고 있으므로 여기 이륜차가 정차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랑은 큰 상관은 없어요. 지나간 다음에 가면 되니까 화물차가 좌측 도로로 좌회전을 할 수 있으므로 여기는 지금 길이 열려 있다고 했죠. 이 차가 깜빡이를 켜고 있지 않지만 그냥 좌회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앞지르기 하던 나랑 분명히 부딪치게 될 테니까 이건 위험합니다. 그쵸? 사고 날 것 같고요. 후방 차량이 서행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으므로 내 차 뒤에 차가 나 따라서 천천히 온대요. 당연히 그거는 상관이 없죠. 뒤차가 또 알아서 조심해야 될 일이고 관계 없겠고 4번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으므로 여기 지금 언덕길인데 차가 이렇게 올라와서 넘어올지 보이질 않죠.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5번 화물차가 계속해서 서행을 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가 계속 서행을 해주면 땡큐죠. 그래서 서행 해주는 만큼 그만큼 내가 빨리 여기서 앞지르기를 할 수 있게 되니까요. 제일 위험한 건 내가 이렇게 갔을 때 이 차가 같이 또 속도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들어갈 곳이 없죠.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게 그게 위험한 거지 사실 계속 서행을 하는 것은 위험 요소는 아니죠. 따라서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화물차가 좌측으로 좌회전 할 수도 있기 때문이고 또 반대편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4번 다음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예측해 볼 수 있는 위험 상황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 보니까 좌로 굽은 커브길이고요. 반대편 도로가 정체되고 있어요. 차들이 엄청 많네요. 시속 40km 속도로 주행을 하고 있어요. 위험 상황도 가지고 볼까요? 1번 반대편 차량이 급제동을 할 수 있다. 반대편 차량이 급제동을 하든 급과속을 하든 그거는 내 직진하고 관계가 없죠. 전방에 차량이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전방에 있는 차가 우회전을 한대요. 그게 내 직진하고 상관이 없죠. 보행자가 반대편 차들 사이에서 뛰어나올 수가 있다? 아 요즘 보행자들이 보도에 보이네요. 얘들이 이렇게 뛰어 들어오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가능하겠죠. 반대편 차량 중에 한 대가 후진을 할 수 있다. 이쪽에서 뭐 후진을 하든 직진을 하든 그건 상관없죠. 물론 이쪽에서 유턴을 하는 게 문제가 되겠죠. 여기 5번에 보기에 있죠. 반대편 차량 중에 한 대가 유턴을 하게 되면 내 직진을 방해하게 되죠. 상충이 발생하게 되는데 후진은 상관없어요. 후진 뭐 급제동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나랑 따라서 나한테 위험이 되는 것은 보행자가 반대편 차들 사이에서 사이로 뛰어나오는 거 이거는 위험 상황이 되고요. 반대편 차들 중에 한 대가 유턴을 하는 거 이것도 위험이 됩니다. 따라서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825번 대형차의 바로 뒤를 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제가 이 큰 차 버스를 따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1차로 2차로 3차로가 있는데 버스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찾아보래요. 지금 편도 3차로고 1차로 버스는 2차로로 진로 변경을 준비 중이래요. 깜빡이가 켜지고 있는 모습이죠. 내 앞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지금 어떻게 안전할까요? 보죠. 대형 화물차가 내 차를 발견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돼요. 왜요? 이거 맞아요. 왜요? 대형차들은 사각이 넓어 가지고 잘 안 보이는 곳들이 많아요. 마치 없는 차인 척 하고 이렇게 훅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그 차가 나를 못 본 경우에요. 왜냐하면 대형차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이 베테랑 입으신 분들이 많아서 운전을 못해서 나를 보고도 무시하는 경우는 없어요. 근데 진짜 못 봐서 그러는 거죠. 따라서 대형차가 나를 발견을 못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되죠. 2번. 전방 2차로로 주행 중인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속도를 낮추면 위험한 거죠. 그냥 급제동하면 내 안전거리가 줄어드니까 속도 높여서 쭉 빠져나가는 건 사실 나랑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뒤따르는 차가 차로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 뒤따르는 차가 왼쪽으로 가든 오른쪽으로 가든 그 나의 직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부심 현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마주오는 차의 눈부심 현상은 1차로에 있는 경우에 보통 해당하죠. 2차로 정도 각도가 나오면 거의 눈부실 일이 없어요. 전방의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하고 전방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차들이 차체가 높아 가지고 이 차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앞에 무슨 고장차가 있는지 갑자기 급저동하는 차량이 있는지 그런게 앞 앞차의 브레이크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앞 앞차가 브레이크등을 딱 켜게 되면 이 차도 브레이크등을 켤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앞 앞차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예측을 못해요. 따라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주는 게 답입니다. 이거는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맞는 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대형 화물차가 내 차를 발견하고 있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되고요. 전방 상황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안전에 주의해야 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26번 다음 상황에서 A 차량이 주의해야 할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했네요. A차가 2차예요. 내 차라고 생각하시고 문구점 앞에 화물차가 서 있어요. 여기가 문구점이네요. 문구점 앞에 어린이들도 있고요. 전방에 서있는 어린이가 있어요. 여기 서있는 어린이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위험요인 두 가지가 뭘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전방에 화물차 앞에서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이 사람이 위험이 됩니까? 택배 같은데 이 사람 문방구 들어갈 거죠? 나랑 관계가 없고요. 전방 우측에 제동등이 켜져 있는 정지 중인 차량 전방 우측에 여기요. 제동등이 켜져 있어요. 빨간등이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지금 더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나랑 관계가 없죠. 저게 제동등이 딱 꺼지는 순간부터 나한테 위험이 되는 거죠. 3번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 이 차가 일로 나올지 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디로 나오는지 간에 내 직진과는 상충이 일어나요. 그죠? 요거는 위험요인이라고 볼 수 있죠. 4번 문구점 앞에서 오락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오락에 열중하고 있는 어린이 오락에 계속 열중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막 일로 뛰어나오거나 이런 경우 드물어요. 좌측 문구점을 바라보며 서있는 우측 전방의 어린이 이 어린이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일로 가고 싶어서 서 있는 거잖아요. 일로 갈 거면 일로 갔겠죠. 뒤로 가든가 지금 그러면 건널 수 있는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얘기인데 나한테 당연히 위협이 되겠죠. 상충이 일어날 테니까요.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우측 도로에서 갑자기 나오는 차량하고 좌측 문구점을 바라보며 서있는 우측 전방의 어린이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7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어요. 그죠? 상황을 보죠. 편도 4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로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1, 2, 3, 4차로네요. 여기인데 내가 지금 2차로를 달리고 있는 중이죠. 지속 70km 주행 중이래요. 이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게 뭘까요? 1번 왼쪽 차로에 차가 갑자기 직진할 수 있다. 왼쪽 차로가 직진하는 것은 나의 직진과 관계가 없습니다. 황색 신호가 켜질 경우 앞차가 급제동을 할 수 있다. 그죠? 이 차가 급제동을 황색 신호에 못 갈 것 같아서 확 쓰는 경우 있을 수 있죠. 또 앞에 횡단보도도 지금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급제동 가능성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맞고요. 3번 오른쪽 3차로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할 수 있다. 난 2차로고요. 3차로 차가 우회전을 시도한대요. 나의 진행방향과 관계가 없죠. 앞차가 3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내 앞차가 3차로로 들어가는 거. 나의 직진이 더 시원해지죠? 관계 없어요. 5번 신호가 바뀌어 급제동할 경우 뒷차에게 추돌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거는 가능하죠. 2번 상황이 지금 나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앞차가 급제동하는 게 아니고 내가 급제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뒷차가 나를 또 충격할 수 있겠죠? 이거 가능하죠.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황색 신호가 켜질 경우 앞차가 급제동 그 다음에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급제동할 경우 뒷차가 나를 추돌하는 거.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828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좌회전하기 위해 불법으로 중앙선을 넘어 전방 좌회전 차로로 진입하는 경우 가장 위험한 이유 두 가지는 했어요. 지금 안전지대에 보이고 있죠? 좌회전 포켓이 딱 있다는 얘기고 이 차가 뭔가 이상하니까 앞지르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저 앞에 좌회전에 서고자 하는 건데 여기 보면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제가 여기 위치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얘를 이렇게 넘어서 여기 들어가서 좌회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제일 위험하냐 하는 거예요. 시속 20km로 저 차가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직진 좌회전 동시 신호를 준대요. 앞차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있는 상황이에요. 빨간불이 딱 들어온 이 상황이에요. 뭐가 위험할까요? 뭐죠? 반대편 차량이 갑자기 후진을 할 수 있다. 이 차가 후진 한다고요? 여기를 이렇게 오고 있는 차가 후진을 한대요. 그런 일 거의 없죠. 앞차가 현위치에서 유턴을 할 수가 있다. 지금 속도를 훅 줄였다는 것은 여기서 이렇게 제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능하죠 이거. 별 사람 다 있거든요.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차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수도 있다. 지금 이 사람이 왜 섰냐 이거죠. 여기 횡단보도에 있어서 보행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횡단보도 없어서 지금 이 차 앞에 가려서 사람이 서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나는 보이지 않지만 이런 상황일 수 있다는 얘기죠. 가능합니다. 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앞차가 갑자기 우측 차로로 차로 변경하는 거 우측으로 변경하는 건요. 이 차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가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 5번 앞차의 선행차가 이 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앞차의 앞에 있는 차가 이 차로에서 우회전을 한대요. 근데 직진과 관계가 없죠. 좌회전하고도 관계가 없고요. 따라서 제일 위험한 경우 사고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앞차가 현재에서 바로 유턴을 제끼는 거 그다음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차 앞으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는 거 2번과 3번이 위험요소가 되겠네요. 829번 수동 변속기 차량으로 눈 쌓인 언덕길을 올라갈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수동 변속기 상태고요. 지금 그다음에 언덕길을 올라가는 앞차가 있고 앞서간 타이어의 타이어 자국이 있어요. 눈 쌓인 언덕길이에요. 아주 굉장히 미끄럽고 위험한 길이죠.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 보죠. 저단기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올라간다. 이거 맞아요. 언덕 올라갈 때는 기어가 낮아야 돼요. 거의 오토매틱 쓰이시기 때문에 요즘 운전하는 분들은 수동 변속기 쓰실 일이 잘 없는데 수동으로 언덕길을 올라갈 때는 고단기어로 시동 꺼집니다. 엔진의 힘이 약해지기 때문이죠. 따라서 힘이 강한 저단기어를 써서 부드럽게 올라가야 되죠. 고단기어를 이용해서 세게 차고 올라간다. 고단기어를 이용해서 세게 차고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리고 고단기어 수도 안 되고요. 스노우체인을 장착한 경우에는 속도를 높여 올라간다. 스노우체인 장착했으면요. 속도가 잘 안 올라가요. 바퀴에 체인들이 이렇게 껴 있기 때문에 속도 빨리 안 납니다. 그다음에 앞차의 바퀴자국을 따라서 올라간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눈이 없어서 그렇죠. 그만큼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고. 앞차의 바퀴자국을 피해 올라가게 되면 눈을 밟게 돼서 이거는 더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을 하려면요. 저단기어를 이용해서 부드럽게 올라가고요. 앞차 바퀴자국을 따라 올라가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30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을 보죠. 내린 눈이 중앙선 부근에 쌓여 있어요. 그다음에 터널 입구에도 물이 흘러서 얼어 있어요. 여기가. 터널 입구가 보통 저렇게 얼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뭘 조심해야 될까요? 터널 안의 상황은 사실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아니에요. 안에 가서 생각해도 되고. 물론 터널 안에는 차가 막혔거나 그런 거는 고려를 해야겠지만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이 지금 그게 아니죠. 지금 눈 때문에 얼음이 얼어 있다는 상황이에요.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보죠. 우측 전방에 차. 이 차. 이 차. 이 차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이 차가 갑자기 차로를 확 변경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앞이 얼어 있기 때문에 얼음이 있으니까 절차도 그 얼음 있는 쪽을 가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차로를 확 변경하는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죠. 이건 가능해요. 터널 안을 진행하고 있는 차. 지금 걱정할 게 아니에요. 터널 직전에 노면이 얼어 있으면 우측 전방 차도 막 변경하고 그러죠. 나도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고요. 내 뒤를 따르는 차는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뒤차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따라서 가장 주의해야 할 위험요인 두 가지는 우측 전방 차량과 터널 직전에 노면이 얼었나 안었나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1번이요. 다음 상황에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뭐가 높은지 보죠. 전방 우측에 휴게소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갈 수 있게 돼 있죠. 1차로 2차로 있는데 제가 2차로 주행 중이고요. 우측 후방에 차량이 있대요. 여기 지금 뒤쪽에 차량이 오는 모습이 보이죠. 이때 어떤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1번 휴게소에 진입하기 위해서 급감속 하다가 2차로에 뒤따르는 차량과 충돌할 수 있다. 그죠. 이게 가능하죠. 원래 갈 생각이 없다가 아 가야겠다 그러고서 급제동을 확 하는 경우 있죠. 이 케이스에서 뒤에서 오는 경우에 내 차랑 추돌을 할 수가 있죠. 엄미 따지면 추돌이죠. 추돌. 그리고 휴게소로 차로 변경하는 순간 앞지르기 하는 뒤차와 충돌할 수 있다.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2차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죠. 휴게소로 진입하기 위해서 차로를 급하게 변경하다가 우측 뒤차와 충돌할 수 있다. 그죠. 이렇게 확 변경하면 이쪽으로 따라오던 이 차가 휴게소 들어가던 차가 나랑 추돌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거 가능하죠. 2차로에서 1차로를 급하게 차로 변경하다가 우측 뒤차와 충돌할 수 있다. 여기서 이렇게 변경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직진하고 나랑 관계가 없죠. 또 2차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다가 우측 뒤차와 충돌할 수 있다. 내가 빨리 주행하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차는 관계가 없죠.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은요. 휴게소에서 진입하기 위해 급감속을 하다가 내 뒤랑 추돌하는 거 그 다음에 차로를 오른쪽으로 확 변경하다가 우측 차랑 충돌하는 거죠. 따라서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2번. 야간 운전 시에 다음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야간이네요. 그리고 편도 2차로 직선 도로예요. 1차로 2차로 가 있고요. 1차로 후방에 진행 중인 차량이 보이고 있어요. 뒤에 차량이 지금 오고 있답니다. 전방에 화물차가 정차하고 있대요. 우선 화물차 정차 중이면 거의 2차로를 쓸 수가 없겠네요. 어떻게 해야 안전화할까요? 보죠. 1번. 정차 중인 화물차에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모름으로 재빠르게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한다. 재빠르게 차로 변경한다는 게 틀렸죠. 그럼 1차로에서 오는 차량 추돌할 수도 있잖아요. 정차 중인 화물차에 경음기를 계속 울리면서 진행한다. 저 차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음기 올려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경음기 나오면 거의 대부분 오답이라겠죠. 전방 우측 화물차 뒤에 일단 정차한 후에 앞차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린다. 일단 정차하는 것도 사실 맞지 않아요. 적절하게 차로 변경해서 통과를 해야죠. 정차 중인 화물차 앞이나 그 주변 위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며 주의한다. 속도를 줄이며 주의한다. 거의 이런 얘기들 나오면 거의 정답이죠. 5번. 1차로로 차로 변경시 안전을 확인한 후 차로 변경을 시도한다. 차로 변경할 때는 늘 안전을 확인하고 차로 변경을 시도해야겠죠. 따라서 정답은 4번과 5번이 되겠습니다. 833번. 다음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 두 가지는 상황이 뭐냐. 편도 4차로인데 버스가 3차로에서 4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고 있고요. 도로구간 일부 공사 중입니다. 2차로가 지금 공사 중이네요. 1차로는 버스가 달리고 있고 3차로도 버스가 가고 있는데 지금 차로를 변경하려고 한대요. 이런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이 뭘까요. 1번. 전방에 공사 중임을 알리는 화물차가 정차 중일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공사 중이니까 차로 이쪽으로 가라고 표현해 놓은 거죠. 맞아요. 2번. 2차로의 버스가 안전운전을 위해 속도를 낮출 수 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안전한 행위가 되는 거죠. 위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4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버스가 계속 진행할 수 있다. 4차로로 진로 변경하고 버스가 계속 진행한대요. 나는 2차로 가고 있는데 저랑 상관이 없죠. 위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4번. 1차로 차량이 속도를 높여 주행할 수 있다. 1차로가 속도 높여 가는 거예요. 나랑 상관없습니다. 다른 차량이 내 앞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내가 앞지르기를 만약에 이 앞으로 차가 껴들게 되면 속도를 낮춘다거나 이런 대응을 해야 되죠.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건 위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물차 정차 중인 거랑 앞지르기 차 들어오는 거 이거는 위험 상황이 되겠습니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834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죠. 자동차 전용도로 분류 구간이고요. 자동차 전용도로로부터 진출하고자 차로 변경을 하려는 운전자가 있고 진로 변경 제한선. 요구요. 요쪽은 가능한데 요쪽은 못 들어와요. 실선이니까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보죠. 진로 변경 제한선 표시가 상관없이 우측 차로로 진로 변경한다? 안되죠. 진로 변경 제한선 확인하면서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여기로 못 들어가는 거고 얘는 들어올 수 있지만 얘는 여기 들어갈 수 있고 얘는 여기 못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겼죠. 얘는 여기 들어오지만 이건 가능하지만 이건 안되는 거예요. 이런 개념입니다. 우측 방향지 시기를 켜서 주변 운전자에게 알린다. 그죠. 그래야 내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갈 거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맞고. 급가속 틀렸죠. 우측으로 진로 변경 안됩니다. 급가속은 안되는 거예요. 진로 변경은 진출로 바로 직전에 속도를 낮춰서 시도한다. 이것도 틀렸죠. 진로 변경은 진출 속도를 유지를 하면서 바로 직전에도 하면 안 되고 해야 됩니다. 다른 차량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 변경을 해서는 안 되죠. 맞는 얘기죠.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우측 방향지 시기 켜주고 다른 교통에 장애를 줄 것 같으면 하면 안 된다. 2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435번 급커브길을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이렇게 커브길이에요. 1차로 2차로 두 개 있고요. 편도 2차로에 급커브길 안전 운전법 보죠. 왓이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음을 예상하고 전방을 잘 살핀다. 그죠. 이거 커브길이기 때문에 넘어올 수 있죠. 맞아요. 원심력으로 차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미리 줄여 놓는다. 맞죠. 내가 지금 속도가 빠르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전방하고 부딪히게 되죠. 맞는 얘기에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속도를 높입니다. 스탠딩 웨이브는 뭐냐면요. 타이어가 계속 고속으로 돌 때에 압력이 적당치 않아 가지고 타이어 뒤쪽이 쭈구쭈구 쭈구러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타이어가 이렇게 진이겨지기 때문에 갑자기 온도가 확 오르면서 타이어가 뻥 터집니다. 아주 위험한 현상인데 이게 언제 나타나냐면 고속주행 시 나타나요. 따라서 스탠딩 웨이브 현상을 예방하려면 속도를 낮춰야 돼요. 속도 높인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원심력에 대비하여 차로의 가장자리를 주행한다. 차로의 가장자리 주행하면 안되죠. 원심력에 대비해서 속도를 낮추는 거예요. 뒷다르는 차의 앞지르기에 대비해서 후방을 잘 살핀다. 내가 지금 이미 1차로에 있죠.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대비할 필요는 없어요.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 넘을 수 있으니까 전방 잘 살피고 원심력으로 차로를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 미리미리 줄여놓는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6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네요. 비가 내려서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는 상황이고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 부분이 왼쪽에 보이고요. 속도는 시속 60km로 주행하고 있대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수막현상이 발생해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감속주행을 한다. 수막현상 물 차랑차랑해 있는 곳에 마치 스케이트 타듯이 차가 위로 쫙 미끄러지는 현상이거든요. 그거는 속도가 한 70에서 80km 넘을 때 나온다고 알려져 있어요. 속도를 줄이면 그만큼 많이 줄일 수 있죠. 맞는 얘기고요. 무릉덩이 만날 경우 수막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급제동을 해서는 안돼요. 급제동은 늘 안돼요. 저속으로 감속주행하고요. 고인물이 트여 앞이 보이지 않을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 속도를 줄인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핸들을 꽉 잡아서 정확하게 정면을 주시하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급정지는 또 그만큼 뒷차와의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4번 맞은편 차량에 의해 고인물이 튈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차로로 주행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이게 방어운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특히나 비오는 날 시야가 안좋은 날은 1차로를 안쓰시는게 좋아요. 2차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무릉덩이를 만날 경우 약간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아니죠. 속도를 낮춰서 통과합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은 수막현상이 발생해서 미끄러질 수 있으므로 감속주행한다. 1번과 맞은편 차량에 의해 고인물이 튈 수 있으므로 가급적 2차로로 주행한다. 4번 1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7번 눈길 교통상황에서 안전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어요. 눈길이고요. 시속 30km로 주행하고 있고 커브길이네요. 맞은편에 또 차가 있고 어떻게 안전할까요? 1번 앞차의 바퀴 자국을 따라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중앙선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그죠? 왜 앞차 바퀴 자국을 따라 주행해요? 눈을 안 밟으니까 맞고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공주거리가 길어지므로 평소보다 안전거리를 더 두어야 한다. 공주거리가 뭐였어요? 엑셀에서 발대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가는 거 그때 차가 대구대구 굴러가는 거리였죠?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게 제동거리라고 했죠? 눈길 빙판길에서는 공주거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예요. 공주거리는 내가 반응하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눈 왔다고 내가 반응을 느끼하진 않잖아요? 눈 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쫙 미끄러지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건 있어도 공주거리가 길어지는 게 아니고 제동거리가 길어지는 거죠. 또 3번 반대편 차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다가 중앙선을 넘어올 수 있으므로 빨리 지나치도록 한다. 빨리 지나치는 게 틀렸죠? 차가 지금 오른쪽으로 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가 이쪽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저쪽에서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저쪽으로 튀어나가죠? 따라서 내가 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감속을 해야 되는 거죠? 틀렸고 4번 커브길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세게 밟아서 속도를 줄인다.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죠? 급제동 언제든 안 됩니다. 특히 눈 오는 날 급제동하면 뒷차가 와서 그대로 추돌하게 되죠. 눈길이나 빙판길에서는 감속하여 주행하는 것이 좋다. 기본이죠. 기본. 눈길 빙판길 감속 기본입니다.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앞차 바퀴짝을 따라 주행을 하고 중앙선과 거리를 두는 게 좋겠고요.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감속해서 주행한다.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38번. 반대편 차량의 전조등 불빛이 너무 밝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맞은편 엄청 밝죠? 눈뽕이죠 눈뽕. 눈뽕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시속 50km로 주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증발 현상으로 중앙선에 서 있는 보행자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급제동을 한다. 증발 현상 때문에 서로 상라이트 때문에 보행자가 안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급제동을 해서는 안 돼요. 서행을 해야겠죠. 감속 운행을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2번 현혹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충분히 줄여 위험이 있는지 확인을 한다. 현혹현상은 뭐냐면 눈부심에 의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게 되는 요 현상이에요. 그거 현혹현상인데 그러면 속도 줄여가지고 위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맞아요. 3번 보행자 등이 잘 보이지 않으므로 상향등을 켜서 확인한다. 상향등을 켜게 되면 증발 현상이 발생해요. 상향등을 켜면 안 돼요. 틀렸고 1차로 보다는 2차로로 주행하며 불빛을 바로 보지 않도록 한다. 이거 눈동자에 불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초점을 이쪽으로 맞추면 저걸 직접 보지 않기 때문에 눈부심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는 게 되겠고요. 5번 불빛이 너무 밝을 때는 전방 확인이 어려움으로 가급적 빨리 지나간다. 틀린 얘기를 하고 있죠. 서행해서 지나갑니다. 따라서 맞는 거 두 개는요. 현혹 현상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속도 충분히 줄여서 위험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1차로보다는 2차로로 주행을 해서 불빛을 바로 보지 않도록 한다. 2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39번 A차가 버스를 앞지르기 하려고 한다.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어요. 버스가 여기 서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 A차가 이렇게 앞지르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황색 점선 구간이에요. 양방향 편도 1차로 도로라서 지금 이쪽에 차가 오고 있어서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버스가 정류장에 정차 중이고 반대편 도로에 화물차가 있어요. 볼까요? A차 뒤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안전거리 위 확보로 인한 추돌이 발생될 수 있다? 2차요. 2차가 와서 내 뒤를 때린다고? 그거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죠. 내가 이제 깜빡이 켰잖아요. 지금 왼쪽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차도 알아서 속도를 낮추게 돼 있죠. 아니고 2번 앞지르기 시 반대편 도로에서 달려온 화물차와의 충돌 이게 제일 위험한 거죠. 이거 조심을 해야 되죠. 2차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3번 버스에서 내려 버스 앞으로 뛰어 건너는 보행자가 충돌 앞이 보이지 않는데 앞지르기를 하려고 쭉 가는데 여기서 보행자가 이렇게 확 튀어나오는 이렇게 있어요. 아주 위험하죠. 가능성이 얼마인지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죠. 4번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과의 충돌 저기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은 나랑 지금 왼쪽으로 갈 거니까 관계가 없어요. 마주칠 일이 없고 정차했던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버스와 반대편 화물차와의 충돌 이 버스랑 화물차가 충돌한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그럴 일도 거의 없어요. 얘는 그냥 직진하니까 서로 직진이니까요.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는 앞지르기 할 때 반대편에서 오는 화물차랑 충돌하는 거 그 다음에 버스에서 내려서 앞으로 뛰어 건너는 보행자와의 충돌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40번 도로교통법상 다음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떤 시설이에요. 지금 이거 카메라랑 비보호 좌회전 근데 신호등 등화가 4개니까 좌회전 신호도 난다는 얘기죠. 그럼 이걸 뭐라고 불리냐 좌회전 신호 났을 때도 좌회전 할 수가 있고 직진 신호 났을 때도 좌회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보호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불러요. 즉 전방신호 녹색 화살표일 때 좌회전 할 수 있고 녹색일 경우에는 비보호로 좌회전 할 수 있고 보호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합니다. 맞는 거 두 가지 볼게요. 제한속도는 맷이 50km이며 속도 초과 시 단속이 될 수가 있다. 여기 50 단속이죠. 카메라 있으니까 당연히 단속 대상이 되죠. 맞아요. 2번 전방의 신호가 녹색 화살표일 경우에만 좌회전 할 수 있다. 아니죠. 녹색인 경우에도 좌회전 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속도는 맷이 50km다. 아니죠. 30도 있어요. 신호 순서는 적색, 황색, 녹색, 녹색 녹색 화살표이다. 되어있는데 아니죠.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이죠.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이에요. 여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틀렸죠. 전방의 신호가 녹색일 경우 반대편 차로에서 차가 오지 않을 때 좌회전 할 수 있다. 이걸 뭐라 그래요. 비보호 좌회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1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841번 어린이 보호구역을 안전하게 통행하는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죠. 어린이 보호구역 교차로 직진하려는 상황이고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및 교차로가 있대요. 요거.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신호등 없어요. 일시정지 떠올리셔야 되고 실내 후사경 속에 후행 차량이 존재한다. 그죠. 뒤에 지금 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할까요. 보죠. 앞쪽 자동차를 따라 서행으로 A 횡단보도를 통과한다. 지금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죠.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 해야되는데 서행한다 했어요. 틀렸죠. 일시정지 합니다. 뒤쪽 자동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를 유지하고 앞쪽 차를 따라간다. 앞쪽 차 따라가고 이러면 안 되죠. 일시정지 해야되는데 어딜 갑니까. 그죠. 안돼요. A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일시정지 한 후 통행한다. 이게 답이죠. 그리고 B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없으므로 서행함으로 통과한다. 아니죠. 보행자가 유무하고 상관없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비신호 횡단보도면 일시정지 하는 겁니다. 틀렸고 비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후 통행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답은 일시정지 한다고 했던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42번 다음에서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했어요. 상황 보죠. 반대편에 정차중인 어린이 통합버스가 있어요. 정차중이래요. 통합버스 앞에 주차된 차량들이 있고요. 통합버스에서 하차중인 어린이가 있네요. 어린이가 내리고 있는 모습이죠. 뒤따라오는 차량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어린이들을 승하차시킨 통합버스가 갑자기 후진을 할 수 있다. 그건 고려하기 어렵죠. 어린이 통합버스는 어린이가 언제 앞이나 뒤로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후진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니고요. 통합버스에서 하차한 어린이가 통합버스 앞으로 갑자기 횡단할 수 있다. 그죠. 애들이 갑자기 일로 확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죠. 이거 충분히 예상해서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빨간색 깜빡이가 깜빡이고 있는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나오게 되면 이 앞에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잘 안 지키죠. 원래 앞에도 정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앙분리대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중앙분리대가 없는 곳에서는 앞에서 일시정지했다가 지나가야 됩니다. 소행으로. 3번 보죠. 속도를 줄이는 내 차 뒤를 따르는 차량이 있다. 그건 뒤차가 조심해야 되는 거라 그랬죠. 4번 반대편 통합버스 뒤에서 이륜차가 통합버스를 앞지르기를 할 수가 있다. 여기 이륜차가 보이는데 이 차가 지금 어린이 통합버스를 이렇게 앞지르기 할 수 있다는 거죠. 중앙선으로 확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가능성이 있죠. 조심을 해야 되죠. 5번 반대편 통합버스 앞에 주차된 차량이 출발을 할 수 있다. 이 차가 이렇게 출발한대요. 그거 나랑 뭔 상관이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따라서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통합버스에서 하차한 어린이가 통합버스 앞으로 갑자기 횡단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대편 통합버스 뒤에서 이륜차가 통합버스를 앞지르기 해서 내 차 앞으로 들어오는 거. 2번과 4번이 위험 상황이 되겠죠. 843번 A차량이 손수레를 앞지르기 할 경우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했습니다. 지금 이게 A차고요. 앞에 손수레가 있어요. 리어카요. 그리고 돈 30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전방 우측 보도 위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보이고 있어요. 저 앞에 자전거 타는 학생이. 반대편에서 주행하는 이륜차가 보여요. 이쪽이 반대편이죠. 이륜차가 주행하고 좌측 전방에 주차된 차량이 있어요. 여기 주차 차량. 이 상황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죠. 전방 우측 보도 위에 자전거를 탄 학생이 손수레 앞으로 횡단을 하는 경우 얘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험하죠. 조심을 해야 되죠. 손수레에 가려진 반대편에 이륜차가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경우 반대편에 이륜차가 속도를 내며 나한테 이렇게 쫙 달려오는 이렇게 있어요. 이것도 당연히 위험 상황이 되겠죠. 앞지르기 하려는 도중에 손수레가 그 자리에 정지하는 경우 앞지르기 할 때 손수레가 정지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뒤로 밀려나는 것처럼 보이죠. 오히려 내가 앞지르기 하기가 쉽죠. 위험 상황 아니고요. 또 A차량이 우측 뒤쪽 어린이가 하곤 차를 기다리는 경우 나 이렇게 갈 건데 내 뒤에 있는 애예요. 그럼 나랑 상관이 없죠. 반대편 전방 좌측의 차량이 계속 주차하고 있는 경우 여기요. 계속 주차를 하고 있으면 빨간색이 딱 들어와 있으면 내가 피해서 가면 됩니다. 위험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니까요. 따라서 위험 상황 두 가지는요. 전방 우측 보도 위에 자전거 탄 학생이 손수레 앞으로 횡단하는 것과 손수레에 가려진 반대편 이륜차가 속도를 내며 달려오는 경우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44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 두 가지는 했어요. 노인보호구역이고요. 우리가 실버존이라고 부르죠. 역시 존 30에 해당합니다. 30km 제한속도가 있죠. 무단횡단 중인 노인이 있어요. 노인보호구역에서 무단횡단 중인 노인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경흥기를 사용하여 보행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경흥기 나오면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린다. 이거 맞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고요. 비상등을 켜서 일시정지하면 뒷차의 앞지르기가 예상되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통과를 한다. 안 돼요.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행을 해줘야 되고요. 보행자가 도로를 건널 때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한다.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서 통과를 한다. 노인이 이렇게 오니까 이렇게 변경해서 이렇게 간다는 거거든요. 노인이 달리기 잘하는 노인이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확 뛰면 어떻게 해요? 안 되죠. 따라서 안전운동 등 두 가지는 비상등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고 보행자가 도로를 건너갈 때까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해줍니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45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어린이들이 막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우측 전방에 정차 중인 승용차가 있어요. 정차 중이니까 빨간등이 딱 들어와 있는 거죠. 위험요인 두 개 볼까요? 오른쪽 정차한 승용차가 갑자기 출발을 할 수 있다. 지금 빨간등이 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출발하는 걸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 다음에 오른쪽 승용차 앞으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 이 앞에 어린이가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하죠. 예상해서 서행해야 되는 거죠. 오른쪽 정차한 승용차가 출발할 수 있다. 지금 빨간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출발 안 해요. 저기 꺼져야 출발을 하는 거죠. 속도를 줄이면 뒷차에게 추돌사고를 당할 수 있다. 그럼 뒷차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좌측 보도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애들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이게 제일 위험한 요소가 되죠. 따라서 위험 요인은 오른쪽 승용차 앞으로 어린이가 뛰어나올 수 있다. 2번과 좌측 보도 위에서 놀던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 5번 2번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46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 보죠. 우측 전방에 정차중인 어린이 통합버스가 있고요. 정차중인 어린이 통합버스요. 어린이 통합버스에는 적색전멸등이 작동하고 있대요. 적색전멸등이면 무슨 뜻이에요? 어린이가 승하차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20m 뒤에 일시정지 해가지고 어린이 노부를 확인한 다음에 천천히 서행해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보죠. 경험기로 어린이에게 위험을 알리며 지나간다. 경험기 틀렸죠. 전조등으로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리며 지나간다. 전조등 필요 없어요. 정지하는 겁니다. 일시정지.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며 일시정지한다. 맞죠. 4번 어린이 통합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하였다가 서행으로 지나간다. 요렇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며 지나가면 안 돼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돼요.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비상등을 켜서 뒷차에게 위험을 알리고 일시정지하고요. 어린이 통합버스에 이르기 전에 일시정지했다가 서행으로 통과합니다. 3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847번 보행신호기에 녹색전면신호가 거의 끝난 상태에서 먼저 교차로로 진입하면 위험한 이유 두 가지는 했습니다. 처음 보니까 출발하려는 상황이고 삼색신호등 중 적색이에요 아직 아직 보행신호가 덜 끝났죠. 그 다음에 좌측 도로에서 진행해 오는 차가 속도를 줄이고 있는 상황 좌측 도로에서 속도를 이렇게 줄이고 있어요. 이게 지금 좌회전을 할지 그러면 내 직진과 또 상충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만약 교차를 먼저 진입을 하게 되면 뭐가 위험하겠느냐 하는 거죠. 1번 내 뒷차가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대요. 그거 나랑 상관없죠. 내 뒷차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 좌측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차가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거. 우회전은 나랑 상관없어요. 이렇게 들어오니까 좌회전을 하면 이게 문제가 되겠죠. 상관없고요.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우측 보행자가 갑자기 방향을 바꿔 되돌아가는 거. 그럴 수 있죠. 지금 아직 초록불인데 갑자기 어? 그러더니 뒤로 확 뛰는 거예요. 내가 뒤를 진행을 하다가 뒤돌아오는 횡단보행자가 충격할 수 있죠. 당연히 위험 요소가 됩니다. 4번 내 차 후방 오른쪽 오토바이가 같이 횡단보도를 통과한대요. 내 차 후방에 있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통과하러 앞에까지 오고 막 이렇게 좌회전을 할 그게 가정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미 그때 내가 통과하고 났을 테니까요. 아니고 좌측 도로에서 속도를 줄이던 차가 좌회전하기 위해서 교차로로 진입할 수 있다. 이 차가 좌회전을 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직진하고 상충이 될 테니까 이거는 위험한 상황이죠. 횡단보도를 거의 건너간 우측 보행자가 갑자기 되돌아오는 경우 충격하게 될 수 있고 또 좌측 도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내 직진과 마주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448번 좌회전하기 위해서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할 때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만날 수 있는 사고 위험 두 가지는 했습니다. 2차로에서 지금 1차로로 차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시속 40km 주행 중이고요. 4색 신호등에 직진 및 좌회전 동시 신호예요. 1차로 좌회전과 2차로 직진입니다. 여긴 좌회전, 여긴 직진이고요. 여긴 직진이고요. 내 차 좌측에서 갑자기 유턴을 하는 오토바이 내가 일로 가는데 여기서 유턴을 한대요. 그럼 나랑 관계가 없죠. 1차로 후방에서 불법 유턴 하는 거예요. 여기서 불법 유턴 한대요. 상관없죠. 3번 내 차로 전방 승합차의 갑작스러운 급제동 이거는 내가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았을 경우 만날 사고가 아니에요. 저 앞차가 서는 거니까 방향 지시등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내 차 앞으로 차로 변경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1차로 후방 승용차 이렇게 들어오려는 차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깜빡이를 안 켜고 그냥 확 지나가면 서로 부딪히게 되겠죠. 이거 위험할 것이고 내 차 뒤에서 좌회전하려는 오토바이 차 뒤에서 따라오다가 좌회전을 하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여기 차로 변경을 깜빡이 안 켜고 하면 오토바이랑 부딪히겠죠. 이것도 위험 요소가 되죠. 따라서 방향 지시등을 안 켤 때 위험한 요소는 4번 내 차 앞으로 차로 변경하려고 속도를 높이는 1차로 후방 승용차하고 내 차 뒤에서 좌회전하려는 오토바이 4번과 5번이 답이 되겠네요. 449번 버스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것을 보고 2차로로로 차로 변경을 하려고 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버스가 편도 2차로 들어오니까 여기 1차로고 여기 2차로잖아요. 1차로에서 버스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뒤를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버스가 급제동을 하는 거예요. 또 버스 앞쪽에 녹색 보행신호가 이렇게 나고 있는 상태고요. 우측 후방엔 또 승용차가 따라오고 있어요. 내 뒤에도 차가 있네요. 그러면 어떤 사고가 발생 가능성이 높을까요? 하는 거죠. 1번 횡단보도 좌우측에 건너는 보행자랑 충돌하게 되는 사고 이걸 보고 내가 지금 2차로로로 차로 변경을 하는 거예요. 그럼 2차로 변경을 확 변경하게 되면 여기서 부딪히게 되겠죠. 가능성이 있고요. 반대편 차량과 충돌 나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반대편 차량하고 상관이 없죠. 반대편 차량과 보행자의 충돌은 내가 신경 쓸 게 아니에요.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뒤차와 충돌 이거 가능성이죠. 내가 차로 변경을 했는데 2차로에서 오른 차랑 부딪히는 거죠. 가능성이 있고요. 내 뒤를 따라오던 차량과 2차로 주행하던 차량 충돌 나는 지금 1차로에 있고요. 따라오던 차랑 2차로로 주행하던 차랑 충돌한대요. 나랑 관계가 없죠. 따라서 가능성 높은 거 두 가지는 횡단보도 좌우측에서 건너는 보행자랑 충돌하는 거 그 다음에 2차로를 진행 중이던 뒤차와 충돌하게 되는 거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50번 A차량이 좌회전을 하려고 할 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A차량이 이거거든요. 얘가 좌회전을 이렇게 한대요. 이때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걸 골라버려요. 여기 상호 보니까 뒤에 이륜차가 따라오고 있고 좌측도로에 우회전하는 차가 있대요. 얘는 우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죠. 보죠. 반대편 C차량이 직진하면서 마주치는 충돌 이 C차량이 이렇게 직진한대요. 여기서 충돌이 있죠. 맞는 얘기고요. 2번 좌측도로에서 우회전하는 B차량과의 충돌 여기서 이 B차량이 우회전하는 거랑 내 좌회전은 관계가 없어요. 만나질 않아요. 그 다음에 뒤따라오던 이륜차와의 추돌 내가 좌회전하는 거랑 얘랑 부딪친대요. 아니죠. 관계가 없습니다. 이륜차가 또 조심해야 될 일이죠. 4번 앞서 교차로를 통과하여 진행 중인 D차량과의 충돌 이 차랑 나랑 부딪치니까? 나 지금 좌회전 할 건데 관계가 없죠.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이 차량과의 충돌 이 차량이 직진을 한대요. 내 좌회전하고 만나겠죠. 여기서 충돌 우려가 있습니다. 이건 맞는 얘기죠. 따라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 두 가지는 1번 반대편 C차량이 직진하면서 마주치는 추돌 요구하고 우측도로에서 직진하는 이 차량과의 추돌 요구하고 딱 만나게 되죠. 따라서 1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1번이요. 다음과 같이 급차로 변경을 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상황을 보니까 편도 2차로 도로이고 앞차량이 급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우측 방향 지식을 켠 후방에 오토바이가 있고 1차로 후방에 승용차가 보이고 있어요. 1차로고 2차로죠. 우리 차가 2차로에 있는 겁니다. 앞차가 급제동을 하는 상황이에요. 정지동이 딱 들어왔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하는건데 승합차 앞으로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의 충돌 이 차가 왜 섰냐 이거죠. 이 차 앞에 사람이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거고 두 번째로는 반대편 차로 차량과의 충돌 반대편 차로 중앙선 이렇게 있는데 이중실선이죠 못 넘어오는 반대편에 차량이 있는 거예요. 이 차량 충돌할 가능성이 거의 없죠. 이거는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뒤따르는 이륜차와의 추돌 이거는 급차로 변경을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때 후방에 내 뒤에 오토바이가 우측 방향지시등을 키고 있어요. 나는 왼쪽으로 가는데 오토바이는 오른쪽으로 간대요. 방향이 다르죠. 볼일이 없어요. 반대차로에서 차로 변경하는 차량과의 충돌 반대차로에서 이렇게 1차로에서 2차로로 이 차가 이렇게 변경을 하는게 나랑 온 상관이죠. 상관이 없어요. 과석으로 달려오는 1차로에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 내가 이렇게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데 뒤에서 차가 이렇게 오는 거죠. 이거가 제일 붙이기 쉬운 충돌 가능성이 높은 사고가 되죠. 따라서 급차로 변경을 할 경우 사고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가지는 1번 승합차 앞으로 무단행단하는 사람과의 충돌과 5번 과속으로 달려오는 1차로에서 뒤따르는 차량과의 추돌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과 5번이 되겠네요. 852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고 경찰차 긴급 출동 상황이에요. 경광등과 사이렌을 작동하고 있다는건 진짜 긴급한 상황이란 얘기죠. 그냥 단순하게 순찰 돌고 있는 상황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때 어떻게 운전할까요? 1번 차의 등하가 녹색이므로 교차로에 그대로 진입하면 안 돼요. 무조건 정지선을 멈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긴급차가 우선 통행할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를 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2차로에 있는 차가 갑자기 좌측으로 변경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충분히 속도를 감속한다. 이 차들이 경찰차 때문에 확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내 직진하고 상충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감속해줘야 된다. 맞는 얘기에요. 그리고 긴급차보다 차의 신호가 우선이므로 그대로 진입한다? 아니죠. 차의 신호보다 긴급차가 우선한 겁니다. 틀렸어요. 5번 긴급차보다 먼저 통과할 수 있도록 가속하며 진입한다? 안 돼요. 진입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긴급차를 먼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람직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교차로 진입 전에 정지하고 2차로 차가 차로 변경을 대비해서 충분히 속도를 감속하는 것.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3번이요.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네요. 상황 볼까요? 뒤따라오는 차량이 있는 상태인데 앞이 작업중, 공사중인게 보이고요. 차로를 막고 있고 유도하는 신호유도수가 딱 서있는 모습입니다. 뒤에 차가 딱 보이고 있어요. 이때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요? 볼까요? 1번 반대편 차량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차가 오기 전에 빨리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다. 빨리 중앙선을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틀렸고. 2번 전반 공사 구간을 보고 갑자기 속도를 줄이면 뒤따라오는 차량과 사고가능성이 있으므로 빠르게 진행한다. 빠르게 아니고 미리 천천히 속도를 줄여 놓는 거죠. 3번 전반 공사 현장을 피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갈 때 반대편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을 한다. 그죠? 공사중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넘어서 추월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이때는 반드시 교통상황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겠죠. 맞는 얘기고요. 전반 공사 차량이 갑자기 출발할 수 있으므로 공사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을 한다. 이 차가 갑자기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반드시 움직임을 잘 살피면서 천천히 진행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5번 뒤따라오던 차량이 내 차를 앞지르기 하고자 할 때는 먼저 중앙선을 넘어서 신속히 진행한다. 신속히 틀린 키워드죠. 이거 나오면 틀린 거라고 그랬죠. 빠르게 빨리 신속히 이런 거 나오면 틀린 거예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요. 전반 공사 현장을 피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갈 때 반대편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진행한다. 3번과 전반 공사 차량이 갑자기 출발할 수 있으므로 공사 차량의 움직임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한다. 4번 3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4번 다음 상황에서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가장 큰 위험요인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골목길이네요. 골목길인데 좌측에는 길이 있어서 차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우측에는 주차장이 있대요. 차가 주차되어 있는 모습이고 사람도 한 명 보입니다. 후방에 자전거가 있어요. 백미를 보니까 내 뒤에 자전거가 따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요런 상황 뭐가 제일 큰 위험요인일까요? 1번 급제동하는 후방에 자전거 내 뒤에 따라오던 자전거가 갑자기 확 쓰는 거예요. 그게 위험요인일까요? 자전거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이죠.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2번 우측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승합차 주차가 되어있는 승합차는요. 여기 브레이크 등도 안 들어와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당분간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죠.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아니고 3번 우측 주차장에서 급출발하려는 승용차가 있대요. 만약 이게 급출발한다 그러면 미등도 들어와 있고 시동이 걸려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거는 위험요인이 될 수 있죠. 주차가 되어있는 거냐 출발하려는 거냐 이거를 확인하면 위험요인이냐 아니냐 확인할 수 있겠죠. 4번 우측 주차장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 이미 도로 밖에 있고요. 그 밖에서 더 건물 안으로 들어간대요. 위험요인이라고 보기 어렵죠. 5번 좌측 골목길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 지금 보이지가 않는데 골목길이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기가 이렇게 팍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큰 위험이죠. 따라서 위험요사로 볼 수 있습니다. 위험요인 두 가지 고르라 하면 우측 주차장에서 급출발하려는 승용차 하고 좌측 골목길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가 되겠죠. 3번과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5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보죠. 편도 1차로 도로이고요. 황색 점선 구간이에요. 추월하고 이런 게 이제 가능한 거죠.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고 자전거가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역주행하면 안 되는 거죠. 자전거 운전하시는 분들도 차랑 똑같기 때문에 차예요. 차. 그래서 우측 통행을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우리나라에서 잘 안 지키죠. 거꾸로 오시는 분 많고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후사경 속에 승용차 후사경 뒤에 승용차가 따라 붙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오른쪽에 주차들이 쭉 돼 있는 이런 모습이 보이네요. 총체적 난국이네요. 반대편에서 화물차도 오고 있고 보죠.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 골라볼게요. 주차된 차에서 갑자기 승차자가 차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에 대비한다. 이 문이 획 열리는 거죠. 이렇게 획 열리는 거. 이게 진짜 위험해요. 문짝 그대로 날아가고 사람도 다칠 수 있죠. 이거는 대비를 해 줘야 돼요. 맞는 얘기고요. 2번. 자전거가 갑자기 반대편 차로로 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틀렸죠. 자전거가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제가 통과를 해 줘야 되죠. 틀렸고. 4번. 자전거가 갑자기 일시정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그대로 틀렸죠.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통과를 해 줘야 됩니다. 틀렸고. 4번. 일시정지하여 자전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한다. 이거 맞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들은 다. 뒤따르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것에 대비를 해야 된다. 중앙선을 넘어 뒤따르는 차가 내 뒤가 이렇게 넘어간대요. 그것을 내가 대비할 수가 있어요. 대비를 할 수도 없고 그건 뒷차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인 거죠. 이건 아니고요. 따라서 안전한 운전 방법 두 가지는 주차된 차에서 승차자가 차 문 열고 내릴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비를 해야 되고 일시정지해서 자전거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안전을 확인한 후에 통과해야 됩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56번. 편도 1차로 도로를 주행 중인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편도 1차로 황색 점선 구간이고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어요.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고요. 고개를 돌리는 자전거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요. 즉 차로를 변경하고 싶다. 왼쪽에 뭐가 있는가 이걸 확인한다는 얘기죠. 후사경을 보니까 뒤에 차도 따라 붙고 있고 그래요. 보죠. 경음기를 사용해서 자전거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경고를 한다. 경음기 쓴다 그러면 틀린 거라고 그랬죠. 틀렸고 자전거가 횡단하지 못하도록 속도를 높여서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앞차와 거리를 좁히는 거 좋은 거 아니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자전거가 들어올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들어오는 걸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3번 자전거보다 횡단보도에 진입하고 있는 앞차의 움직임에 주의를 한다. 앞차는 나보다 충분한 거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 이제 자전거가 껴들 거기 때문에 자전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봐줘야 되죠. 이것도 틀렸고요.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를 한다. 움직임에 주의한다. 속도를 줄인다. 다 맞는 얘기죠. 4번 맞고요. 5번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으로 앞차가 급제동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뒷차에게 알린다. 이게 나누어 밟으면 어떤 특성이 생기게 돼요? 내 뒤에 정지등이 깜빡깜빡깜빡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한 번은 못 보더라도 여러 번 깜빡거리면 뒷차가 아 저 차 쓰라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차의 급제동에 대비해서 미리 브레이크를 작게 작게 몇 번 끊어 밟아주면 뒷차도 조심을 하게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보행자 횡단한다 뭐 횡단보도가 있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보면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횡단보도 전방에 100에서 200m 사이에 다이아몬드 표시가 딱 있는데 이게 있으면 전방에 횡단보도가 나온다 이런 표시에요.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따라서 안전운전본부 두 가지를 고르면요.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자전거의 움직임에 주의한다. 4번과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으로 앞차가 급제동할 수 있으므로 미리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번 나누어 밟아 뒷차에게 알려준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7번이요. 자전거 전용도로가 끝나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한다. 가장 안전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가 여기 끝이에요. 이제 자전거 쭉 타고 왔겠죠. 근데 내가 우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때 안전운전방법 뭐가 있겠는가 하는 거죠. 십자형 교차로에요. 이렇게 사거리 라는 얘기고. 차량신호등은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려는 순간이에요. 지금 황색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가 우측에 있고. 이 상황 앞에는 트럭이 우회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어떻게 안전하게 운전할까요. 보죠.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이거 맞네요. 일시정지도 맞고 안전확인도 맞고 서행도 맞고 우회전도 맞아요. 1번 맞고요. 2번 내 차의 측면과 뒤쪽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각에 주의를 한다. 이것도 맞네요. 내 차의 왼쪽 오른쪽 다 잘 보고요. 사각에 사람은 있는 점인지 숄더체크를 통해서 확인을 한다고 했습니다. 3번 화물차가 갑자기 정지할 수 있으므로 화물차 좌측 옆으로 돌아서 우회전한다. 화물차가 이렇게 우회전하는데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크게 우회전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안전한 거 아니죠. 좌측 옆이 틀렸습니다. 이거 이렇게 돌면 안되고 차례대로 순서대로 따라서 돌아야 되죠. 그리고 자전거는 자동차의 움직임을 알 수가 없으므로 경운기를 계속 사용해서 내 차의 진행을 알린다. 경운기의 계속 사용 틀린 거라고 했죠. 매너가 아닙니다. 5번 신호가 곧 바뀌게 되므로 속도를 높여서 화물차 뒤를 따라간다. 속도를 높인다는 게 틀렸죠. 급정지에 대비를 해서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해야 됩니다. 높인다 이런 키워드 틀린 키워드라고 했죠. 경운기 이런 것도요.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1번과 내 차의 측면과 뒤쪽의 안전을 확인하고 사각에 주의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58번 다음 중 대비해야 할 가장 위험한 상황 두 가지는 했어요. 이면도로고요. 대형버스가 주차중이고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주차중이에요. 그리고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제일 위험할까요? 1번 주차중인 버스가 출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면서 통과한다. 버스가 출발하는 건요. 내 직진하고 관계없죠. 위험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고. 왼쪽에 주차중인 차량 사이에서 보행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건 아주 위험하죠. 보행자가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위험하니까 서행을 해야 되죠. 3번 좌측 후사경을 통해 도로의 주행 상황을 확인한다. 지금 왼쪽 도로는 다 주차면이잖아요. 도로의 주행 상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틀린 거가 되겠고요. 4번 대형버스 옆을 통과하는 경우 서행으로 주행을 한다. 대형버스 옆을 통과하는 경우에는요. 이 앞에 버스 앞으로 튀어나오는 보행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는 일시 정지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몇몇 자전거가 도로를 횡단한 이후에도 뒤따르는 자전거가 나타날 수 있다. 이거는 우리는 후속 부대라고 표현하는데 자전거 애들이 놀다 보면은 앞에 빠른 애들이 먼저 가고요. 좀 느린 애들이 뒤에 따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선발대가 먼저 지나가면 뒤에 따라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늘 해야 됩니다. 후발대를 놓치시면 안 돼요. 나타날 수 있다고 예측을 하고 서행하면서, 대비하면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보행자가 튀어나오는 거랑 뒤따르는 자전거들이 튀어나오는 거 2번과 5번이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8번 59번 다음 도로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를 찾아 볼게요. 상황 보니까 녹색 신호의 교차로에 접근하고 있어요. 녹색 신호가 지금 나 있는 상태고요. 1차로는 좌회전을 하려고 대기 중인 차들이 쭉 있어요. 좌회전 저쪽으로 할 거죠 이렇게. 이때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제가 운전을 해보니까 이때 위험한 건 이 차들이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제일 무서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1번 좌회전 대기 중인 1차로의 차가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오 수 있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한 거죠. 제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진짜 무섭거든요. 왜냐면 제가 속도가 어느 정도 빠르기 때문에 딱 들어오면 피할 방법이 없어요. 특히나 오른쪽에 차가 있는 이런 상황이면 갈 방법이 없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2차로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오른쪽 차로를 써서 운전하는 게 제일 속 편하죠. 이거는 위험 요인이 맞고요. 2번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와 충돌할 수 있다. 좌회전 대기하고 있던 이 차들이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한다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다 우측으로 붙어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니까. 아니고 3번 3차로의 오토바이가 2차로를 갑자기 들어올 수 있다. 얘 오토바이가 내 차로 앞으로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이거. 오토바이들이 워낙 변화무성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건 조심을 해줘야 돼요. 맞죠? 3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는 차와 충돌을 할 수 있다. 나는 2차로고요. 3차로 가는 우회전 차가 우회전 할 거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어요. 갈 길 가는 거죠 서로. 5번. 뒷차가 무리한 차로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 뒷차가 차로를 어떻게 변경하든지 급정거로 하든지 나랑 상관없습니다. 그 뒷차의 안전은 뒷차가 책임지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위험한 요인 두 가지는 좌회전 대기 중이던 1차로 차가 2차로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 그다음에 3차로 오토바이가 4차로 앞으로 갑자기 들어오는 거.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860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상황을 보면 좌로 구분 언덕길 전방을 향해 이륜차가 운전 중이고 도로로 진입하려는 농기계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안전할까요? 1번. 좌측 후사경을 통해서 1차로에 주행 중인 차량을 확인을 한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차들이 느리니까 농기계랑 부딪치지 않으려면 차로를 변경해야 되니까 후사경을 보면서 왼쪽에 차 오나 이렇게 보고 없으면 차로 변경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건 맞아요. 2번. 전방에 승용차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못하도록 상향등을 미리 켜서 경고를 한다? 그럴 권한도 나에게 없습니다. 경고할 권한도 없고요. 상향등 키고 그런 건 매너 아닙니다. 내가 지금 1차로에 있지도 않잖아요. 지금 2차로에 있잖아요. 근데 1차로로 진로 변경하지 말라고 내가 막 라이트 깜빡거리고 그러면 왜 그러나 싶잖아요. 저 차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문제하면 안 되죠. 3번. 농기계가 도로로 진입할 수 있어서 1차로로로 신속히 차로를 변경한다. 차로 변경하는 건 맞는데 신속히 하면 안 돼요. 천천히 해야 됩니다. 천천히. 이게 틀렸어요. 4번. 오르막차로이기 때문에 속도를 높이면 안 되고 줄여야 되죠. 그게 틀렸고 전방에 이륜차가 1차로로 진로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이렇게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안전거리 유지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1번과 5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861번 교차로를 통과하려 할 때 주의해야 할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교차로래요. 시속 3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 왼쪽에 자전거가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는 내 앞에 지나간 차가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는 차로가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안전할까요? 볼까요? 앞서가는 자동차가 정지할 수 있으므로 바싹 뒤따른다. 앞서가는 자동차 선다고 해서 내가 막 쫓아가서 바싹 뒤따르고 이러는 건 완전한 운전방법 아니죠. 충분한 안전거리 확보하는 게 답이죠. 틀렸고 2번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려오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면서 멈춘다. 자전거가 오고 있으니까 속도 줄이면서 멈춰줘야죠. 정지선에서 맞아요. 이거는 속도를 높여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해야 자전거가 정지한다. 자전거 안정지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사고로 연결되겠죠? 속도를 높여서 교차로 진입하는 건 틀렸습니다. 속도를 높이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되죠. 틀렸고요. 4번 오른쪽 도로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서 일시정지를 한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더 무섭죠. 언제 뭐가 튀어나오지 모르니까. 이거 위험에 대비해서 일시정지를 해준다. 왜냐하면 교차로에서는 좌우 확인을 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면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어요. 일시정지가 맞는 겁니다. 5번 자전거와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상등을 켜고 진입한다. 비상등 켜고 진입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이건 뒤차한테는 상관이 있어도 자전거가 만약에 진입을 하면서 내 차의 비상등을 못 보면 어떻게 해요. 그럼 충돌로 바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비상등은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일시정지하는 게 답이죠. 따라서 가장 안전운전 방법 두 가지는 왼쪽 도로에서 자전거가 달려나고 있으므로 속도를 줄이며 멈춘다. 2번과 오른쪽 도로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비해서 일시정지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2번 전방에 주차 차량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 가장 안전한 운동 행동 두 가지는 했습니다. 택배인 것 같아요. 택배라고 써 있죠. 택배들이 짐을 바닥에 내려놓고 있는데 그 뒤에 자전거가 한 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내 뒤에 보니까 1차로 쪽에 차가 한 대 오고 있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나는 시속 30km로 주행을 하고 있고요. 어떻게 안전할까요? 보죠. 1번 택배 차량 앞에 보행자 등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확인하며 통과를 해야 된다. 이 차 앞에 지금 사람이 지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팍 튀어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앞치락 하자마자 사람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2번 반대편 차가 오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앞지르기를 시도를 한다. 이거는 빠르게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되겠고 빠르게는 단어 자체가 틀렸죠. 안 되겠고. 3번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때 경험기나 전조등으로 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만약에 넘는다. 그러면 알려줘야겠죠. 그런 경험기나 전조등은 이럴 때 쓰는 겁니다. 경험기를 아예 쓰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부득이한 경우니까 위험 상황을 알려줄 필요는 있어요. 그때는 써줘야 되죠. 맞는 얘기고. 4번 전방자전거가 같이 중앙선을 넘을 수 있으므로 중앙선 좌측 도로의 길 가장자리 구역선 쪽으로 가급적 붙어서 주행하도록 한다. 자전거가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고 내가 중앙선에 이렇게 붙어서 운행을 한다고요? 그거 더 위험하죠. 이거는 맞지 않아요. 5번 전방 주차된 택배 차량으로 시야가 가려져 있으므로 시야 확보를 위해서 속도를 줄이고 미리 중앙선을 넘어 주행하도록 한다. 미리 중앙선을 넘어요? 그럴 필요는 없죠. 딱 필요할 때만 중앙선을 넘어주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맞는 답은 1번 택배 차량 앞에 보행자 등이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속도를 줄이고 위험을 확인하며 통과한다. 1번과 3번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가야 할 때 경흥이나 전조등으로 타인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3번.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3번. 다음 장소에서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는 방법 두 가지는 상황을 보죠. 자전거 운전자가 보도에서 대기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기다리고 있죠.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를 보고 있어요. 이쪽을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자전거 운전자가 안전하게 횡단하는 걸까요? 자전거에 탄 상태로 횡단보도 녹색등을 기다리다가 자전거를 운전해서 횡단한다 그러면 그러다가 차랑 부딪히면 차 대차 사고 나서 보행자 보호를 못 받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차 대차 사고인 거예요. 12대 중과실 사고가 나서 내가 굉장히 유리할 수 있었던 것이 그냥 단순 차 대차 사고를 몇 대만 따지고 끝난다는 얘기죠. 반드시 내려서 끌고 건너야 됩니다. 틀렸고. 2번.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하고 있으므로 신속히 횡단한다? 신속히 틀렸죠? 다른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한다고 해도 신속히 횡단하면 안 됩니다. 3번. 다른 자전거와 충돌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전거에서 내려 보도의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린다. 그럴 수 있겠죠? 아주 안전한 통행법이고. 4번. 자전거 운전자가 어린이 또는 노인인 경우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운전하여 횡단을 한다. 만약에 학생이거나 어린이, 초등학생이에요. 연세 많으신 분이면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운전하여 횡단한다. 연세 많으신 분이라면 녹색일 때 자전거 타고 넘어가도 돼요? 안 돼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차대차 사고로 변한다고 했습니다. 5번.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등 할 때 자전거를 끌고 횡단한다. 끌고 가야 보행자입니다. 5번은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안전한 장소에서 기다리는 3번하고 끌고 횡단하는 5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3번, 5번이 답입니다. 864번. 다음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4번 보죠. 편도 1차로 도로구요. 불법 주차된 차들이 보여요.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네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1번. 전반보행자의 급작스러운 좌측 횡단을 예측하며 정지를 준비한다. 이 보행자가 왼쪽으로 확 오는 거에요. 그럴 수 있겠죠.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게 맞죠. 맞고. 직진하려는 경우 전방교차로에는 차가 없으므로 서행으로 통과를 한다. 이거는 지금 신호기도 없는 교차로에다가 교통정리가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럴때는 일시정지를 하고 통과를 해야 돼요. 서행으로 통과하는게 틀렸어요. 3번.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좌우측에서 접근하는 차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맞죠. 그리고 주변 자전거 및 보행자에게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작동하여 이게 틀렸죠. 경음기 반복작동 틀린겁니다. 난폭운전에 걸려요. 차의 통행을 알려주면 안됩니다. 전방보행자를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우측으로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 그런거 아닙니다. 길가장자리구역으로 유도 이런거 하는거 아니에요. 승용차가. 따라서 안전한 운전방법은 보행자의 좌측 횡단을 예측하는거랑 일시정지한 다음에 교차로 진입하는거 1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865번. 다음 상황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좌회전을 하려고 한대요. 안전한 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동쪽에서 서쪽 신호등이 직진 및 좌회전 신호에요. 이게 이런 신호가 나고 있다는거에요. 동쪽에서 서쪽 A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에요. 여기가 여기가 그린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동킥보드가 1번. A 횡단보도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 진입을 한 후에 B 지점에서 D 방향으로의 녹색등화를 기다린다. 이거 횡단보도 초록불인데 전동킥보드 타고 가면 안되죠. 내려서 끌어야 되죠. 틀렸어요. A 횡단보도로 전동킥보드를 끌고 진입해야죠.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B 지점에서 D 방향의 녹색등화를 기다린다. 걸어서 건넌 다음에 이렇게 가는 녹색 신호를 기다린다. 이걸 뭐라 그래요. 훅턴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동킥보드가 좌회전 차로를 이용해서 한번에 좌회전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건너고 이렇게 건너라고 훅턴이라고 부르죠. E 맞구요. 그 다음에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E 방향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이 방향으로 주행하기 위해서 교차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 노릇동법상 불가합니다. 바로 한번에 좌회전 못한다는 얘기에요. 4번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B 지점으로 직진한 후 운전해서 B로 직진해요. 이거는 가능하죠. 직진이니까 지금. 그 다음에 D 방향의 녹색등화를 기다린다. 가서 D 방향을 기다린다. 이건 맞아요. 이렇게 할 수 있죠. 횡단보도로 걸어갈거면 그냥 끌고 가고 타고 갈거면 그대로 직진하라 이런 얘기죠. 도로를 쓰라는 얘기입니다. 2번과 4번이 맞는 얘기네요. 전동킥보드를 운전해서 C 지점으로 직진한다. C까지 직진을 하고 B에서 D 방향으로 즉시 이동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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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서 바로 간다는 얘기죠. 즉시 라는 말이 틀린거에요. 이건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66번 보겠습니다. 866번부터는요. 이제 표지판이 나오게 됩니다. 표지판 보고 맞는거 골라라. 어떤 장소에 있는게 적합한 것이냐. 이런걸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쭉 보죠. 일단 표지판 문제를 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요. 표지판은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의표지, 규제표지, 지시표지, 보조표지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표지는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고요. 규제표지,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런거는 빨간색 원에 빨간색 사선이 거져 있어요. 지시표지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는거고 보조표지는 그것들을 설명하는 표지판들이 붙어 있죠.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지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866번 다음에 횡단보도 표지가 설치되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은 했습니다. 이게 무슨 표지판이냐.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횡단보도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 표지판을 봤으면 어떤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지금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어떨 때 이걸 설치를 하느냐 하면 포장도로, 포장도로냐 비포장도로냐 이런 것 따라 다른데 포장도로의 교차로에 신호기 없을 때 혹은 단일로에 신호기가 없을 때 이렇게 생긴 교차로거나 그냥 이렇게 쭉 생긴 도로거나 신호기가 없는 상황에 이걸 쓴다는 거예요. 신호기가 있고 그러면 다 다이아몬드 표지도 있고 정지선도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신호기도 이렇게 있고 양옆에 달려 있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횡단보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테니까 그래서 표지판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는 거죠. 어디에 설치가 되겠습니까? 신호기 있을 때는 이거 없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신호기가 없는 포장도로에 교차로나 단일로 여기에 설치가 되겠죠. 횡단이 금지되는 것은 횡단 금지라고 쓰겠죠. 이건 아니고요. 따라서 알맞은 것은 신호가 없는 포장도로에 교차로나 단일로 되겠습니다. 867번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 표지 얘기하는 거죠. 엄마가 아이를 데리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어린이 보호 표지입니다. 어디에 설치하겠습니까? 어린이 보호 표지를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가 특별히 요청되는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에 이걸 설치를 하게 돼요. 유치원 통행로이므로 자동차 통행할 수 없다? 이거 아니고요.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2번이 맞는 얘기네요. 학교의 출입구로부터 2km? 이런 얘기 아니고 어린이 또는 유아가 도로를 횡단할 수 없다? 아니 그죠. 차들 보라고 지금 만들어 놓은 거니까 따라서 답은 2번 어린이 또는 유아의 통행로나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린다. 되겠고요. 다음 완전 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 이거요 이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뭐처럼 생겼습니까? 이거? 속도 방지턱 과속 방지턱처럼 생겼죠? 과속 방지턱을 나타내는 표지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제 다양한 헷갈리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 이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과속 방지턱 줄여 놓은 거 두 개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마치 과속 방지턱이 두 개 있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노면이 고르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울퉁불퉁하다는 이런 뜻이에요. 1번 이거 얘기고요. 터널이 있음을 알리는 것은 이거입니다. 터널 표지요. 딱 봐도 이게 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죠? 터널이고요. 그다음에 과속 방지턱을 있음을 알리는 거 3번이 답이 되겠죠. 과속 방지턱. 미끄러운 도로가 있음을 알리는 것 미끄러운 도로는 차가 휙 이렇게 미끄러지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4번이 미끄러진 도로였고요. 따라서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3번 과속 방지턱이 있음을 알리는 것 되겠습니다. 869번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여기 있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냐 하는 거죠. 뭔가 장애물 같은 게 있는 모습이고요. 차가 오른쪽으로 가라 이런 얘기 같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측 방 통행을 하라 이런 얘기에요. 도로 중앙에 장애물이 있음으로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우측 방 통행이고요. 그다음에 중앙 분리대가 시작됨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이거는 이 표지에요. 이거요. 중앙 분리대가 있어서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쪽에서 반대편에 오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래야 중앙 분리대가 되겠죠. 2번은 이 얘기였고요.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지점이므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이거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죠. 중앙 분리대가 있고 내가 왼쪽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쪽에서 오는 차들이 이쪽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 분리대가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이거는 3번이 이거고 터널이 있음으로 전주동을 켜고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이게 터널이 있다는 걸 미리 알려주는 터널 표지판이죠. 따라서 안전운전 방법은 맞는 거 뭔가 장애물이 있으니까 우측 방으로 통행을 해라 하는 1번 도로 중앙의 장애물이 있음으로 우측 방향으로 주의하면서 통행한다. 답이 되겠습니다. 870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 표지 뭐예요? 직진하고 있는데 왼쪽에 뭐가 합쳐지는 거죠. 좌합류도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빨간색 삼각형으로 되어 있죠. 주의표지죠. 이것은 규제표지는 이렇게 동그란 표지에 겉에 빨간 테두리가 되어 있는게 규제표지죠. 이건 틀렸고요. 직진차량 우선 아니죠. 직진우선은 이런 내용이고 좌합류도로가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3번이 맞는 얘기가 됐고요. 좌회전 금지는 이거죠. 규제표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871번 다음 교통안내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 볼게요. 이거예요. 파란색 배경인데 팔각형으로 이렇게 생겼고요. 머리 부분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이라는 숫자가 써있고 이게 뭘까요? 보통 이러면 속도 관련된 표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고 도로의 번호를 나타내는 거예요. 도로는 크게 고속국도 일반국도 시 군 구도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그중에 이 표시는 시도를 말해요. 시도 시에서 운영하는 도로 이런 뜻이죠. 그 시에서 운영하는 도로 중에 70번째 도로다. 이런 뜻이에요. 70번 시도 이렇게 표현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 중에서도 이렇게 팔각형으로 생긴 거 이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말해요. 시도 중에 70번째 자동차 전용 도로다. 시도 중에 70번 자동차 전용 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신부 표지 아니고요. 도신부 표지는 이렇게 도신부 그림이 있어요. 도시부도로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아니고 자동차 전용 도로임으로 알리는 표지 맞죠. 2번이 맞는 얘기고 최고속도 70km 이게 최고속도 제한이죠. 그리고 최저속도 제한은 이 밑에 언더바가 딱 있습니다. 70km 이하로면 달리면 안 된다. 너무 늦게 가도 안 된다는 얘기죠. 안내는 아니고 규제 표지죠. 그래서 3번 4번 틀렸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872번 도로교통 법령상 다음에 안전표지와 동일한 주의표지로 나열된 것을 표현했어요. 요거 요거 무슨 표지죠. 주의표지잖아요. 주의표지 횡풍주의표지판이고요. 요거는 야생동물보호표지판이거든요. 주의표지로만 구성된게 어떤거냐 이거예요. 오르막경사표지가 어떤거죠. 요게 오르막경사표지판이죠. 10% 오르막경사교판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고 상습정체구간표지는 차들이 많으니까 서행에서 주행해라 초도사고 조심해라 요게 상습정체구간표지죠. 둘다 삼각형 빨간테두리 주의표지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차폭제한표지 같은경우 요게 차폭제한이에요. 2.2미터 이내만 들어와라 이런 얘기죠. 요거는 규제표지죠. 규제표지. 차간거리 확보표지도 역시 규제표지가 되겠고요. 노면연차 전용 도로표지 우회로표지는 요거 있죠. 요거 지시표지죠.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있는건 다 지시표지들이죠. 비보호 좌회전 좌회전면 유턴 여기서 하라 이런 얘기죠. 지시표지들이고 따라서 주의표지 빨간색 삼각형표지판은 오르막경사표지판과 873번 다음완전표지 뜻으로 맞는 것은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 낙석이죠. 낙석. 돌 떨어지는 모습이 있죠. 근데 어디서부터요. 100미터 앞부터 돌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에요. 전방 100미터 앞부터 낙떠러지 공사구간 강변도로 낙석우려 낙석우려가 있는 도로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74번 다음완전표지 뜻으로 맞는 것은 요거 뭐에요. 다리죠. 다리 교량표지입니다. 교량 제가 사진 갖고 왔는데 여기 어디에요. 이거 부산에 있는 광안대교거든요. 딱 봐도 가리처럼 생겼죠. 현수교라고 부르죠. 미리 이제 줄들이 기둥을 딱 해서 다리를 붙잡고 있는 요런 모습이에요. 요게 이제 안전표지에 그 그림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요거는 교량표지라는 뜻이에요. 2번이 답이구요. 철길 표지는 요 철길 기차 칙칙폭폭 여기 연기나는 기차 요즘 연기나는 기차 없습니다만 연기나는 기차가 이렇게 있구요. 철길 표지고 그 다음에 차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차의 높이를 3.5m 까지 한다 이렇게 표지하는 차 높이 제한 표지가 따로 있구요. 문화재 이런건 없구요. 따라서 답은 2번 교량표지가 되겠습니다. 875번 다음 안전표지의 뜻으로 맞는것은 했습니다. 가운데에 뭔가 있고 오른쪽으로 갈라지고 왼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뭐였죠. 중앙분리대 시작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볼까요. 전방에 양측방 통일도로가 있으므로 감속 운행한다. 양측방 통일도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하죠. 양측방 통일도로고 전방에 장애물 있으므로 감속 운행하라. 장애물만 있는게 아니에요. 지금 저 장애물이 있으므로 감속 운행하라. 이런 얘기죠. 감속 운행은 속도를 줄이라고 했고 중앙분리대가 요거죠. 요거요. 요게 중앙분리대죠. 3번이 맞고요. 그 다음에 전방에 2방향 통일도로가 있으므로 감속 운행하라. 요 얘기죠.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답은 전방에 중앙분리대 시작되는 도로가 있으므로 감속 운행하라. 3번이 되겠습니다. 876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볼까요. 길이 이렇게 있는데 가다가 이렇게 되네요. 오른쪽에서 열심히 가고 있는데 이렇게 왼쪽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 뭐죠. 우측에 차로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우측 차로 없어진 뜻이죠. 요 표지판이죠. 지금 보고 있는 거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죠. 뭐 요렇게 생기면 요건 좌측 차로 없어짐이고 요거는 좌측 차로 우측 차로 둘 다 없어지니까 도로복 좁아지는 거고 요거는 요거고요. 우측 차로 없어짐이 요겁니다. 우합류도로 아까 우합류 좌합류 했죠. 본선이 이렇게 있고 오른쪽이 얇으면 우합류에요. 왼쪽이 얇으면 좌합류고 따라서 요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측 차로 없어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877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됐습니다. 요거 뭐라고 했습니까. 요거가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왼쪽에서는 나오고 오른쪽에서는 들어가고 중앙분리대 시작된다. 이런 뜻이죠. 요 표지판입니다. 중앙분리대 시작표지판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양측방 통행은 요렇게 생겼어요. 얘는 지금 오른쪽으로만 가고 왼쪽이 이쪽에서 오잖아요. 얘는 오른쪽도 가고 왼쪽도 가요. 그래서 뭔가 장애물을 사이에 놓고 왼쪽 오른쪽 다 가는 거 이건 양측방 통행이라고 해요. 화살표 방향 따라 이게 다릅니다. 그리고 요건 중앙분리대 시작이었고 반대로 요건 중앙분리대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요건 중앙분리대 끝남이 요거고 요건 없고요. 요렇게 보면 요게 중앙분리대다 하는 걸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요거 엄연히 요거 화살표지에 표지판 방향이 다릅니다. 그죠. 양측방 통행하고도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겠어요. 이렇게 시작이 되겠습니다. 878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보죠. 요거 요거 맨 처음에 아까 풀 때 나왔었는데 과속방지턱 같은 모습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어 가지고 과속방지턱 연속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 계신데 아니에요. 이거는 노면이 고르지 못한 울퉁불퉁한 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터널 아니고 잠수교 아니고 노면이 고르지 못함 3번이 답이 되겠죠. 879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네요. 자전거 조심하라 이런 뜻이잖아요. 자전거 통행이 많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고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자전거 횡단도는 이렇게 표시하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고기를 자전거가 횡단한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 자전거 주차장은 이렇게 써요. parking. P가 영어로 parking. 주차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P를 쓰는 거예요. P자가 써있으면 그래서 다 주차장입니다. 차가 됐던, 자동차가 됐던. 그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는 이렇게 써요. 동그라미에다가 자전거 전용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건 전용도로 표지판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자전거가 많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뜻이거든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80번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올바른 운전방법을 보내세요. 표지판만 읽는 게 아니고 그 도로를 어떤 표지판인지 확인을 하고 거기서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이 표지판이 뭔지 알아야겠죠. 화살표가 오른쪽 위로 향하고 있고요. 10% 이렇게 써있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르막 10% 경사가 있다. 이런 뜻이죠. 오르막에서 어떻게 해야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 거냐 하는 얘기에요. 눈길 오르막이면 고단 변속기 쓰면 안 되죠. 저단 변속기 써야 되죠. 왜요? 고단은 엔진이 힘이 그만큼 약해요. 저단계 1단계 2단계 들이 힘이 강하니까 언덕길 올라갈 때는 저단계로 써야 되는 거죠. 1번 틀렸고요. 눈길인 경우 가급적 중간에 정지하지 않는다. 그렇죠. 정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대로 미끄러져 내려올 수가 있으니까 맞고요. 평지에서 보다 고단 변속기를 사용한다. 저단 변속기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틀렸고 짐이 많은 차를 가까이 따라간다. 짐 많은 차 언덕길에서 뒤에 바짝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차가 미끄러져서 뒤에 내려올 수도 있고 거기 짐이 또 쏟아질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합니다. 짐 많은 차 언덕길 따라갈 때는 반드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뒤를 안 따라가는 게 좋고요. 차로 변경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운전방법은 눈길 언덕길이라면 중간에 정지하지 않고 오던 속도 그대로 이용해서 쭉 올라가는 게 답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881번 다음 안전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안전운전방법 역시 표지판 뭔지 봐야 되고 거기서 어떻게 안전운전 해야 되나 보죠. 아, 칙칙폭폭! 철길 건널목입니다. 그죠? 기차가 나와있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신호기에 진행신호가 있을 때 서서히 진입하여 통과한다. 서서히 진입하여 통과한다. 그죠? 신속키가 아니고 서서히에요. 신호기 진행신호가 있으면 서서히 통과하는 거 맞죠? 2번 차단기가 내려가고 있을 때 신속히 틀렸어요. 신속히 진입통과 신속히라는 말이 좀 틀린 겁니다. 차단기 내려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신속히 진입하다가 차단기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 안에 갇히면 기차에 그대로 충격하게 되죠. 따라서 진입하면 안 되고 일시정지를 해야 되겠죠. 철도 건널목 진입 전에 경보기가 울리면 가속해요? 바로 딱 서줘야 되죠. 아주 위험합니다. 가속하거나 신속히 다 틀린 얘기에요. 차단기 올라가고 있을 때 기어를 자주 바꿔가며 통과를 한다. 올라가고 있을 때 통과하면 안 돼요. 다 올라간 다음에 차단기 올라간 다음에 딱 서 있으면 그때 통과하는 겁니다. 따라서 안전운전방법은요. 신호기 진행신호가 있을 때 서서히 진입통과한다. 1번이 되겠네요. 882번 다음에 안전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우선 이렇게 써 있어요. 우선도로가 있다는 얘기에요. 직진이 우선이란 뜻이죠.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를 한다. 이런 뜻이죠. 맞는 얘기네요. 1번 맞구요. 일방통행교차로를 나타내는 표지이다. 이런 거 아니죠. 지금 일방통행 이런 표지가 다 붙어 있어야 돼요. 3번 동일방향통행도로에서 양측방으로 통행하여야 할 지점이 있음을 알리는 표지이다. 동일방향으로 가는데 가운데 있으니까 양쪽으로 측방으로 통행을 하라. 이런 표지다. 이건 아니죠. 양측방통행은 이런 표지입니다. 두방향통행이 실시됨을 알리는 표지이다. 오른쪽 왼쪽으로 가는 두방향통행이 실시된다. 보통 일방통행이었다가 두방향통행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이런 데서 사용을 하게 되죠. 당연히 이것도 아닙니다. 우선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우선도로에서 우선도로가 아닌 도로와 교차함을 알리는 표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83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도시부도로거든요. 도시 스카이라인이 이렇게 나와있고 요 무슨 표지판이냐 이런 뜻이거든요. 도시부도로 표지에요. 새로 생겼죠. 2022년에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이제 막 설치가 될 겁니다. 바르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에 설치를 한다. 그죠. 도시부니까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는데 녹지에는 도로가 없어요. 녹지에는 도로가 당연히 없죠. 논밭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니까 도로가 없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군데에 도로가 있는데 요 세 가지 지역에 요 표지를 쓸 수가 있습니다. 도시니까. 설치할 수 있어요. 맞구요. 도시부도로임을 알리는 것으로 시작지점과 그 밖에 필요한 구간에 설치를 한다. 그죠. 맞아요. 도시부도로 표지니까 맞게 설치되어 있죠. 3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획관리구역에 설치한다. 계획관리구역인 대상이 아니에요. 여기 제가 아까 세 가지 있다고 했죠. 주거지역, 공업지역, 그리고 상업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죠. 그래서 1번, 4번 맞는 얘기고 도시부도로 맞는 얘기고 계획관리구역이 이게 잘못된 얘기겠죠.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원래 이 문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알아야 되고 도시부가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나뉜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녹지에 도로가 없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거, 상업, 공업만 이 표지를 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1번, 4번을 지울 수가 있고 도시부라고 써있으니까 2번은 쉽게 지울 수가 있죠. 3번을 골라낼 수가 있게 되는데 도시부가 주거, 상업, 공업으로 나뉜다. 이거를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은 2번이었고요. 884번 도로교통 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써냈습니다. 이거 주의표지 내용이고 어떤 거예요? 낭떠러지 있다는 얘기죠. 낭떠러지 즉, 추락위험 주의 되겠습니다. 강변도로 표지죠. 조심해라 이런 얘기인데 도로의 일변이 계곡강변 등 추락위험지역임을 알리는 까지는 다 똑같아요. 보조규제 주의지시 어떤 걸까요? 주의표지죠.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85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여기 장애물이 있고 양쪽으로 통행하라 이런 얘기잖아요. 양측방통행표지죠. 양측방통행표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두 방향통행표지는 직진방향 오는 방향 이렇게 두 방향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끝난 표지는 중앙분리대 끝나고 난 이렇게 가도 된다. 저쪽 반대편은 중앙분리대가 시작이겠고요. 반대편은 아마 이런 표지판이 써 있겠죠. 내 왼쪽에 중앙분리대가 있는 거니까 중앙분리대 시작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끝난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양측방통행표지 되겠습니다. 886번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회전형 교차로를 말한다고 했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유턴 및 좌회전 차량 주의표지 이런 거 없고요. 비신호 없고요. 좌로 구분 도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왼쪽으로 이렇게. 1번 회전형 교차로 표지 되겠습니다. 887번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되는 장소로 가장 알맞은 곳은 했습니다. 언제 요게 설치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 뭐예요? 미끄러운 도로 표현하는 거죠.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는 거 얘기하는 거니까. 미끄러운 도로예요. 언제 이거를 설치하겠어요? 어디가 미끄러지기 쉽겠습니까? 눈 오거나 비 오거나 그러면 자동차가 미끄러지기 쉽겠죠. 그럴 때 설치를 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오답들 한번 볼까요? 도로가 좌로 굽어서 차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얼핏 보면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아니고요. 좌로 굽은 도로는 이렇게 씁니다. 도로가 이중으로 굽어 있어서 차로 이탈이 발생할 수 있는 도로. 이게 오른쪽으로 이중 굽고 이거는 왼쪽으로 이중 굽는 거예요.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는 도로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중 굽은 도로는 이렇게 한 번 더 꺾어줍니다. 이렇게. 한 번 굽은 도로는 이렇게 한 번만 꺾어주는데. 내리막 경사가 심해서 속도를 줄여야 되는 도로는 내리막 경사 표지판 따로 있죠. 화살표의 방향을 잘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는 어디예요? 눈비등이 원인이 돼서 미끄러지기 쉬운 도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88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뭐라고 했어요? 우로 구분 도로죠. 우로 구분 도로. 요거죠 요거. 따라서 우로 구분 도로 표지하는 게 여기네요. 전방 우로 구분 도로에 대한 주의 표지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오답 볼게요. 차에 우회전 할 것을 지시하는 표시. 우회전이라고 되어있는 거예요. 색깔이 자체가 다릅니다. 이거. 파란색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게 우회전 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거는 아니고. 차에 직진을 금지하게 해주는 주의 표지다. 차에 직진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뭐 하지마라 하는 것은 규제 표지예요. 요게 직진 금지 표지죠. 규제도 틀렸고요. 이거는 지금 우로 구분 도로 얘기하는데 직진 얘기도 하고 완전 틀린 얘기예요. 4번. 차에 우회전을 금지하라는 주의 표지다. 우회전 금지는 이거예요. 규제 표지고요. 하지 말라는 거니까 조심하라는 거랑 다른 얘기죠. 우회전 금지 표지 규제 표지 되겠습니다. 이것도 틀렸죠. 따라서 맞는 것은 3번. 전방 우로 부분 도로에 대한 주의 표지 되겠습니다. 589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 표지가 설치된 곳에서의 운전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규제 표지고요. 차간 간격을 50m로 유지하라 이런 뜻이죠. 차간 거리 확보 표지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되면 차간 거리를 50m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 50m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일방 통행 도로에 설치된다 했어요. 그럼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되는 거냐 일방 통행 도로에 설치되는 거냐 이거죠. 이 규제 표지는요.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차만 있어야 되거든요. 앞에 자전거 있고 그러면 이 표지판을 쓸 수가 없겠죠. 차랑 차 사이는 50m인데 자전거랑 차 사이는 몇 미터 할 거예요. 그 내용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가 돼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일방 통행이 나왔으면 틀렸고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되면 50m 전방 교통정체. 교통정체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겨서 자동차 세대에 이렇게 쭉 막혀 있는 모습으로 나와 있는 거. 이거 주의 표지에 해당하죠. 주의 표지. 이거는 틀렸고요. 맞는 것은 1번. 자동차 전용 도로에 설치되며 차간 거리를 50m 이상 확보한다. 되겠습니다. 890번. 도로교통 법령상 다음에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규제 표지고요. 시속을 50km까지 제한한다. 이런 뜻이죠. 최고 속도 50km까지 제한한다. 이런 뜻이죠. 최고 속도 제한 표지 되겠습니다. 규제 표지죠. 규제 표지. 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최고 속도 50km 넘지 말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지지 표지는 파란색 바탕이고 규제 표지는 빨간 테두리로 되어 있죠. 지지는 아니기 때문에 1번, 3번은 아니고요. 2번, 4번 중에 하나인데 자동차 통행 속도가 50초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동차 최고 속도가 50초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최고 속도가 50초가 하면 안 되는 거죠. 통행 속도는 50km 이하로 달리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91번.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통행 금지 하래요. 다니지 마세요. 이런 표지죠. 통행 금지 표지고요. 보조 표지가 이렇게 붙어 가지고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일요일 공휴일은 다닐 수 있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통행 금지 표지죠. 근데 이거는 차도 못 다니고 보행자도 못 다녀요. 완전 통행 금지입니다. 아무도 못 다니는 거예요. 이거 보행자 통행 못 해요.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만 통행할 수 없다는 표지예요. 이거 2번이 맞고요. 도로의 중앙 또는 좌측에 설치한다. 좌측이 아니고 우측에 설치해요. 도로에 여기다 설치를 해요. 중앙에다 설치를 하거나. 내가 진행 방향이 여기인데 중앙선 너머 이쪽에다 설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틀렸고요. 통행 금지 기간은 함께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일요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렇게 표지판이 이렇게 생겼죠. 따라서 맞는 것은 2번. 보행자뿐만 아니라 모든 차만 통행할 수 없습니다. 2번이 답이었어요. 892번.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보니까 오토바이 뭐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이륜 자동차 및 원동기 장치 자전거 통행 금지 표지예요. 보면 이륜 자동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893번.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진입 금지하래요.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1번이 맞는 얘기 있네요. 2번. 모든 차와 보행자의 진입을 금지한다. 이거는 통행 금지를 해야죠. 통행 금지 해가지고 이렇게 생긴 표지판 있죠. 통행 금지 표지판이고. 3번. 위험물 적재 화물차 진입을 금지한다. 불자동차 같은 거. 물 타는 차가 있으면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란 뜻입니다. 터진다는 얘기죠. 또 4번. 진입 금지 기간을 알리는 보조 표지는 설치할 수 있어요. 보조 표지를 붙일 수 있죠.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진입 금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맞는 것은 차의 진입을 금지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894번.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습니다. 직진 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직진 금지 표지에요. 이거는 좌우측 도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 이게 맞는 얘기에요. 왜요. 직진을 못 하니까. 좌측 도로 이용하고 우측 도로 이용하라. 이런 얘기죠. 보면 직진 차량 많은 도로에 설치하면 안 되겠죠. 직진 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금지해야 시점에 도로 좌측에 설치한다. 아니에요. 우측에 설치해요. 도로 좌측이라는 표지가 내가 봤을 때 왼쪽이 이게 아니고 중앙선이 있고 내가 다니는 도로가 있는데 이 중앙선의 왼쪽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맞은편 차로에 설치한다는 거예요. 맞은편 차로에다 표지판 설치해 놓으면 볼 사람이 있습니까. 안 보죠. 따라서 좌측에 설치하면 안 되고 우측에 설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틀렸죠. 이런 지점에서는 반드시 유턴을 해서 되돌아가야 된다. 아니에요. 좌회전 우회전 가능합니다. 반드시 유턴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틀렸죠. 그래서 보통 반드시 들어가면 틀리죠. 따라서 오른 것은 4번 좌우측 도로를 이용하는 등 다른 도로를 이용을 해야 한다. 답이 되겠습니다. 895번 도로교통 법령상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이거 뭐예요. 규제 표지고 유턴을 금지한다 이런 뜻이죠. 유턴 금지 표지요.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규제 표지까지 맞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지시 표지 아니고 규제 표지죠. 유턴을 금지하는 주의 표지도 아니고 규제 표지예요. 규제 표지인 것만 알아도 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겠네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896번 다음 안전 표지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주차 금지 주차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근데 주차 금지는 한쪽만 이렇게 그어져 있고요. 정차 주차 둘 다 금지하는 것은 둘 다 이렇게 그어져 있어요. 주정차 금지 표지판이죠. 이거는 두 개가 좀 다릅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만 금지 하라고 했으니까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 볼까요? 화물을 시키기 위해 잠시 주차할 수 있다? 안 되죠. 주차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2번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다. 정차는 할 수가 있죠. 주차 금지니까 정차는 되는 거잖아요. 3번 주차 및 정차를 금지하는 거 간에 실시한다. 주차만 지금 금지하는 건데 아니죠. 주차 정차 금지를 하려면 이 표지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정차 주차 둘 다 금지하는 거. 이륜 자동차는 주차할 수 있다? 주차 안 돼요. 주차 금지니까. 따라서 맞는 것은 2번 승객을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정차할 수 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897번 다음 안전 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뭔가 위아래를 3.5m 사이로 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의 높이를 제한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차 높이 제한 표지판이에요. 오답들 확인해 볼까요? 차폭을 제한하는 게 뭘까요? 이건 왼쪽과 오른쪽을 이렇게 밀고 있는 이 모습. 차폭 제한이고요. 2.2m로 차폭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고. 3번 차간거리 확보는 차의 모습이 보이고 이 사이의 거리를 50m로 한다. 이게 차간거리 확보 표지판이에요. 터널의 높이 이런 거는 터널 높이 표지판 따로 있어요. 이건 아니고. 여기서 길이라고 안 쓰고 높이라고 써서 얼마 이렇게 써 있죠. 따라서 이 표지판이 뜻하는 것은 차의 높이를 제한하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898번이요. 다음 안전 표지가 뜻하는 것은 했습니다. 좌우가 이렇게 나를 밀고 있는 이런 모습. 차의 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죠. 이거는 차폭 제한. 3번이 답이 되겠죠. 이거 표지판입니다. 오답을 볼까요? 차 높이 제한하는 것은 위아래로 이렇게 제한하는 거. 몇 미터로 제한한다. 이렇게 써있는 게 높이 제한이고. 차간거리 확보는 차와 차의 간격. 이거를 50m로 하라. 이렇게 표지판이 된 게 차간거리 확보고. 차 길이 제한 이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답이 3번 차폭 제한 되겠고요. 899번 안전 표지가 있는 도로에서 운전방법으로 맞는 것은. 이건 두 번 생각해야 되죠. 어떤 표지판인지 보고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볼게요. 정지 표지판. 유일한 8각형 표지판이죠. 8개 각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일시정지하라 이런 표지판입니다. 특이한 표지판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시정지 볼까요? 다가오는 차량이 있을 때만 정지하면 된다. 아니죠. 일시정지하는 건 아니죠. 도로에 차량이 없을 때에도 정지해야 된다. 이게 일시정지죠. 표지판이 있으면 딱 쓰는 겁니다. 일시정지. 즉 바퀴의 움직임을 완전히 정지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일시정지죠. 맞는 운전방법 2번이 맞는 거가 되겠죠. 5답 볼게요. 어린이들이 길을 건널 때만 정지하면 된다. 때만? 적색등이 켜진 때만 정지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때만이 틀렸어요. 때도 정지하는 거.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900번. 다음 규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했습니다. 이건 역삼각형으로 딱 이렇게 생긴 거. 이거 뭐냐면 서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천천히 라고 써 있죠. 슬로우라고 되어 있어요. 서행 표지판이죠. 이게 표지판도 서행을 해야 되고요. 노면 표시도 이렇게 역삼각형 되어 있으면 바닥에 페인트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역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도 서행하라는 표지입니다. 노면 표시도 안전표지의 일종이에요. 노면 표시도 표지의 일종이다 하는 거 알고 계시고. 도로 노면에 역삼각형이 그려져 있든 표지판이 이렇게 되어 있든 둘 다 서행하라는 뜻이니까 잘 기억하고 서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어디에다 설치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시정지 해야 돼요. 서행하라는 표지판이기 때문에 이걸 설치하면 안 되고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여기 왔죠. 이게 서행이죠. 고개 너머가 보이지 않으니까 천천히 가야겠죠. 여기서 또 서면 안 되죠. 진행을 해야 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 해야 되죠. 또 신호기가 없는 철길 건널목 일시정지 해야 되죠. 따라서 서행해야 되는 장소 천천히 가야 되는 장소는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1번 다음 규제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차가 불타고 있어요. 위험물 적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위험물을 실은 차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입니다. 위험물을 실은 차량 통행금지 1번이 답이 되겠죠. 화재로 인해 통제 중이다. 화재가 빈발하다. 산불 이런 얘기 아닙니다. 위험물을 실은 차량 통행금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902번 다음 규제 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 차량은 딱 보니까 창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나 있는 창문이에요. 보통 승용차 창문 여섯 개씩 없죠. 옆 창문만 여섯 개에요. 좌우 합치면 열두 개나 되겠네요. 창문이 이렇게 많은 차 뭐예요. 이거 버스죠. 버스 승합차 얘기하는 겁니다. 승합차들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는요. 승합자동차 통행금지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지판이 있으면 어떤 차가 못 들어오겠어요. 승합자동차가 못 들어오겠죠.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903번 다음 안전표지 뜻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차들이 엄청 많아요. 겹겹이 쌓여 있는 모습인데 이거 조심해라 이런 얘기죠. 무슨 뜻이에요. 상습 정체 구간이니까 앞에 차 막히는 곳이 있다. 속도가 빨리 오고 있으면 속도 줄여서 감속하고 비상깜빡이 켜라 이런 얘기거든요. 어디서 주의를 해야 될까요. 상습 정체 구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4번 다음 규제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차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가지 말래요. 이건 무슨 뜻이죠. 앞지르기 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앞지르기 금지요. 앞지르기 어디서 하는 거라고요. 앞지르기 왼쪽으로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왼쪽으로 하지 말라 이런 얘기거든요. 앞지르기 금지 표지판이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905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에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최대 5.5톤까지만 통행이라 그 이상은 안 된다. 규제 표지죠. 차량 중량을 제한하는 차중량 제한 표지판이에요. 중량 5.5톤 이상이에요. 초과에요. 초과에요. 5.5톤까지는 괜찮은 거에요. 초과고. 차의 횡단이에요. 통행이에요. 통행이죠. 통행. 5.5톤 초과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것.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6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딱 봐도 트럭이죠. 트럭 오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화물차 통행 금지 표지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5 답 볼게요. 승용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자동차 통행 금지라고. 승용차 그림이 딱 있어요. 그림이 벌써 다르죠. 이거는요. 버스 들어오지 마라. 승합차 오지 마라. 이런 얘기죠. 3번이 승합차 통행 금지 표지판이고요. 위험물 음반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여기 불 나는 자동차. 위험물 적재 차량 통행 금지 표지판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럭을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 4번 화물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는 것이다. 4번이 답이 되겠네요. 907번.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 볼게요. 이게 무슨 표지예요. 50kmph 이상 가지 말아라. 이런 뜻이죠. 최고 속도 50km 제한 표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최저 속도 50km 제한 표지는 이렇게 생겼죠. 밑에 언더버가 있는 이거. 차간 거리 50m 확보 표지는 차간 거리가 50m다. 이거 표지죠. 안개 구간 가시 거리 50m 표지는 보통 안개 지역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에 미터를 따로 표시하면 되는 거죠. 50m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08번. 다음 완전 표지 설치 장소에 대한 기준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거는 노면전차 주의하라 이런 주의 표지들이죠. B는 전방에 회전 교차라고 있으니까 주의하라 이런 표지고. C는 내리막 10% 경사니까 주의하라 이런 표지. D는 도로 폭이 좁아지니까 주의하라 이런 표지입니다. 볼게요. A 표지는 노면전차 교차로 전 50m에서 120m 사이에 도로 중앙 또는 우측에 설치한다. 여기는 노면전차 주의 표지죠. 맞고요. 50에서 120 사이에 하는 거 맞습니다. 중앙 또는 우측에 하는 것도 맞고요. B 표지는 회전 교차로 전 30에서 120m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이것도 맞아요. 30에서 120. 이 숫자들은 외워야 됩니다. 그리고 C 표지는 내리막 경사가 시작되는 지점 전 30m에서 200m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내리막 경사 표지죠. 맞아요. 30에서 200. D 표지는 도로 폭이 좁아지는 지점 전 30에서 200m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이거는 30이 아니고 50m죠. 도로 폭 좁아짐 표지고 50에서 200m 도로 우측에 설치한다. 이게 50m가 틀렸어요. 이 문제 상당히 어렵죠. 일단 이게 무슨 표지인지도 알아야 되고 각각의 표지들을 중앙에 설치하는지 우측에 설치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구분은 어떻게 하냐면 중앙하고 우측을 어떻게 구분하냐. 교차로 표지만 중앙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우측에 하는 겁니다. 그건 이제 쉽죠. 거리가 이제 좀 어려워요. 거리는 좀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도로 폭 좁아진 표지는 50에서 200이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09번. 다음 규제 표지가 설치된 지역에서 운행이 허가되는 차량은 했습니다. 얘랑 얘가 지금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얘는 뭐고 얘는 뭘까요. 얘는 사람이 여기 타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에 짐을 싣고 있고 바퀴가 이렇게 있는. 이게 뭘까요. 경운기죠. 경운기. 얘는요. 뒤에 이렇게 굴뚝도 있어요. 차에. 뒷바퀴는 엄청 크고. 앞바퀴는 좀 조그맣고 이래요. 근데 엄청 네모나게 생긴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건 트랙터예요. 트랙터. 시골에 가다 보면 왜 벼배 가지고 싣고 가고. 벼배는 기계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트랙터라고 하죠.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통행금지 표지판이에요. 따라서 운행이 허가되는 차량은 뭘까요.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아닌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화물자동차는 가능하겠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문제 중에서 좀 어려운 우측에 숙하는 문제입니다.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이 세 가지가 통행금지 됩니다. 손수레가 그림이 없는데 참고로 손수레도 안됩니다. 알고 계십시오. 손수레라고 하니까 또 그렇죠. 리어카요. 리어카. 리아카라고도 표현하는데. 리아카 아닙니다. 이거 이거. 리어카의 일본식 표현인데 아니고요. 우리나라 말로 손수레 되겠죠. 경운기, 트랙터, 손수레 오지 말라는 표지예요. 이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910번. 다음 규제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30 하지 말아라 하는 건데. 밑에 보니까 언더바. 밑줄이 이렇게 딱 거져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최저 속도를 제한하는 거예요. 최저. 이 정도 속도로는 달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30 이상으로 달리라는 얘기죠. 최저 속도 제한 표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 여기 밑줄이 없으면 최고 속도 제한 표지예요. 2번은 최고 속도 제한 표지고. 차간 거리 확보 표지는 이거요. 앞차, 뒷차가 있고. 간격이 50m다. 이런 표지. 이게 차간 거리 확보 표지가 되겠어요. 안전 속도 유지는 없고요. 따라서 이거는 언더바가 있는. 밑줄이 있는 이 표지판은 최저 속도 제한 표지. 1번이 답이 됩니다. 911번이요. 다음 안전표지의 명칭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안전표지 명칭이고요. 뭔가 길이 이렇게 오다가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고 있어요. 왼쪽 오른쪽 다 갈 수 있다는 이런 뜻인데. 양측방 통행 표지죠. 양측방 통행 표지고요. 양측방 통행 금지 이런 건 없고. 중앙분리대의 시작과 종료 표지는 있어요. 중앙분리대가 여기 있어서 이렇게.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니까. 중앙분리대를 놓고 오른쪽으로 간다. 중앙분리대가 시작하는 거고. 중앙분리대가 이제 끝나고 더 이상 없다. 그러면 왼쪽으로 와도 된다 해서. 여기 중앙분리대 끝남 표지가 있어요. 시작하는 게 있으면 끝나는 게 있고요. 반대 방향도. 내가 시작 표지가 있으면 왼쪽에는 이제 끝남 표지가 있을 것이고. 저쪽 앞으로 가서 시작 표지가 있으면 여기 끝남이 있고요. 이렇게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으면 내 오른쪽으로 갈 때는 여기 시작 표지가 있고. 여기 끝난 표지가 있으면 저 반대편이 또 시작 표지가 있고. 그렇겠죠. 이런 개념이에요. 시작 표지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끝난 표시가 왼쪽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갈래로 갈라지는 거. 양측방 통행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912번. 다음 안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이죠. 아예 그냥 비보호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 다음이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나 누구나 맞출 거 같으니까. 그거를 보고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느냐 라는 문제예요. 한번 볼까요. 일단 이 비보호 좌회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많은 분들이 어떻게 알고 계시냐면 반대편에서 오는 차랑 좌회전 하다가 부딪혀도 네 책임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보호를 해주지 않는다. 비보호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이 비보호 표지판의 원래 뜻은 일드 투 언커밍 트래픽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표현을 하니까 어려운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일드랑 언커밍 때문에 그런 거죠. 트래픽이 이제 교통인 건 대부분 알고 계신데 무슨 뜻이냐? 양보하라 이런 뜻이에요. 어디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좌회전하다 사고 나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이거랑 다른 얘기잖아요. 원래 뜻은 그런 거예요.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주고 차 없으면 이제 그때 지나가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표지판에다 뭐라고 써야 되는데 한글에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라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너무 기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줄여서 다 하는 말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낸 게 이제 비보호예요. 원래 뜻은 대항, 반대 방향에서 오는 차한테 양보를 해라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한번 보기를 볼게요. 1번.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신호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빨간불에도 좌회전 할 수 있는 걸까요? 간혹 어떤 분이 계시냐면 아니 어차피 초록불에 좌회전을 하나 빨간불에 좌회전을 하나 어차피 보호를 못 받는데 내가 알아서 책임 질게요. 사고 나면 내가 책임 지면 되잖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녹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원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적색 신호에 좌회전 하는 건 뭐예요? 그건 신호위반이에요. 완전히 다른 얘기란 얘기죠. 신호에 관계없이 차량 통행이 없을 때 좌회전 하는 건 아니에요. 틀린 거죠. 녹색 신호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2번. 적색 신호에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그 신호위반인 거죠. 3번. 비보호이므로 좌회전 신호가 없으면 좌회전 할 수 있는 거죠. 비보호니까 좌회전 신호가 당연히 없겠죠. 물론 좌회전 신호가 있고 비보호 딱지를 붙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좌회전이 직진보다 훨씬 더 많을 때 보호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해서 좌회전 신호도 주고 비보호도 주고 빨간불 외에는 전부 다 모든 현실에 다 차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호 비보호 좌회전인데 비보호 딱지가 붙어 있으면 좌회전 신호가 없어도 좌회전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녹색 신호에서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을 때에는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이게 비보호의 원래 취지죠.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913번. 다음 안전표지 명칭은 있어요. 갈라지긴 갈라지는데 아까처럼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고 옆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이거 뭐죠. 좌우회전 표지입니다. 좌회전 할 수 있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런 표지예요. 양측방 통행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되게 헷갈리는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시작 종료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죠. 요건 요쪽이니까. 따라서 정답은 좌우회전 표지 2번이 되겠습니다. 914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요건 지시표지 되겠고요. 파란색. 요건 좌회전하고 유턴해라. 좌회전 및 유턴지시표지 되겠고요. 차가 좌회전 후 유턴하는 거예요. 좌회전 또는 유턴하는 거예요. 따라서 안전표지 일종이죠. 안전표지 중에 지시표지에 해당하는 거고요. 2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좌회전 차가 유턴보다 우선임을 지시한다. 아니고 좌회전 차보다 유턴차가 우선이다. 아니죠. 따라서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요렇게 가서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에서 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바로 좌회전이 안되고 우회전하고 우회전하고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라. 이런 얘기에요. 왜 그래요 이거. 좌회전이 여기가 금지가 돼 있어서 그래요. 공사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니까. 이걸 보통 피턴이라고 불러요. 피턴. 왜 그래요. 이게 피자처럼 생겼죠. 이게 이렇게 피턴이라고 부르는데 표지판의 이름이 뭐냐면 우회로 표지판이에요. 우회로. 돌아서 가라. 삥삥삥 돌아서 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보면 우회로가 어딨냐면 이거. 좌회전이 금지된 지역에서 우회도로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 이게 이 표지판이죠. 이 표지판이고. 그 다음에 회전형 교차로라는 건 이거. 회전 교차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는 회전 교차로를 말하는 거고요. 좌측면 통행은 왼쪽으로 가라. 좌측면 통행입니다. 따라서 이 표지판의 이름은 우회로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에요. 다음 완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됐어요. 누가 봐도 딱 봐도 오른쪽 화사표가 엄청 크고 왼쪽 화사표가 되게 조그맣고 하면 안 될 것 같죠. 빨간색이니까. 무슨 뜻이냐면. 백색 화사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통행 우선 표지판이라고 부르죠. 오른쪽. 백색 화사표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이 우선 통행할 수 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완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이거 자전거 횡단 표지판이에요. 자전거 횡단도 표지판. 자전거 횡단하는 도로가 있다는 얘기죠. 표지판이 써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전거가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 그죠. 1번이 답입니다. 불가능하다. 횡단할 수 있다. 주의한다. 이런 거 아닙니다. 정답은 1번. 자전거 횡단이 가능한 자전거 횡단도가 있다. 표지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완전 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일방통행 어디로? 직진. 직진 일방통행만 가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요 표지판이죠. 따라서 직진 도로는 일방통행 도로다. 그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게 좌측 일방통행도 있고 우측 일방통행도 있고 막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직진이 일방통행이면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여기 우측이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이 들어있을 것이고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좌측이 일방통행이라는 표지판이 있겠죠. 요게 하나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 옆에 양옆에 다 같이 쓰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지금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표지판은 직진 도로는 일방통행도로다. 4번이 되겠네요. 919번. 도로교통 법령상 다음 완전 표지가 설치된 차로 통행 방법으로 올바른 것을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 차로 표지예요. 자전거 전용 차로 표지. 1번. 전동 킥보드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전거 전용 차로는 자전거 등만 통행하도록 제시하는 것이에요. 자전거 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전거 등이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 포함한 거라고 그랬죠? 개인형 이동장치에는 뭐가 있어요? 전동 킥보드 전동 이른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하거든요. 전동 킥보드가 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표지 설치된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어요. 전기자전거 있잖아요. 여기 여기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해 있죠? 틀렸죠? 자전거인 경우만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아니죠. 개인형 이동장치도 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이 표지가 설치된 차로를 통행할 수 없죠. 이건 자전거가 가야 되니까 자동차는 차마에 분류해서 자동차로 따로 빠지는 거죠. 자전거 등에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20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애를 데리고 있는 부모님이 계시고 자전거도 있는데 둘 다 파란색 표지판 안에 들어있네요. 뭔가 함께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자전거도 할 수 있고 사람도 할 수 있고 자전거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거 관련된 게 뭐가 있을까요? 자전거만 통행한다. 만. 틀렸죠?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 그죠? 요거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계속 오답을 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그럼 자전거는요? 자전거 얘기가 없죠? 틀렸고 4번 자전거 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이렇게 생겼죠? 횡단. 왼쪽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횡단이다. 횡단 표시가 딱 되어있고요. 전용차로하고 횡단도하고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용차로는 자전거만 갈 수 있는 길 말하는 거고요. 횡단도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자전거가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다른 거죠. 2개가. 따라서 요 문제에서는 사람하고 자전거가 같이 있는 요 문제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임을 지시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921번.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의 설명 및 통행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요거요. 요거 무슨 교차로 말하는 거예요? 회전교차로 말하는 거죠? 영어로 하면 라운드 오브 아웃이라고 불러요. 라운드 오브 아웃. 회전교차로인데 통행 방법으로 올바른 걸 찾아보래요. 교차로 중심에는 화물차 턱이 있다. 트럭 에이프론을 잘 몰라서 답을 못 고르는 경우 종종 있는데 뭐냐면 여기 회전교차로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요 부분이 있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 크게 돌다 보니까 뒷부분이 여기 걸리거든요. 근데 승용차는 여기 그냥 색색 돌지만 화물차는 바퀴가 이렇게 밟고 지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기를 따로 공간을 마련을 해 주는데 승용차는 여기 못 들어갑니다. 따로 마련해 주는 공간. 화물차 바퀴 밟으라고 마련해 주는 턱. 거기가 바로 트럭 에이프론. 화물차 턱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예요. 1번이에요. 다른 내용도 보죠. 이 안전표지가 설치된 교차로는 교통서클이라고 한다. 이게 틀렸어요. 교통서클이 아니라 라운드 오브 아웃이고요. 교통서클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로터리에요. 로터리하고 회전교차로 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하지만 로터리는 진입차가 우선이에요. 다른 방식입니다. 틀렸고요. 교차로 진입 시는 방향 지시등을 작동하고 진출 시는 작동하지 않는다. 진출 시에도 작동해야 됩니다. 교차로니까요. 교차로 안에 진입하려는 차가 화사표 방향으로 회전하는 차보다 우선이다. 틀렸죠. 회전하는 차가 우선이에요. 왜요? 회전교차로니까.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틀렸어요. 따라서 맞는 것은 화물차턱이 있다고 했던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922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볼까요? 자전거가 있고요. 두 대가 나란히 옆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보기 볼까요? 자전거도로에서 두 대 이상의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이거네요. 자전거 나란히 통행 허용 표지판이고요. 자전거 횡단도임을 지시한다. 자전거 횡단도는 이렇게 생겼죠. 횡단도가 딱 모습이 보이고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지시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주차장이 있음을 알린다.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따라서 맞는 것은 나란히 통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1번이 되겠습니다. 923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쓰여냈습니다. 자전거도 있고 보행자들도 있는데 그 둘을 구분을 딱 해놨어요. 이렇게. 뭔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는게 뭘까요? 자전거 횡단도 표지 자전거 우선 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 도로 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 그죠? 4번이 답이고요. 자전거 및 보행자의 통행을 자전거는 이쪽으로 가고 보행자는 이쪽으로 가라 이렇게 구분을 딱 해놓은 겁니다. 요 둘이 같이 있다고 제가 겸용 도로랑 헷갈리시면 안 되죠. 겸용 도로 표지는 그 선이 없어요. 선이 없어요. 이게. 같이 있는 거고 구분 도로는 이렇게 딱 구분이 되어 있죠. 두 개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고요. 자전거 횡단도는 요게 생겼고 자전거 우선 도로는 노면 표시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자전거 및 보행자 통행 구분 표지이다. 되겠습니다. 924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에 안전표지에 따른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있어요. 직진차로 있고 좌회전차로 있고 겸용차로가 있습니다. 보죠.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 중앙선을 따라 서행한다.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우회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중앙선이잖아요. 이쪽으로 붙어 있다는 얘기죠. 우회전을 할 거면 이쪽으로 붙어야 되잖아요. 지금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틀렸죠. 좌회전을 하려는 경우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한다. 좌회전 이쪽이니까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하는 거 맞죠. 요건 맞아요. 3번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직진하려는 차보다 우회전하려는 차가 우선이다. 요건 또 4번이 반대의 얘기 우회전차보다 직진이 우선이다.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둘 다 서로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직진도 할 수 있고 우회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있다고 직진차 앞에 서 있다고 우회전차가 뒤에서 빵빵거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직진할 권리도 똑같이 있고 우회전할 권리도 똑같이 있는 거예요. 틀렸어요. 둘 다 따라서 맞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25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오른쪽으로 딱 이렇게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오른쪽으로 통행해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볼까요? 우회전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고 이거는 우측면으로 통행하라 이런 뜻이에요. 차가 우측으로 통행을 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요거 답은 3번이 되겠죠.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지하는 것 좌측통행은 이게 좌측면 통행이고요. 회전을 진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우회전, 좌회전 이 회전이요. 유턴지시는 이렇게 생겼죠. 유턴지시 표지 이거는 우측방 표지를 하고 있으니까 우측면 통행 3번이 답이 되겠네요. 926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안전표지표죠. 이게 뭐예요?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차가 좌측면으로 가라는 거 이게 1번이 답이죠. 회전 진행할 것은 이거 얘기하는 거고 회전교차를 해서 많이 쓰죠. 차가 우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는 것은 이거죠. 요거랑 반대입니다. 차가 후진할 걸 지시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차가 좌측면으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927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에 지시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뭐예요? 자동차 전용 도로네요.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맞는 거 찾아보래요. 특수 자동차는 이 도로를 이용할 수 없지 않죠. 자동차 이용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틀렸어요. 환불 자동차는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자동차잖아요. 가능합니다. 틀렸죠. 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거 맞아요.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전용 도로에 이륜 자동차 통행을 금지하고 있어요. 대신에 긴급 자동차인 경우는 가능합니다. 다음은 3번이 되는 거고요. 이 내용은 도로교통법 63조에 보면 통행 금지 사항이 나오는데 자동차 외의 차만은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에서는 안 돼요. 고속도로 등이 바로 자동차 전용 도로죠. 그런데 이륜 자동차는 긴급 자동차만 이 자동차에 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은 3번이 되겠고 원동기장시 자전거는 긴급 자동차인 경우만 이 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런데 자전거는 차가 자동차가 아니에요. 도로교통법 2조 자동차 정의에 보면 원동기장시 자전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여기 자동차 등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자동차 전용 도로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928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차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얘기하는 거죠. 이걸 이용할 수 없는 차가 어떤 거냐 하는 거죠. 전기자전거 전동이름평행차 개인형 이동장치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했다. 이거예요. 전기자전거 자전거 전용 도로 이용할 수 있죠. 자전거란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하는 거니까요. 맞고요. 전동이름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속하죠. 어디 나와요. 개인형 이동장치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는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름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해요. 전동이름평행차가 여기 속해 있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전동이름평행차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한 종류잖아요. 2번이 2번 3번이 다 같은 얘기죠. 그럼 4번이 답이겠네요.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거래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여기를 이동할 수 있는데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개인형 이동장치를 제외한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여기를 쓸 수가 없어요. 따라서 답이 4번이 되겠네요. 929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이 보행자가 있는데 보행자 전용 도로래요. 다른 차들이 못 들어오고 보행자만 들어갈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도로 보행자 전용 도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 또는 유아의 보호를 지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보호하라 1번이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한다. 횡단보도 지시 노인부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 지팡이 짓고 있는 할아버지하고 할머니가 손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표시하는 거였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네요. 930번이요.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직진하고 좌회전해라 이런 뜻이죠. 직진 및 좌회전하라 이런 뜻이에요. 차가 직진 후 좌회전할 것을 지시한다. 아니죠. 직진과 좌회전 동시에 가능하다 이런 뜻이죠. 차가 좌회전 후 직진 아니고요. 순서의 얘기가 아닙니다. 차가 직진 또는 좌회전하라 이런 뜻이죠.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좌회전하는 차보다 직진하는 차가 우선이다 이런 뜻은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통행 우선에 대한 얘기인데 요건 당연히 아니겠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931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의 모습이 보이고 있네요. 어떤 뜻일까요. 노약자 보호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보호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횡단보도로 통행하라는 지시표지죠. 노약자 보호는 요 표지판 보행자 전용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 2번이고 어린이 보호는 어린이 보호 표지판 따로 있죠. 어린이 보호라고 써 있어요. 따라서 이건 횡단보도라고 써 있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로 통행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32번 도로교통법상 다음의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손잡고 있고요. 할아버지가 지팡이 짓고 있는 요 표지판 뭘까요.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죠. 노인을 보호하라 이런 뜻이죠.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 1번이죠. 1번이 답이고요. 나란히 걸어가라는 뜻이에요. 그런건 아니죠. 나란히 걸어가면 정지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것도 아니죠. 남성노인과 여성노인 차별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아니죠. 1번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지판입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93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 지시표지로 맞는 것은 했어요. 지시표지가 뭘까요. 이거는 규제표지죠. 통행금지니까 규제하지 말라는 얘기고요. 이거는 하얀색 바탕이 검은 것이니까 보조표지가 되고요. 여기서 회전하세요 라고 말하는 지시표지가 되겠고요. 회전교차로 표지죠. 그리고 이거는 앞에 논면전차와 교차로가 만나니까 주의하세요. 하는 주의표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시표지로 맞는 것은 3번 회전교차라고 있으니까 회전하세요. 하는 거죠. 답 3번이었습니다. 934번 다음 안전표지가 의미하는 것은 했습니다. 우회전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우회전표지죠. 1번이 답이고요. 우로굽은 도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우회전하고 우로굽은 도로하고 화사표가 동시에 둘 다 오른쪽으로 생겨가지고 이건가? 싶으신 분도 계실텐데 이거는 주의표지예요. 우로 굽었으니까 조심해라. 이런 표지고 이거는 우회전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시예요. 지시표지랑 주의표지는 다른 거죠. 따라서 파란색이 지시다. 또 주황색 빨간색이 조심해라. 이런 뜻이다. 하는 거죠. 색깔이 조심해야 될 것 같잖아요. 따라서 지시를 하고 있는 우회전하라는 표지는 바로 1번 되겠습니다. 935번 다음과 같은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교차로에서의 통행 방법 중 맞는 것은 했어요? 신호등이 등화가 4개가 있으니까 여기가 좌회전이잖아요.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잖아요. 그러면 좌회전 신호가 지금 난다는 얘기인데 비보호 딱지도 같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직진 신호씨 좌회전 가능이라고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면 초록불이 나서 직진할 때도 좌회전 할 수 있다는 얘기고 좌회전 신호가 나서 좌회전 할 때는 당연히 좌회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고 해요? 보호 비보호 좌회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초록불 났을 때는 비보호로 좌회전하고 좌회전 신호 났을 때는 신호받고 좌회전하는 거예요. 언제만 그러면 좌회전이 안 되냐? 빨간불일 때만 좌회전이 안 되는 겁니다. 빨간불일 때 비보호 딱지 있다고 좌회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하다가 걸리면 신호위반 처벌 받죠. 빨간불에 좌회전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통행 방법 맞는 거 찾아볼까요? 좌회전 녹색 화살 표시가 등화된 경우에만 좌회전 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랬죠. 초록불에도 직진 신호에서도 비보호로 좌회전 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고요. 좌회전 신호시 좌회전하거나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도록 좌회전 할 수 있다. 진행 신호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도록 좌회전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비보호라고 부르는 거죠. 좌회전 신호 났을 땐 당연하고요. 이거는 2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바로 이 얘기가 보호 비보호 좌회전 정의입니다. 3번. 신호등과 관계없이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도록 좌회전 할 수 있다. 빨간불 좌회전은 신호위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틀렸고요. 황색등화시 반대방면에서 오는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느냐 하도록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요. 황색등화는 정지선에 정지를 해야 됩니다. 틀렸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36번. 다음 노면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노면표시죠. 바닥에 좌회전 있고 우회전 있는데 안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묶어서 안된다고 했죠. 좌회전 우회전 하지마라. 이런 얘기죠. 좌회전 우회전을 할 수 없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좌우 살피면서 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좌회전 우회전만 할 수 있다는 건 x가 없어야겠죠. 문제는 우회전만 할 수 있으면 우회전 표시가 있겠죠. 이것도 아니고요. 따라서 답은 1번. 좌우 회전을 할 수 없다. 되겠습니다. 937번. 다음 노면표시가 의미하는 것은 삼각형이 딱 두 개가 그려져 있고 여러 개 그려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삼각형이 저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지? 산으로 간다는 뜻인가요? 이게 아니고 경사면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에 오르막 경사가 있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1번이죠. 전방에 과속박리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고원식 횡단보도라든지 그런 거 만들 때 이런 표시를 다 해놓죠. 횡단보도가 이렇게 있으면 진행할 때 이쪽 부분에 여기 표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삼각형이 좁아지는 거는 이 표시죠. 두 대 동시 통행도 이런 거 없고 산악지역 이런 것도 아니고 따라서 이거는 1번. 전방에 과속박리턱 또는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38번 도로교통법 영상 다음에 노면 표시가 설치되는 장소로 맞는 것은 했어요. 이거를 하지 말아라. 이거가 뭘까요? 유턴이죠. 유턴 금지 표지판이죠. 이거는 노면 표시에요. 노면 표시. 바닥에 그림 그려 놓은 거에요. 유턴을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맞는 거 찾아볼까요? 차마의 역주행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을 설치한다. 역주행은 이런 얘기 아니죠. 역주행은 이렇게 생겼어요. 진행방향에 거꾸로 화살표시가 있죠. 차마의 유턴을 금지하는 도로의 구간을 설치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회전교차로 내에서 역주행을 금지하는 도로. 역주행은 이런 표시 있다고 했고. 회전교차로 내에서 유턴을 금지하는. 회전교차로내가 아니라 어디든 차마 유턴을 금지할 때는 이걸 써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39번 다음 상황에서 적색노면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했어요. 적색노면 표시 언제 하는 거에요? 새로 생성된 건데 소방시설 등이 설치된 구역 얘기하는 거에요. 주정차 절대 금지하라. 이런 뜻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구역으로부터 5m 이내에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죠. 맞는 거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차도와 보도를 구역하는 길가장자리 구역을 표시하는 거 길가장자리 구역선이라고 부르는 거에요. 이거 아니고요. 차의 차로로 변경을 제어하는 건 실선 얘기하는 거에요. 아니고요. 보행자 보호구역을 표시하는 것은 보호구역 표지판 얘기하는 거니까 아니고요. 따라서 요건 4b 4번이 되겠습니다. 940번 도로교통법 영상 다음과 같은 노면 표시에 따른 운전 행동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 어디에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네요. 어린이 보호구역에 요런 표시가 있어요. 요거 요렇게 요걸 뭐라 그래요? 지그재그차선이라고 불러요. 요건 어떨 때 쓰는 거죠? 서행하라 할 때 쓰는 거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정차가 금지 됩니다. 맞는 거 찾아볼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어떤 경우에도 정차하여 어린이를 태우지 않는다. 맞아요 이거. 1번이 맞죠? 주정차 금지구역입니다. 이거 태우면 안 되는 거예요. 맞고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예고 표시가 있으므로 미리 서행을 해야 된다. 횡단보도 예고 표시는 뭐예요? 이거 다이아몬드 표시반 얘기하는 거죠? 없어요 지금. 틀렸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13세 이하의 어린이 및 영유아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되게 맞는 거 같은데 되게 틀렸죠? 13세 미만입니다. 13세부터는 중학생이잖아요. 그렇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승하차 구간 표시에만 안전하게 어린이를 승차시킨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다 태우고 내리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학교 앞에 보면은 학교 앞에서 막 태우고 내리고 하고 있죠? 다 불법입니다. 다 어린이 보호구역 밖에서 내리고 걸어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941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볼까요? 이거는 오르막이 있다. 오르막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 오르막이 지금 만나고 있죠? 이 부분에서. 그러면 횡단보도인데 횡단보도가 위로 올라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솟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원식 횡단보도를 나타낸 거예요. 고원이 뭐예요? 높은 그리고 넓은 장소 이런 뜻이죠? 이게 평야지대면 산이에요. 산인데 그 위에가 산이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게 아니고 여기가 없는 거죠. 평평하게 생긴 거예요. 사람도 살 수 있고 빌딩도 질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이 없고 그래서 여기 부분이 없고 이렇게 높은 평평한 지대 여기를 고원이라고 부르죠. 이 횡단보도가 고원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바닥에서부터 바닥의 높이하고 이 횡단보도 높이가 달라요. 이만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여기 평면에서 보면 주행 방향에서 이렇게 보면 오르막 경사부가 이렇게 있고 사람 건너는 곳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솟아있는 고원처럼 생긴 고원식 횡단보도라고 해요. 따라서 1번 고원식 횡단보도 표지는 맞는 얘기고요. 볼록 사다리꼴과 과석방지턱 형태로 하며 높이는 10cm로 한다. 이거 맞죠? 0.1m라고 표시되어 있죠? 10cm 맞아요. 운전자의 주위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는 지점에 설치를 한다. 어디다 보통 해요? 스크존 보호구역 같은 데 많이 하고요. 속도를 낮춰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곳에 설치를 하죠.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고원식 횡단보도 막 설치하고 그러면 속도를 내야 하는 도로에선 또 속도를 못 내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가 있죠. 따라서 틀린 것은 4번 모든 도로에 설치할 수 있다. 이게 틀렸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942번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해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표시요. 다이아몬드 표시 모르시는 분들 많은데 길 가다 보면은 다이아몬드 표시가 이따만하게 있는 거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커다랗게 저게 뭐지 싶은데 전방 100에서 200m 사이에 횡단보도가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표시를 보게 되면 속도를 줄이고 유사실을 대비해서 일시정지할 수 있도록 서행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 표시는 무슨 뜻이에요?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다. 이렇게 양보. 그 다음에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알리는 것이다. 그죠?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주차장소 표시하는 건 주차라고 써야겠고요. 이건 아니고 맞는 것은 3번.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알리는 것이다. 3번이 되겠습니다. 943번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자전거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고 자전거 거꾸로 해서 이쪽으로 자전거가 오라는 얘기네요. 자전거 횡단도 표시 되겠습니다. 노면 표시에서요. 자전거 횡단도 표시판에서는 이렇게 표시하죠? 요게 요 얘기예요. 같은 얘기입니다. 바로 2번. 자전거의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죠? 전용도로 표시판은 요거였고요. 주차장은 파킹 써 있는 거 두 대 이상 나란히 하면 통행 허용하는 거 두 개 있는 거 따라서 요거는 횡단도 표시니까요. 2번. 자전거 횡단도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답이 되겠습니다. 944번이요.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완전 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됐습니다. 요렇게 역삼각형 표시가 있고 양보 라고 써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 거죠? 양보 노면 표시죠? 보통 이게 합류도로 같은 데서 보면 여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 있죠? 직진하는 차들한테 여기 오는 차가 양보를 하게끔 하고 있죠? 요럴때 쓰는 거예요. 맞는 것은 횡단보도 표시하는 거예요? 아니죠. 횡단보도 이렇게 생겼죠? 차가 들어가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다. 정차금지대에는 요렇게 생겼어요.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요렇게 표시가 되죠. 요렇게 이렇게 표시됩니다. 요거요. 아니고 차가 양보해야 할 장소를 표시하는 것이다. 맞죠? 양보 표시. 교차로에 오르막 경사면이 있으면 표시하는 것이다. 요거 오르막 경사면은 여기서 화살표가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 양보 노면 표시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45번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차금지지대에 나왔네요. 정차금지지대 표시요. 교차로 이렇게 보면요. 여기 딱 정지선이 앞에 딱딱 막혀져 있고 이 안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 서 있지 말라는 얘기에요. 빠져나가든지 앞에 서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얘기죠. 왜 그래요? 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소방서가 있어요. 차들이 출동을 해야 되니까 여기 주차 정차 이런거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교차로도 마찬가지구요. 이런거 정차금지지대에 표시할 수 있습니다. 꼬리물기 빈번하게 나오고 그러면 정차금지지대를 설치할 수가 있죠. 따라서 이 표시는 뭐냐면 차가 들어가서 정차하는 것을 금지하는 표시하는 거 3번이 정차금지지대 표시가 되겠네요. 3번이 답입니다. 946번 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황색 실선이 왼쪽에 딱딱 있고요. 자전거 이렇게 표시하는 거에요. 어떤 뜻이 있습니까? 자전거 이런 뜻입니다. 전용도로는 자전거 그림만 딱 있어요. 전용도로랑 우선도로가 헷갈리죠. 이게 그래서 우선이나 전용이나의 문제인데 우선도로 표시가 됩니다. 화살표 두개가 있고 꺽쇠 두개가 있으면 우선도로를 표시하는 거예요. 답이 1번이죠. 947번 다음 안전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황색 실선이 왼쪽에 딱딱 있고요.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있고 가운데는 점선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요거 언제 쓰는 걸까요? 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정차 및 주차를 금지할 때 씁니다. 요거 오른쪽 차로 오른쪽에 보면 요즘에 차선의 색깔이나 점선이냐 실선이냐 이중실선이냐 그게 색깔이 하얀색이냐 노란색이냐 이런 것 따라서 주차를 할 수 있냐 없냐 시간대가 정해지냐 안정해지냐 이런 것까지 다 따질 수가 있게 도르통법 시행규칙이 변해져 있어요. 따라서 맞는 것은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는 정차 및 주차 금지 표시가 되겠습니다. 요거 답이 2번이에요. 요런 문제는 조금 어렵죠? 요건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이런 문제 많지 않으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2번이 답이었습니다. 948번 다음 안전표제의 의미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좌회전 유도차로라고요. 앞이 이렇게 딱 정지선이 있는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점선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유도차선이라고 부르는 건데 요거는 앞이 딱 정지선으로 막혀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좌회전 유도차로라고 부릅니다. 이거 언제 쓰냐면 정지선이 이렇게 있고요. 좌회전만 이렇게 앞으로 3대 정도 앞으로 나갖고 정지선이 딱 있어요. 그래서 직진 후 좌회전 신호를 쓸 때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직진 직진을 주고 나서 그때 좌회전들을 여기 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좌회전 신호를 주죠. 얘들이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이쪽 직진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좌회전을 그만큼 더 많이 대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용량을 증대시킨다고 표현하는데 좌회전을 3대밖에 처리 못했을 것을 6대씩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뒤로는 못 넓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들에도 또 쉽게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정지선을 반드시 잘 준수해야 돼요. 안 그러면 꼬리물기 같은 걸 만약에 시도하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오는 직진이랑 부딪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거 좀 위험한데 아주 아주 준법정신이 투철한 나라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쉽지 않죠. 따라서 의미가 맞는 것은 뭐냐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황색등화 적색등화 다 아니고요. 녹색등화 초록색 이쪽에 초록색이 났을 때 그때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 후에 좌회전이 날 거니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직진 후 좌회전 신호체계가 적립이 안 돼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면 여기서 뭐 직접 나와서 상충이 일어나니까 안 돼요. 반대 직진 후 좌회전 그러면 반대편도 직진 후 좌회전이 딱 돼야 돼요. 그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표지로 맞는 것은요. 좌회전 유도차로 표지고요. 3번이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녹색등화 동안 교차로 안에서 대기하는 지점을 표시하는 것 되겠습니다. 답 3번입니다. 949번 다음 한 점 표지의 의미로 맞는 것은 했어요. 오른쪽 왼쪽에 하얀색 실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요렇게 있습니다. 실선은 뭔 뜻이냐면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라는 뜻이에요.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그런 곳에서 차도와 보도를 구획하는 구분하는 하얀색 실선. 바로 길 가장자리 구역선이 되겠죠. 갓길 아니고요. 차로 변경 아니고 유통구역 아니고 길 가장자리 구역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950번 다음 노면 표시의 의미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요고요. 다이아몬드 표시. 이거 뭐라고 했습니까? 횡단보도 나온단 뜻이라고 했죠. 노면 표시에 다이아몬드가 딱 있으면 저 앞에 횡단보도가 딱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전방에 뭐가 있다?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리는 것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1번 다음 방향표지와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볼게요. 표지판 많이 보시게 될 건데 초록색으로 된 표지판 지방도라는 뜻이죠. 지방지역.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 도시지역이라는 뜻이에요. 다르죠. 인구 50만명을 기준으로 색깔을 바꾸게 돼요. 보면 초록색이니까 지방이네요. 그리고 위에 걸 먼저 봐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interchange. 나들목이라는 뜻이죠. 고속도로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일반 국도를 접하는 여기를 interchange라고 하죠. ic라고 줄여서 많이 표현하고요. jc라는 것도 있는데 정션이에요. 이거는 갈림목 이렇게 표현하고 고속도로와 고속도로가 만나는 곳. 여기를 이제 갈림목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ic 표시가 있으니까 이건 interchange 뜻이고요. 군포 interchange라는 뜻이에요. 이 숫자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숫자는 뭐냐면 이 도로의 시점으로부터 여섯 번째 출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출구인 군포 ic가 150m 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고 나가면 47번 국도를 만나게 된다. 이건 국도 표시에요. 이런 뜻입니다. 맞는 거 찾아볼까요? 150m 앞에 6번 일반 국도와 합류를 한다. 6번 국도랑 합류를 하는 게 아니라 47번 국도랑 합류하는 거죠. 틀렸고. 나들목의 명칭은 군포다. 맞죠? 2번이 답이 되겠고. 3번 고속도로 기점에서 47번째 나들목 ic라는 의미다. 여섯 번째 나들목이라는 의미라고 했죠? 47번 국도를 만나는 거라고 했습니다. 4번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연결해주는 분기점의 표시이다. 분기점은 정션이라고 했죠? 여기는 나들목 ic의 표지입니다. 고속도로와 일반 국도를 연결하게 됩니다. 4번도 틀렸어요. 정답은 나들목 명칭 군포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952번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 속 대전 143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천안 75, 수원 23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거는 대전 지역에 가장 먼저 닿는 인터체인지까지 몇 km 남았나 이걸 표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안 지역에서는 75km 남았고 수원에서 제일 가까운 ic까지는 23km 남았다 이런 뜻이에요. 볼까요? 전광역시청까지 거리 아니고 전광역시 행정구역 경계선 아니고요. 위도상 전광역시 중간지점 아니고요. 가장 먼저 닿게 되는 전 지역 나들목까지의 잔여거리 이거예요. 나들목까지 잔여거리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53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사진 장소에서 유턴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신호기가 이렇게 있고 유턴 표지판이 딱 있어요. 그럼 언제 유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신호도 위반만 아니면 다 유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시표지가 있고 보조표지가 없는 상태죠. 지시표지가 있고 보조표지가 없어요. 지시표지가 있고 보조표지가 다 틀렸네요. 없으므로 신호등과 관계없이 유턴한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54번 다음 안전표지의 뜻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뭘 금지하네요. 자동차랑 이륜자동차 원동유장시자 정도가 다 되겠죠. 그거를 8시부터 20시까지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요거 요 표지판이 일단 뭔지 알아야 돼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및 원동유장시자전거를 통행을 금지시키는 거고요. 그 금지하는 것을 시간을 정한다는 거예요.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들어오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보기를 볼까요?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통행금지. 자동차와 이륜자동차 원동유장시자전거가 통행금지. 요게 맞는 거네요. 자동차와 원동유장시자전거 아니고 이륜자동차 빠졌죠. 자동차와 자전거 이륜자동차 얘기가 없고요. 따라서 자동차, 이륜차, 원동유장시자전거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통행금지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955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에 안전표지에 따라 견인되는 경우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주차금지가 되어 있는데요. 견인지역이래요. 주차를 하면 견인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차에서 떠나는 순간 주차예요 이거는. 주차정차 차이를 알아야겠죠. 주차정차. 정차는 차량에 탑승해서 5분 이하만 정차고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주차예요. 차에서 떠났다 그러면 다 주차입니다 이거는. 주차, 주차, 주차이기 때문에 견인되겠죠? 다 견인됩니다. 운전자가 차를 정지시키고 운전석에 5분 동안 앉아있는 경우는 견인이 안 되겠죠. 이건 정차니까. 이거는 3번이 틀렸고. 10분 동안 앉아 있었다 그러면 이건 5분을 초과했기 때문에 이건 주차에 해당하죠. 따라서 이건 견인이 되는게 맞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3번. 정차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956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유턴을 하는데요. 그걸 유턴을 하라는 표지죠. 여기 지시표지니까. 파란색 표지. 유턴하라. 근데 언제? 적신호시에 해라. 이런 뜻이죠. 빨간 신호 나면 그때 유턴하라. 이런 뜻이죠. 적색 신호시 좌회전이 아니라 유턴이죠. 유턴은 금지 아니고 모든 신호 유턴 아니고 적색 신호에 유턴하라. 이런 뜻이죠. 4번이 맞는 답이죠. 957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버스전용차로인데 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런 뜻이죠. 버스전용차로에 일요일 공휴일 제외한다. 일요일 공휴일만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할 수 있다. 아니고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차만 통행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모든 요일 아니죠. 제안하고 있어요.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맞고요. 모든 차가 통행한다. 아니죠. 버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958번. 도로교통법령상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볼게요. 파킹. 주차역. 파킹 5분. 어린이 승하차 하는 곳이다. 이런 뜻이죠. 주차 5분 동안 가능하고 어린이 승하차 하는 주차장이니까 조심해라. 이런 뜻이죠. 볼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행포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를 할 수 있다. 당연히 할 수 있죠. 주차를 할 수 있으니까. 정차는 차에 탑승한 상태로 5분 이하를 말하죠. 그리고 주차는 차에서 떠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차가 주차보다 되게 작은 개념이죠.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차는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합버스가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표지판에 표시된 시간동안 정차와 주차를 모두 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주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차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등이 어린이의 승하차를 위해 정차는 할 수 있으나 주차는 할 수 없다. 이런 말은 아니죠.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정차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4번은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959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차금지 표지가 되어 있죠. 이렇게까지 있으면 정차까지 다 안 되는 건데 정차는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내 표지가 붙어 있네요. 뭐라고 되어 있냐. 공휴일날은 주차를 허용해 준다. 즉 주차는 원래 안 되는 곳인데 공휴일이니까 허용을 해 줄게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06시부터 22시까지 허용을 해 주고 여기부터 160m에서 시간 공간을 표지를 이렇게 해 줬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을 볼까요? 평일에 주차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공휴일만 되는 겁니다. 공휴일에 06시부터 22시에 안전표지부터 160m까지 주차할 수 있다. 이 표지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평일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안 되죠. 주차가 금지구역이에요. 공휴일에는 시간에 상관없이 주차할 수 없어요. 06시부터 22시까지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960번. 다음 도로 명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선했습니다. 강남대로 표지판이고요. 이거 읽을 줄 알아야겠죠.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 방향 나타낼 때 쓰는 도로 명판이에요. 왼쪽이라고 했으니까 틀렸고요. 1화사표. 이거는 도로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뜻이에요. 1번이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이런 얘기고요. 강남대로는 69m다. 이게 아니고 699라고 써 있죠. 1번부터 699까지 강남대로가 구성이 되는데 여기다가 10을 곱하면 그 길의 길이를 알 수 있어요. 6,990m죠. 즉 6.99km예요. 틀렸죠. 그래서 강남대로는 도로의 이름을 나타낸다. 이게 맞네요. 너무 문제를 어렵게 풀었네요. 강남대로가 도로 이름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4번이 되겠네요. 961번이요.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 표지판인데 우측에 있대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우측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다. 이런 표지죠. 3번이 되겠습니다. 표지판 문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딱 보시는 대로 직관적으로 딱딱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962번. 다음 안전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볼게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대각선 횡단보도라고 합니다. 보행량이 많아서 이쪽으로도 건너고 이쪽으로도 건너고 이쪽으로도 건너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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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건널 수 있게 해주는 X자로 생긴 이 횡단보도.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용어를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잘못된 것을 찾아볼게요. 대각선 횡단보도 표지 맞죠? 모든 방향으로 통행이 가능한 횡단보도 맞죠? 보도 통행량이 많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과 편리를 확보할 수 있는 지점에 설치를 한다? 맞아요. 제가 보행자 많을 때 한다고 했죠? 횡단보도 표시사의 빈 공간은 횡단보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틀렸죠? 이거 다 횡단보도예요. 여기도 횡단보도고, 여기도 횡단보도고, 횡단보도예요. 다. 그래서 이렇게 건너가도 되고, 이렇게 건너가도 되고 상관없어요. 이 면적이 전부 다 횡단보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63번 다음 중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은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이 따로 있어요. 일반 길 표지판이고, 이건 문화재 이런거 약간 문화재스럽게 생겼죠? 여기 보면 information i 자가 딱 써있어요. 정보 제공하는 곳이라는 얘기잖아요. i 써있으면 관광이죠. 특히나 표지판에서 이렇게 갈색을 사용한다. 그러면 관광지, 중요 역사 문화 유적지 이런 것들이 갈색 표지판을 사용하죠. 이건 문화재, 관광용 표지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관공서용 보면, 여기 보면 근무 서시는 분이 격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검찰청이나 경찰청 이런 데 들어가면 앞에 근무 서시는 순경분들이 계시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가 보통 뭐예요? 관공서죠. 따라서 격례하고 계시는 근무 서시는 경찰분이 계시면, 관공서용 건물 번호판이에요. 답이 4번이 됩니다. 964번 다음 건물 번호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평촌길 30 이렇게 써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요거 요거가 요거 보실게요. 세종대로 209 이렇게 써있으면, 이게 도로의 명칭이고요. 여기 그 건물의 번호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지금 현재 도로명 주소 사용하고 계시죠. 택배 많이 시키시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위에가 도로명이고, 밑에가 건물번호다 하는 거죠. 여기 지금 보기에서는 평촌길 30이니까, 평촌길은 도로명이고, 30은 건물번호다. 평촌길 도로명이고, 30이 건물번호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65번 다음 세 방향 도로명 예고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관평로 모습인데, 좌회전하면 300m 전방에 시청이 나온다. 좌회전 우회전은 방향을 알려줄 뿐이고, 300m와는 관련이 없어요. 300m는 뭐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평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만안구청도 300m가면 나오는 거 아닙니다. 직진하면 300m 전방에 관평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죠. 관평로는 북에서 남으로 도로구간이 설정되어 있다? 이기 때문에 지금 생각을 하실 텐데, 도로구간은 남에서 북으로 설정합니다. 서에서 동으로 설정하고, 시점이 서쪽과 남쪽이에요. 동서 남북 이렇게 있으면 시점이 서쪽과 남쪽이 시점이고요. 남에서 북으로 서에서 동으로 이게 도로구간을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틀렸고요. 우회전하면 300m 전방에 평촌력이 나온다? 아니죠. 300m 전방에 시청 평촌력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만안구청 다 아니에요. 300m라는 뜻은 전방에 300m의 관평로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966번 다음 영상을 보고 확인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 뭘지 한번 영상 보시죠. 비가 내리고 있고요. 쭉 전방을 향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교차로가 나오고 있어요. 전방에 검은색 차가 들어오고 확 껴들죠. 트럭들 밀고 들어오네요. 급정차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일 위험한 게 검은색 차가 맨 우측 차로로 우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1차로까지 확 껴드는 상황이었죠. 그게 제일 위험했어요. 볼까요? 여기 3번에 그 상황이 있죠.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검은색 승용차가 1차로로 진입하는 상황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다음 3번이 되겠고 우측 정차 중인 대형 차량이 출발하려고 하는 상황 출발하는 모습 볼 수 없었죠. 반대방에는 노란색 승용차가 신호위반하는 거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빗길 주행 중 수막 현상 발생했어요? 쫙 미끄러지는 거 있었어요? 없었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967번 다음 영상을 보고 확인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위험한 상황을 찾아볼게요. 교차로에서 출발합니다. 유도차선이 이렇게 쫙 있는데 아 저 하얀색 차가 2차로에 있다가 1차로로 확 껴들었네요. 교차로에서 차로 변경을 했어요. 원래 안되는 건데 뭐가 위험한 건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앞쪽에서 선행하는 회색 승용차 급정지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반대방에는 노란색 승용차가 중환선 침범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좌회전 대기 중인 버스가 직진하기 위해서 출발하는 거 못 봤죠. 오른쪽 차로에서 흰색 승용차가 내 차 앞으로 진입하는 거 그렇죠. 이게 제일 위험했어요. 찾으실 수 있겠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흰색 유도차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대로 따라가라고 한 건데 얘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얘도 통행 방법 위반인 건데 이렇게 위반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운전하실 때도 유도차선이 그려져 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깨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통행하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68번. 다음 영상을 보고 확인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확인해 볼까요? 쭉 직진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녹색 신호 났어요. 근데 이 차가 신호위반을 하고 있네요. 제 신호인데 저 차가 껴들고 있어요. 지금 저 차가 신호를 못 봤나 봐요. 측면으로 충돌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죠. 가장 위험한 상황 골라볼까요? 반대방향 1차로를 통행하는 자동차가 중앙선 침범하는 거 봤어요? 못 봤죠. 우측 보행자가 갑자기 차도로 진입하는 거 보행자 자체를 못 봤습니다. 반대방향 자동차가 전조등을 켜서 경고를 했어요? 아니었죠. 교차로 우측에 자동차가 신호위반 이거죠. 교차로에 진입하는 상황 요거가 제일 위험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69번 다음 중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하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어린이가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빨간차가 그냥 막 다니죠. 저렇게 다니면 안 되는 거고요. 자전거 막 지나가는데 화물차가 막 정지함 없이 지나다닙니다. 어린이가 나오는 걸 보고 택시가 역시 그냥 지나갔어요. 화물차가 비상깜빡이 켜면서 어린이 지나가니까 딱 일시정지를 하죠. 그리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당연히 요거는 청색 화물차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왔다갔다 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일단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상깜빡이 켜서 뒷차에게도 위협을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통과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한 차는 3번이 되겠죠. 970번 다음 영상 보고 확인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볼까요? 전방에 황색 전멸등이 켜지고 있어요. 천천히 서행하면서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랬는데 여기 사람이 튀어나왔네요. 굉장히 위험하네요. 저기 지금 뭔가 표지판 같은 거에 쓰레기통 같기도 하고 뭔가 가려져 있었어요. 사람이 그 뒤에 있다가 탁 튀어나오는 상황이었죠. 잘못 못 피했으면 그대로 충격할 수 밖에 없었던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뭔지 보죠. 교차로에 대기중이던 1차로 승용차가 좌회전하는 거요? 나랑 상관이 없죠. 2차로로 진료병행하는 중 2차로로 주행하는 자동차로 부딪히게 된 상황 이런 상황 없었죠. 차들이 좀 한가했습니다. 없었고 입간판 뒤에서 보행자가 무단횡단 하기 위해서 갑자기 도로로 나오는 상황 그죠. 이게 제일 위험해서 아주 깜짝 놀랐죠. 3번이 답이 되겠고 횡단보도에 대기중이던 보행자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진입하려는 상황 횡단보도 대기중이 아니었죠. 그것도 뭔가 물건에 가려져 있는 뒤였어요. 입간판이라고 했군요. 입간판 뒤에 보행자가 있다가 무단횡단 하려고 튀어나오는 상황 그게 제일 위험했었죠. 3번이 되겠네요. 971번 다음 영상을 보고 확인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찾아보죠. 2차로로 쭉 진행 중이고요. 30km로 주행해야 되는 곳이고 주정차 금지 구역이에요. 근데 불법주정차가 이렇게 되어 있고 난 중앙선을 넘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아 뒤에서 보행자들이 튀어나오고 있고 정면에서 아이고 자전거가 내 쪽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역주행을 해서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직진을 해서 갑니다. 뭐가 제일 위험했어요? 자전거가 나한테 달려들었죠 지금 주차금지 장소에 주차된 차가 1차로에서 통행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없었죠. 2차로에 있었죠. 2번 역방향으로 주차한 차에 문이 열린 상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진행방향에서 역방향으로 통행하는 자전거를 충돌하는 상황 그죠? 역방향 자전거가 제일 위험했었어요. 그리고 횡단 중인 보행자가 넘어진 상황 없었고요. 3번 역방향 자전거가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죠.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972번 다음 중 교차로에서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규로 준수한 차 누구였겠습니까? 영상 보시죠. 청색차가 좌회전해서 지나가고요. 초록불 상태입니다. 황색차 우회전했고요. 깜빡이 켜고 지나다니는데 황색 불 켜졌습니다. 황색 택시가 정차를 했고 건너는데 이 차 그냥 지나갔어요. 틀렸죠. 노란차는 서긴 섰는데 정지선에 섰다가 지나갔어요. 이것도 안되죠. 다 지나간 다음에 지나가야 되는 거죠. 황색이 지나가기 전에 참지 못하고 지나갔고 이미 빨간불에 중앙색 택시가 신호위반을 했죠. 안되죠. 끝까지 정지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검정색 승용차가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했네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73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보시죠. 밤이고요. 깜깜해요. 앞에 잘 안보이죠. 조심해서 가고 있는 이런 중인데 갑자기 미등도 없고 브레이크등도 없고 엄청나게 껌껌한 친구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 하다보면 그냥 바로 충격하게 되죠. 아주 위험합니다. 이게 이게 화물차의 차폭등과 미등이 다 켜게 되어 있지만 화물차가 고장이 났거나 또 정비를 제대로 안해서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럼 반사체가 거의 없어서 차량의 존재 여부 자체를 가로등 있는 데까지 와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미 너무 늦었죠. 그러면 충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일 위험했던 것은 바로 1번 화물차의 미등 및 반사체 등이 잘 보이지 않아서 추돌할 수 있었던 상황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야간에 그래서 속도 내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974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보시죠. 비가 엄청 오네요. 직진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차가 흔들흔들해요. 이거 왜 그러죠? 물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지금 초록불인데 제대로 못 가죠. 저 상황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뭘까요? 고인물에서 차가 통과할 때 제일 위험한 거 핸들이 휙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차 바퀴가 제멋대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 고인 곳에서는 반드시 서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핸들을 꽉 쥐어 가지고 핸들이 돌아가거나 조향력을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따라서 위험했던 상황은 교차로 물 고인 곳에서 차 바퀴가 돌아가면서 핸들이 돌아가는 현상 그리고 물 고인 곳에 미끄러져서 수막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바퀴가 빠지면 핸들이 돌아가서 차량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시고 핸들을 꽉 쥐어야 됩니다. 위험한 상황은 바로 2번. 전방에 녹색 신호를 보고 교차로를 빠르게 통과하려다가 물이 고인 곳에서 미끄러질 수 있었던 2번이 위험 상황이 되겠네요. 975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영상 보시죠. 쭉 이제 지방지역 도로 같은데 쭉 직진하고 있어요. 앞에 사고 났네요. 부딪쳤어요. 지금 비상깐방이 켜고 차로 변경을 해서 나왔어요. 나왔는데 이 차가 갑자기 휙! 들어오는 거예요. 두 차로로 한꺼번에 가로집니다. 저 차가 아주 굉장히 위협적으로 운전을 했네요. 따라서 위험했던 상황은 3차로에서 내 앞으로 급차로 변경하는 형광색 차량과 충돌 위험이 있었던 거 그게 제일 위험했었죠. 답이 3번이 됩니다. 976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먼저 보시죠. 오른쪽 깜빡이 켜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쭉 깜빡이 켜고 통과를 했는데 오른쪽에서 아 이거 이거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역주행으로 들어오네요. 예 이 상황이 위험했었죠. 충분히 안전거리 두고 차로 변경했고요. 위험했던 게 바로 이거죠. 우회전하자마자 역주행 오는 이륜차가 제일 위험했어요. 이거 그나마 여유가 있어서 왼쪽으로 좀 비켜서 이륜차가 지나갈길 망정이지 오른쪽으로 너무 바싹 붙어서 주행했었으면 이륜차의 정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죠. 물론 이륜차가 위반이죠. 역주행이니까 위반이지만 사고 난 건 어쩔 수 없잖아요. 차도 고쳐야 되고 여러가지 번거로운 일들이 있고 그 사람 또 다쳤으면 또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니까 이런 상황은 역주행에 오는 이륜차와 충돌하는 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977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 영상 보시죠. 커브길이고요. 내리막이에요. 여기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앞에 노란색 차는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차를 댔어요. 황색 점선이니까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죠. 전방에 보라색 차가 보이는데 카메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갑자기 딱 서는 거예요. 급격하게 설 수밖에 없었고 차로 변경을 급하게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갑자기 속도를 줄이는 보라색 차량과 추돌 위험이 컸던 거 그게 제일 위험했죠. 따라서 3번 앞서 가던 차가 무인 카메라를 보고 급제동 할 수 있다. 이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죠. 답 3번입니다. 978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영상 보시죠. 좌회전 깜빡이를 차로 변경할 건가 봐요. 켜고 있고요. 버스 정차해서 있군요. 그래서 왼쪽으로 왔고 쭉 가는데 승합차가 굉장히 천천히 가네요. 그런 것도 문제고 또 오른쪽 들어오는 차 이 차에서 깜빡이 켜고 차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거의 부딪힐 뻔한 이런 상황이에요. 즉 우회전에서 들어온 우회전에서 들어온 차를 직진해서 가고 있는데 얘가 쭉 빠져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쭉 오던 속도 그대로 갈 수 있는데 그냥 천천히 가는 거예요. 우회전하는 속도 그대로 그냥 오던 속도 그대로 추돌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차로 변경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었는데 그게 제일 위험했죠. 우회전하는 차가 너무 천천히 저속주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면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와 충돌할 수 있었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979번 다음 영상에서 운전자가 운전 중 예측되는 위험상황으로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것은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앞에 오토바이가 가고 있고요. 양옆에 주차가 쫙 되어 있습니다. 보행자도 있는데 우회전하는 차 때문에 떡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행자도 튀어나오고 전동 킥보드도 내 앞에 지나가고 그러네요. 총체적으로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들은 보행자가 저렇게 옆에 걸어가고 있죠. 저런 것도 언제 왼쪽으로 올지 몰라서 되게 위험하죠. 위험 발생 가능성이 제일 적은 것을 찾아볼게요. 골목길 주정차 차량 사이에 어린이 뛰어나오는 거 이게 늘 이게 제일 신경 쓰이죠. 엄청 서행해야 됩니다. 맞고요. 파란색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문 열고 나오는 거 이런 것도 무섭죠.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맞고요. 마주오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가 일시정지할 수 있다. 아까 전동 킥보드 오고 있었죠. 얘가 일시정지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걔가 일시정지해 주거나 서행해 주거나 이런 것은 위험한 상황은 아니죠. 안전하게 가는 거니까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리고 전방에 이륜차가 마주하는 승용차 운전자에게 양보하던 중에 넘어질 수 있는 거 이것도 위험한 거죠. 이것도 맞아요. 따라서 전동 킥보드가 양보를 해주거나 일시정지를 해주는 거 이거는 위험한 상황으로 발생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죠. 다음은 3번이 되겠습니다. 980번 다음 영상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으로 맞는 것은 영상 볼게요. 앞에 트럭이 있고요. 양방향 5차로 정도 되는 양방향 4차로 정도 되는 아주 큰 도로네요. 나는 2차로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1차로 3차로에 승용차들이 빨리 가고 아 네 아 트럭이 갑자기 급정거를 했어요. 그죠. 그게 지금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네요. 찾아볼까요. 전방 화물차량이 속도를 높이는 거 위험한가요? 저랑 상관이 없죠. 1차로와 3차로에 주행하던 차량이 화물차량 앞으로 동시에 급차로 변경을 해서 화물차량이 급제동을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딪힐 뻔했습니다. 요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었던 거 같고요. 4차로 차량이 진출 램프에 진출하고자 5차로로 차로를 변경할 수 있다. 이쪽에서 이렇게 차로 변경하는 거가 나랑 무슨 상관이죠? 상관이 없죠. 3차로로 주행하던 승용차가 4차로로 차로 변경한다. 3차로 주행하던 게 이쪽으로 차로 변경하는 거 나랑 상관이 없습니다. 제일 위험했던 건 화물차 급제동이었죠.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81번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려고 한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차는 뭘까요? 보시죠. 쭉 직진을 하고 있는데 전방에서 아 네네네 영상은 이게 빨리 끝나는데 잠깐 여기 보시다시피 검은색 차 보이시죠. 검은색 차가 우회전해서 들어올 거예요. 내 직진이니까 그때 제일 주의해야 될 것은 내가 여기 직진이잖아요.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연두색차 여기서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거 이건 내 상관이 아니고 또 내 차 앞에서 우회전하는 거 내 상관 아니죠.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거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거 내 상관이 아니고 우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거 이 우측 도로 우회전이 바로 내 길과 만나게 되죠. 여기서 이 차를 조심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문제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982번 다음 중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해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가장 안전하게 좌회전하고 있는 차는 누구냐?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자. 버스는 잘 지켰고요. 섰죠. 핑크색 차는 섰어요. 황색 신호인데 그냥 가요. 또 적색이 들어갔는데도 가요. 자 이거 쭉 보셨어요. 누가 제일 안전하게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땐 녹색 버스가 제일 안전하게 했던 것 같아요. 분홍색 차 교차로 해서 한번 섰었죠. 내부에 정차가 금지고요. 청색 차 노란불에서 정지선 통과했죠. 엄밀히 따지면 신호위반이에요. 중앙색 차는 아예 빨간불에 갔으니까 이것도 신호위반이죠. 따라서 이거 가장 안전하고 법규 준수해서 했던 사람은 녹색 버스 운전자였어요. 1번이 되겠습니다. 983번 볼게요. 녹색 신호인 교차로가 정체 중이다.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녹색 신호 교차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정체 중일 때 정지선을 정지해서 진입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 꼬리물기가 되기 때문이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쭉 진행을 하고 있고요. 택시가 차로 변경해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모습이에요. 진입해서는 안 되는데 무리해서 진입을 했죠. 보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청색 화물차 네 이거요. 진입했죠. 꼬리물기 했죠. 위반이고요.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흰색 승용차 여기는 서 있죠. 정지선에 딱 서 있습니다. 지금 법규 준수했고요. 청색 화물차를 따라서 진입하는 이 검정색 승용차 역시 꼬리물기 했죠. 위반이고요. 흰색 승용차를 앞지르기 하면서 진입하는 택시 택시 오른쪽으로 가서 이렇게 앞으로도 꼬리무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다 위반입니다. 준수 차량은 바로 흰색 차 한 대뿐이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딜레마존이 발생할 수 있는 황색 신호에서 가장 적절한 운전 행동을 하는 차는 딜레마존이 뭐냐면요. 황색 신호를 발견을 하고 최대의 감속도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정지를 해도 정지선을 통과해서 서게 되고요. 교차로 내부에 서게 된다는 얘기죠. 반대로 황색 보고 엑셀을 쫙 밟아가지고 최대 가속도로 가속을 해서 통과를 해도 황색 신호 내에 교차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 이게 딜레마존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딜레마에 빠졌다 해서 딜레마존이라고 해요. 그때 가장 적절한 운전 행동을 하는 차가 누구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피하냐 하실 텐데 평상시에 천천히 다녀야 됩니다. 과속 같은 거 그러면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영상부터 보시죠. 전방에 교차로가 보이고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저 앞쪽에 이제 신호등이 나오겠고요. 지금은 초록불인데 황색으로 바뀌었죠? 여때 섰어야 돼요. 빨리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다보면 가다 중간에 또 막 서고 그러면 저런거 아주 위험하진 빨간불로 바뀌었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가장 적절하게 운전을 하는 겁니까? 속도를 높여서 통과하는 화물차 이런 거 안 되죠. 과속이죠.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흰색 승용차 앞에 흰색 승용차가 잘했죠. 복귀 준수 했고요. 그대로 통과하는 주황 생택시청 앞에 봤죠? 정지선 통과 위반입니다. 연두색 승용차가 한참 앞에 가서 서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저거 다 정지선 미준수 다 신호 위반입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운전 행동을 했던 차는 정지선 직전에 정지했던 흰색 승용차 이 차가 법규를 준수했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5번. 다음 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하는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도로교통과학교를 준수한 차는 교차로 우회전입니다. 자 볼게요. 영상 보시죠. 이렇게 일치정지 서행하는 척 하면서 지나갔고요. 초록뿐인데 그냥 지나갔죠. 틀렸죠. 정리선 넘어서 섰습니다. 이것도 안되죠. 그냥 지나가네요. 안되죠. 정리선 넘어서 서도 안돼요. 검은색 차도 저렇게 하면 안되는 거죠. 아까 횡단보도 대기자가 있었을 때 청색 화물차가 여기서 서행 천천히 서행하면서 오른쪽 깜빡이 켜고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 보셨죠. 청색 화물차가 도로교통법을 준수했네요.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986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려고 한다.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통과하는 차는 누구겠는가. 영상 보시죠. 보행자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데 파란 화물차 오토바이 막 다 지나갑니다. 그냥 진행하고 지나가니까 딱 일시정지를 딱 하네요. 여기 사람 건널 것 같으니까 통과하고 이 사람 건너려고 하니까 정지를 하긴 했는데 정지선을 밟고 섰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제대로 했던 차는 흰색 승용차가 정지선에 딱 서서 정지를 했던 거 그게 잘했고요. 1번이 제일 잘했던 거고 그 다음에 횡단라는 사람이 없어서 속도를 높이면서 통과했던 맨 처음 청색 화물차 그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냈기 때문에 위반이에요. 보세요. 여기 사람이 있잖아요. 건너려고 하는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죠. 2번 3번은 더 위험해요. 그리고 흰색은 딱 정지선에 섰죠. 요산 건널 때까지 딱 기다려줬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승용차가 서긴 섰는데 정지선을 섰어요. 그래서 이거는 미리 정지를 했어야 되죠. 이것도 옳지는 않아요. 쓸 거면 확실하게 서야죠. 따라서 요건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987번 다음 영상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행동으로 맞는 것은 영상 보죠. 우회전 하려고 직진 우회전 겸영차로고요. 전방에 횡단보도 건너서 직진 신호가 났죠. 우회전 하려고 오토바이도 지나가고 횡단보도 보행제도를 쫙 걸어오고 있어요. 일시정지 해야겠죠. 하고 지나갑니다. 이 상황에서 어떤 게 가장 올바른 운전 행동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1차로로 주행중인 승용차 운전자는 직진을 할 수가 있다. 제가 지금 1차로 주행했습니까? 2차로 주행을 했죠. 여기 보면 빨간색 승용차 있고 트럭 있고 나 있으니까 1차로 2차로 3차로인 거잖아요. 제가 지금 3차로 주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차로로 주행중인 승용차는 직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저랑 상관없는 얘기죠. 2차로로 주행중인 화물차는 운전자는 좌회전을 할 수가 있다. 있는지 없는지는 노면 표시를 봐야 알텐데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3차로 승용차 운전자는 우측 후사경을 보면서 위험을 대비하고자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안전한 거죠. 우회전 하려고 할 때 오토바이가 확 지나가죠. 후사경 보면서 서행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비가 가능했던 거죠. 3차로 승용차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도 우회전 할 수 없죠.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따라서 우측 후사경 보면서 위험 대비하고자 속도를 낮추는 거 이게 가장 올바른 행동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88번 교차로에 접근 중이다. 이때 가장 주의해야 할 차가 누구겠는가 하는 거죠. 영상 보시죠. 횡단보도가 일단 표시가 있고요. 빨간불인데 딱 이때 초록불이 나는 이런 상태예요. 이때 제일 주의해야 될 차 교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1번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차 나 직진이거든요. 여기랑 관련이 없죠. 2번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흰색 화물차 이쪽으로 이렇게 직진해 오는 흰색 화물차 나랑 관련이 없죠. 좌회전하고 있는 청색 화물차 청색 화물차 여기 있잖아요. 우측에서 이렇게 나오는 좌회전이거든요. 나랑 당연히 상충이 일어나죠. 이거 위험합니다. 반대편에서 우회전하는 검정색 승용차 이 차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가고 있던 얘기잖아요. 나랑 관계가 없습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차는 좌회전하고 있는 청색 화물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89번 앞좌형 교차로로 접근 중이다. 이때 예측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차 나오려고 그래요. 지금 차 나옵니다. 딱 서 있고 좌측 깜빡이를 켜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다리고 있고요. 나무가 큰 게 있어서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제일 위험요소들이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제일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좌회전 하려고 나오는 이 검은색 차량을 보고 이 정지선에 일시정지를 딱 해주는 거죠. 그게 제일 안전하죠. 딱 넘어가지고 그다음에 직진해 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위험요소 아닌 거를 찾아보라고 하시니까 요거 일시정지 할 수 있다. 요거는 위험요소가 아니고 안전운전요령이 되겠죠. 4번입니다. 990번 회전교차로 해서 회전을 할 때 우선권이 있는 차는 영상 안 보고도 답 알 수 있죠. 누가 우선권이 있어요. 회전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습니다. 회전하고 있는 빨간 수용차 이게 답이에요. 영상부터 보죠. 회전하고 있는 빨간 차요. 지금 갑니다. 쭉 와서 쭉 할 때 이 흰색차가 양보 표지로 서주죠. 회전을 돌려주고 따라갑니다. 회전하니까 서야 되는데 그죠. 이것도 맞게 들어왔어요. 청색 화물차도 잘 운전을 했는데 우선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회전하는 상태의 화물차한테 있는 거죠. 제일 우선권이 있었던 차는 회전하고 있는 빨간색 승용차 맨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그게 우선권이죠. 1번이죠. 진입하려는 거 진출하고 있는 거 양보선 대기하는 거 얘들이 우선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회전하는 차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답이 1번이죠. 991번 영상과 같은 하이패스 차로 통행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영상보죠. 양지 IC의 모습이고요. 쭉 직진을 하고 옆에 차가 꽉 막혔네요. 점선으로 지금 실선이 계속되다가 점선으로 바뀌었어요. 이 상황 잘못된 거 찾아볼게요. 1번 단차로 하이패스 힘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면서 통과를 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하이패스 다 30km로 제한하고 있어요. 늘 찝찝해요. 30km 통과해야 되는데 하면서 7,80km로 통과를 하죠. 이것도 원래는 30km가 제한속도인데 단속을 하지 않을 뿐입니다. 알고는 계시고요.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한 경우에는 통행료의 5배에 해당하는 부가 통행료를 부과할 수가 있다. 5배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10배에요. 10배. 유료도로법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통행료 10배의 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겁니다. 틀렸죠. 다음은 2번이 되겠고 하이패스 카드 잔액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납부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이거 하이패스 통과할 때 카드에 충전된 금액이 적어가지고 잔액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뭐 고지서도 와요. 집으로 이렇게 종이로 된 거 고지서도 오지만 홈페이지 들어가면 언제 어디서 그 차량이 통행료를 미납하고 갔다. 이게 다 떠요. 그래서 그 미납 통행료 인터넷은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 때문에 하이패스 통과하다가 잔액 부족했다고 갑자기 급정거하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냥 통과하시고 나중에 후불로 내시면 돼요. 이것도 가능하구요.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군작전용 차량은 통행료의 100%를 감면받는다. 맞아요. 이거는 군작전 차량은 한국도로공사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통행료 내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 찾는 거니까요. 5배 부과 통행료 부과한다고 했던 2번이 틀린 거에요. 10배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992번 다음 중 이면도로에서 위험을 예측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을 쓰여냈습니다. 영상 먼저 볼까요? 지금 차가 우회전 깜빡이를 켜고 있는 이 상태고요. 그 차들이 우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깜빡이를 켰어요. 하는데 우회전을 하더니 왼쪽에 차가 잔뜩 막혀 있는 거에요. 요런 상태 요런 상태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뭘까요? 여기서 애들이 팍 튀어나오는 거에요. 사이사이에서 굉장히 위험하죠? 이렇게 쭉 정체되어 있는 상태가 보인다. 특히나 이 골목길인데 보인다 그러면 속도를 최대한 낮춰 가지고 즉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속도를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요거 주의해야 되는 것은 정체중 차 사이에서 뛰어나올 수 있는 어린이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93번 한적한 도로 전방에 경운기가 있다. 이때 위험요소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영상 보시죠. 전방에 경운기가 저렇게 천천히 가고 있어요. 볕집을 잔뜩 싣고 갑니다. 여기요. 볕집이 싣고 가고 있죠 지금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가고 있어요. 왼쪽에서 계속 차가 와고 있어서 추월을 못하고 있는 이런 답답한 상황이네요. 위험요소가 아닌 거 찾아볼까요? 갑자기 경운기가 진행방향 바꿀 수 있죠. 경운기는 조절 자체가 엔진도 앞에 있고 그래가지고 획획 돌아요. 굉장히 회전방정도 짧고 서행으로 움직이기도 하지만 진행방향을 되게 급격하게 바꿀 수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맞구요. 경운기에 실은 집단이 떨어질 수 있어서 급제동을 할 수도 있다. 집단 떨어지면 경운기가 팍 서요. 그래서 집단 다시 주워서 다시 담고 다시 가죠.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런 일들 많습니다. 시골이니까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 또 다른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 수가 있다? 이 경운기가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앞지르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앞지르기는 그냥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고요. 4번 앞자가 속도를 높이면서 도로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다. 그죠. 왜냐하면 앞에 이제 경운기가 천천히 가니까 앞자가 속도를 높여서 도로 중앙으로 이동을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위험요소가 아닌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번이에요. 다른 차량보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앞지르기 할 수 있다. 했던 게 위험요소가 아닌 게 되겠죠. 994번 다음 영상에서 우회전하고자 경운기를 앞지르기 하는 상황에서 예측되는 가장 위험한 상황은 했습니다. 영상을 볼까요. 양방향 2차로 도로고 한 차로 밖에 없어요. 저쪽에서 언덕에서 트럭이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정차가 발생했고요. 왼쪽에 빨간차도 오고 있는 모습이고 아 경운기가 천천히 우회전을 하고 있네요. 뭔가 파란차가 답답했나봐요. 지금 T자형 교차로인데 뭘 어떻게 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좌회전을 하거나 우회전하거나 하겠죠. 우회전을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경운기를 앞지르기 하려고 할 때 뭐가 위험할까요. 하는 거예요. 1번 우측 도로에 화물차가 교차로 통과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속도를 낮추는 것은 안전한 상황이죠. 위험한 상황은 아니고 좌측 도로 빨간색 승용차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출 수 있다. 얘가 이렇게 우회전 한대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죠. 저는 이제 우회전 할 건데 상관없고 경운기가 우회전하는 도중에 우측 도로에 하얀색 승용차가 화물차를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이 차가 이렇게 차로를 넘어 여기도 양방이 2차로잖아요. 한 개씩밖에 차로가 없는데 이렇게 넘어와서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의 우회전 경로하고 얘가 상충이 되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위험하겠네요. 정면충돌을 할 수 있겠네요. 이게 3번이 제일 위험한 상황이고 경운기가 우회전하기 위하여 정지선을 일시정지하는 이건 위험한 상황은 아니죠. 따라서 이 흰색 승용차가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내 경로랑 겹치는 거 그게 제일 위험한 상황이 되겠네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5번 고속도로에서 진출을 하려고 한다. 올바른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상 보죠. 오른쪽에 뒤에 차가 따라 붙고 있어요. 오른쪽을 깜빡이 켜고 깜빡이 켜고 가는 거예요. 차가 없음을 확인을 하고 차로 변경하고 오른쪽으로만 나갈 수 있는 거죠. 나가고 이런 상황이에요. 진출을 나가려고 하는 거죠. 진속한 진출을 위해서 지체 없이 연속으로 차로를 횡단돼요. 연속으로 차로 횡단면 안되죠. 차로 변경은 순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틀렸고 급감속으로 신속히 차로를 변경한다. 급감속 안되는 거죠. 급자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안 돼요. 감속차로에서부터 속도계를 보면서 속도를 줄인다. 그죠. 속도를 줄이는 건 어디서 줄이는 거예요. 감속차로에서부터 줄이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3번이 맞고요. 감속차로 전방에 차가 없으면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통과한다. 이런 건 아니죠. 감속차로에서 왜 속도를 높이겠어요. 속도를 줄여야죠. 그죠. 틀렸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96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도로교통 바퀴로 준수하면서 앞지르기 하는 차는? 볼게요. 영상 보시죠. 2차로 주행 중이고요. 1차로에서 앞지르기를 했고 노란색 차는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했네요. 빨간색 차는 들었다 나갔다 합니다.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그리고 저 택시는 운전을 위험하게 하네요. 지금 노란색 차가 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주황색 택시가 쫙 와서 확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제대로 앞지르기 했던 차는 맨 처음에 2차로 주행을 하다가 1차로로 들어가서 앞지르기를 했던 검정색 차가 적법하게 운동을 했고요. 노란색은 아까 노란색 차가 우측으로 추월을 했죠. 앞지르기 방법 위반입니다. 또 주황색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측 주월을 했고 빨간색 승용차는 지그재그로 운행을 했어요. 급차로 변경에 해당해서 불법입니다. 따라서 적법하게 운전했던 차는 검정색 차 1번이 답이 되겠네요. 997번 안개길을 주행을 하고 있대요. 운전자의 조치로 적절하지 못한 것은 영상 보시죠. 뿌옇게 앞이 잘 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 앞차가 간격이 좀 좁아 보이는데요. 앞차 급제동을 하는 거예요. 딱 섰어야 되는데 거의 부딪힐 뻔한 이런 상황이죠. 안개길에서는 앞이 잘 보이지 않고 또 앞차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안전거리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거 그다음에 너무 빨리 달리지 않는 거 서행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따라서 적절하지 못한 조치를 찾으래요. 급제동에 주의해야겠고 내차 위치도 알려줘야겠고요. 속도를 높여 안개구간을 통과 이게 틀렸네요. 속도를 높인다. 보통 속도를 높이는 표현이 틀린 표현이죠. 이게 틀렸고 안개구간에서는 특히 감속 운행 해야 됩니다. 주변 정보 파악을 위해서 시각과 청각을 동시에 활용한다. 맞고요. 적절하지 못한 것은 3번. 속도를 높여 안개구간을 통과한다. 되겠습니다. 998번이요. 야간에 커브길을 주행할 때 운전자 눈이 부실 수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영상 보시죠. 쭉 커브길을 주행할 때 특히 직진으로 갈 땐 큰 상관이 없는데 좌로 굽은 길들 있죠. 우로 굽은 길은 이쪽으로 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 지점이요. 오른쪽 좌로 굽은 길을 갈 때 이 차의 라이트를 눈에 직접 쏘게 돼요. 그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할까요. 보면 전자동 불빛을 직접 보지 말고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직접 눈동자에 그 불빛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불빛이 깊숙이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현혹 현상 즉 눈부심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바라보시고 그 불빛을 직접 보지 않는 게 답입니다. 따라서 적법한 방법은 1번.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본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99번. 다음 중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차는 했습니다. 신호가 없는 지금 횡단보도예요. 어떻게 보호해야 할까요? 영상부터 보시죠. 이제 건너고 있는데 화물차 섰다가 정리선 넘어서 섰죠. 빨간창 그냥 가고요. 이거 틀렸죠. 정리선을 다 넘어있어요. 흰색 승용차는 정리선을 딱 지키고 있죠. 그래서 신호 없는 횡단보도 정리선 앞에 딱 정지해서 사람들이 건널때까지 양보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지킨 사람은 흰색 승용차 1번이 되겠습니다. 1000번이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좁은 골목길을 주행중이다. 이때 위험요소가 가장 적은 대상은 영상 보시죠. 골목길에 자전거가 이렇게 주행을 하고 있고요. 앞에 주차된 차가 있어서 자전거 이제 곧 들어오겠죠. 일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맞은편에 오토바이 오고 있어요. 여기 보행자가 나오고 있는데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 나오고 있는 이 상황. 튀어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가장 위험요소가 적은 걸 골라보래요. 주차된 차량을 피해서 좌측으로 나오는 자전거. 이 자전거에요. 이제 나올 거죠. 진짜 위험하죠. 횡단하는 보행자가 튀어나올 거니까. 위험하고. 반대편에서 직진하는 위험차. 이게 직진 똑바로 하면 괜찮은데 내 앞으로 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죠. 위험하고. 주차하고 있는 승용차에요. 이 승용차 주차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으로 이 4개의 케이스 중에 가장 위험요소가 적다고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주차하고 있는 승용차가 가장 위험요소가 적은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첫 문제를 모두 다 해설을 해 보았습니다. 제공해 드리는 영상 잘 확인하시고 정답 잘 이해를 하신다면 아주 고득점으로 합격을 하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문제단만 외워서 합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토록 운전을 하실 때에 제대로 된 도로교통법 지식을 가지시고 안전운전을 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첫 문제를 거치면서 쌓았던 여러 가지 안전 지식들을 실제 도로에 나가셔서 활용을 하시면서 여성분들은 김여사 소리 듣지 마시고 남성분들은 난폭운전하지 마시고 적법한 운행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셔서 행복한 삶을 영유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영상으로 학습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늘 안전운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